1. 소유원 목사 할렐루야! 원터치 기도의 소유원 목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상상을 넘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와 능력을 구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의 막혀있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질병과 가난과 또한 어둠의 영적 고통에서 완벽하게 벗어날 수 있는 믿음의 기도로 이 시간 기도할 때 특별히 7일 동안 작정하며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선포하며 나아갈 때 반드시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공급과 공휼과 보호와 치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고 포기하지 않고 특별히 작정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끝까지 아버지 작정하며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포기하지 않는 은혜를 허락하여 추시하사 반드시 하나님의 돌파와 하나님의 공급과 보호와 치유와 완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하셨사오니 주님 그것을 바라보고 실상을 믿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 선포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상상도 못한 놀라운 일들과 기적과 초자연적인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며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기름 부어질 주여다 특별히 하나님 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하사 포기하지 않냐고 작정하며 계획한 이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 감사함으로 자면서 선포하며 들으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기적이 기도하며 포기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작정하며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와 자비와 공급과 치유와 회복으로 나타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치유가 임할 주여다 회복이 임할 주여다 자유함이 임할 주여다 깨끗해질 주여다 정결해질 주여다 모든 기도에 문제가 돌파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간섭과 통치가 임할 주여다 어둠의 역사는 계속해서 떠나가고 질병과 병만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 완전히 묶임받고 일곱길 떠나가게 하시고 몸은 계속해서 건강해지고 강건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에 젤되고 강건해지는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명령하노니 주의 벌려리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터포질 주여다 주님의 그 거룩한 벌려리 작정하며 기적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기적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소망하는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그 거룩한 벌려리 터포질 주여다 자면서도 터포지게 하시고 삶에서 모든 것의 주의 벌려리 계속해서 터포지게 하시고 그 벌려리 힘입어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기적, 치유,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현장 가운데 내주하여 주시고 하나님 통치하여 주옵소서 주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통치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이 시간 아버지 작정하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하사 아버지여 소망한 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고 이 어둠의 역사와 질병과 가난과 영적 고통과 마음의 씀뿌리와 상처와 아버지 염려 근신 걱정 불안 모든 것 가운데서 벗어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작정하며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기적이 나타날 주여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작정하며 들으며 자면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초자연적인 놀라우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공급과 하나님의 도움이 임할 주여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질병과 가난과 어둠의 영적 고통과 마음의 슬픔과 염려와 근신과 걱정에서 완벽하게 자익회될 지여다 오 성령 하나님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더 담대함을 주시고 이 시간 아버지 들으면서 아버지 손보하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궁율과 자비를 구하며 포기하지 않고 작정하며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자로나 우로나 치유치지 않는 담대함 믿음을 주시하사 반드시 기도가 돌파되어지고 반드시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소망하는 모든 것이 주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 뜻대로 풀어지고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평강이 말지어다 평안이 말지어다 치유와 회복이 말지어다 공급이 말지어다 주님의 보호가 임할지어다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도움이 말지어다 특별히 질병을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다시 한번 불쌍히 궁율이 여겨주시하사 완벽하게 자익해되게 하시고 통증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의 역사 가운데서 완벽하게 자익해되어지는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영적 고통도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영적 눌림에서 소멸될지어다 영적 눌림은 일곱길로 떠나가고 자유와 해방이 말지어다 고통과 방해와 해방 없이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 소멸되어주고 영적인 자유함과 이제 모든 죄에서 우리는 완벽하게 자유함을 얻었음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벌렬에 힘입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치유와 회복으로 주님 이 시간 기적과 같은 아버지 치유와 회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공급도 임할지어다 가난을 일으키는 어둠형들을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주고 또한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모든 불면증의 요소들까지도 공황장애와 슬픈 마음들까지도 조현병 강박증까지 우울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되어지고 마음은 치료되어지고 담대한 믿음으로 변화될지어다 오 성령님 계속 역사하여 주옵소서 계속 임하여 주옵소서 주의의 보혈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 뿌리고 바르고 선포합니다 잠을 자는 자들에게 작정하며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그 거룩하고 완벽하고 정결한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그 보혈이 선포되는 모든 현장 가운데서 어둠은 사라지고 질병은 완벽하게 떠나가고 가난도 떠나가고 영적 눌림도 소멸되어지고 우리가 상상도 못한 더 크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높고 넓고 깊은 은혜가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할 주여다 기적이 임할 주여다 기적이 임할 주여다 능력이 임할 주여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덮어질 주여다 주의 완벽한 보혈이 덮어지고 성령의 놀라우신 권능으로 기름 부어질 주여다 오 성령 하나님 더 도와주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더 내주 역사 교통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더 아버지 담대함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하사 반드시 돌파되어지고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은 완벽하게 소멸되어지고 몸은 건강해질 주여다 머리의 눌림 완벽하게 소멸될 주여다 가슴 배의 눌림들 영종 눌림도 사라지고 소멸되어지고 자유함과 기뻐함으로 변화될 주여다 몸은 계속해서 건강해지고 강건해지고 완벽하게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은혜의 역사까지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우울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소멸될 주여다 공황장애는 이 시간 담대함으로 변화될 주여다 조연병 떠나가고 주의 놀라우신 도심과 주의 놀라우신 음성만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감동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마음을 불안케 하는 강박증도 떠나갈 주여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자유함과 기뻐함으로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염려 근심 걱정 불안은 사라지고 기쁨 감사 찬송이 이 시간 놀라우신 하나님의 통치가 계속해서 기름 부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의의 벌렐로 덮어주시고 담대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승리했음을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감사함으로 작정한 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놀라우신 기적과 치유와 회복이 말지어다 감사와 찬송이 말지어다 어둠의 역사는 그 즉시 사라지고 소멸되어지고 질병 가난 저주는 계속해서 떠나가 소멸되어지고 치유와 회복과 능력으로 변화될지어다 성령님 성령과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영종 눌림은 일곱길로 떠나가게 하시고 자유케되게 하시고 해방케 하여 주시하사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을 충만함으로 아버지의 모든 상황 가운데 돌파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은 고쳐질지어다 모든 어둠의 영종 눌림은 떠나가 소멸될지어다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 불안은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변화될지어다 우울증 공황장애 강박증 조염병 마음의 상처 쓴 뿌리들까지도 내가 원치 않는 모든 희귀의 질병들까지도 머리에서 발끝까지의 모든 질병들까지도 이 시간 완벽하게 떠나가고 고쳐지고 계속해서 건강함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인말지어다 일어나 걷고 뛰며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감사함으로 아버지여 기도하며 깨어 하나님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명령하느니 어둠의 영들은 일곱길로 떠나갈지어다 질병도 일곱길로 떠나갈지어다 아픔 슬픔 고통 마음의 쓴뿌리도 일곱길로 떠나갈지어다 영적 늘림도 일곱길로 떠나가고 가난도 일곱길로 떠나가고 생각과 마음의 질병도 일곱길로 떠나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공급과 보호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지존자이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내주 역사 교통하여 주옵소서 몸은 계속해서 건강해질지어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질지어다 말씀으로 충만해질지어다 깨어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모든 예배자들이 더욱더 아버지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하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몸 내 마음 내 생각 모든 것 다 건강하고 강건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축복이 이 말지어다 건강이 이 말지어다 강건해질지어다 성령의 충만함이 이 말지어다 주의 뜻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 말지어다 병만은 떠나가고 영적 눌림도 떠나가고 가난도 떠나가고 우리를 형통케 하지 못한 모든 영적 요소도 사라지고 소멸되어지고 몸은 계속해서 건강해지고 강건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날마다 주 뜻 가운데에서 성장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수 있도록 인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기적이 나타낼 지어다 치유와 회복이 이 말지어다 믿음의 돌파가 이 말지어다 기도가 응답되어주고 돌파가 이 말지어다 공급이 이 말지어다 회복이 이 말지어다 자유함과 해방이 이 말지어다 하나님의 나라가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이 말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기름 부어질 주여다 특별히 하나님 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하사 포기하지 않냐고 작정하며 계획한 이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 감사함으로 자면서 송포하며 들으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기적이 기도하며 포기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작정하며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와 자비와 공급과 치유와 회복으로 나타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치유가 이 말지어다 회복이 이 말지어다 자유함이 이 말지어다 깨끗해질 지어다 정결해질 지어다 모든 기도에 문제가 돌파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간섭과 통치가 이 말지어다 어둠의 역사는 계속해서 떠나가고 질병과 병만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 완전히 묶임받고 일곱결 떠나가게 하시고 몸은 계속해서 건강해지고 강건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지는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명령하노니 주의 보혈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덮어지를 지어다 주님의 그 거룩한 보혈이 작정하며 기적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기적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소망하는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그 거룩한 보혈이 덮어지를 지어다 자면서도 덮어지게 하시고 삶에서 모든 것에 주의 보혈이 계속해서 덮어지게 하시고 그 보혈에 힘입어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기적, 치유,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현장 가운데 내주하여 주시고 하나님 통치하여 주옵소서 주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통치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이 시간 아버지 작정하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하사 아버지여 소망한 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고 이 어둠의 역사와 질병과 가난과 영적 고통과 마음의 씀뿌리와 상처와 아버지 염려, 근신, 걱정, 불안 모든 것 가운데서 벗어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작정하며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기적이 나타날 주여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작정하며 들으며 자면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초자연적인 놀라우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공급과 하나님의 도움이 임할 주여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질병과 가난과 어둠의 영적 고통과 마음의 슬픔과 염려와 근신과 걱정에서 완벽하게 자익회될 지여다 오 성령 하나님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더 담대함을 주시고 이 시간 아버지 들으면서 아버지 손보하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궁일과 자비를 구하며 포기하지 않고 작정하며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주시하사 반드시 기도가 돌파되어지고 반드시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소망하는 모든 것이 주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 뜻대로 풀어지고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있겨요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님 평강이 말지어다 평안이 말지어다 치유와 회복이 말지어다 공급이 말지어다 주님의 보호가 이 말지어다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도움이 말지어다 특별히 질병을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다시 한번 불쌍히 궁일이 여겨주시하사 완벽하게 자익해되게 하시고 통증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의 역사 가운데서 완벽하게 자익해되어지는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영적 고통도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영적 눌림에서 소멸될지어다 영적 눌림은 일곱길로 떠나가고 자유와 해방이 말지어다 고통과 방해와 해방 없이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 소멸되어 주고 영적인 자유함과 이제 모든 죄에서 우리는 완벽하게 자유함을 얻었음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힘입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치유와 회복으로 주님 이 시간 기적과 같은 아버지 치유와 회복으로 하나님께 영광도 올릴 수 있도록 인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공급도 임할지어다 가난을 일으키는 어둠형들을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주고 또한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모든 불면증의 요소들까지도 공황장애와 슬픈 마음들까지도 졸염병 강박증까지 우울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되어 주고 마음은 치료되어 주고 담대한 믿음으로 변화될지어다 오 성령님 계속 역사하여 주옵소서 계속 임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 뿌리고 바르고 선포합니다 잠을 자는 자들에게 작정하며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그 거룩하고 완벽하고 정결한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그 보혈이 선포되는 모든 현장 가운데서 어둠은 사라지고 질병은 완벽하게 떠나가고 가난도 떠나가고 영적 눌림도 소멸되어 주고 우리가 상상도 못한 더 크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높고 넓고 깊은 은혜가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할 주여다 기적이 임할 주여다 기적이 임할 주여다 능력이 임할 주여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덮어질 주여다 주의 완벽한 보혈이 덮어지고 성령의 놀라우신 권능으로 기름 부어질 주여다 오 성령 하나님 더 도와주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더 내주 역사 교통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더 아버지 담대함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하사 반드시 돌파되어지고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은 완벽하게 소멸되어지고 몸은 건강해질 주여다 머리의 눌림 완벽하게 소멸될 주여다 가슴 배의 눌림들 영종 눌림도 사라지고 소멸되어지고 자유함과 기뻐함으로 변화될 주여다 몸은 계속해서 건강해지고 강건해지고 완벽하게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은혜의 역사까지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우울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소멸될 주여다 공황장애는 이 시간 담대함으로 변화될 주여다 조연병 떠나가고 주의 놀라우신 도심과 주의 놀라우신 음성만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감동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마음을 불안케 하는 강박증도 떠나갈 주여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자유함과 기뻐함으로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염려 근심 걱정 불안은 사라지고 기쁨 감사 찬송이 이 시간 놀라우신 하나님의 통치가 계속해서 기름 부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의의 벌렐로 덮어주시고 담대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승리했음을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감사함으로 작정한 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놀라우신 기적과 치유와 회복이 말지어다 감사와 찬송이 말지어다 어둠의 역사는 그 즉시 사라지고 소멸되어지고 질병 가난 저주는 계속해서 떠나가 소멸되어지고 치유와 회복과 능력으로 변화될 주여다 성령님 성령과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영종 능림은 일곱길로 떠나가게 하시고 자유케 되게 하시고 해방케 하여 주시하사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을 충만함으로 아버지의 모든 상황 가운데 돌파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은 고쳐질지어다 모든 어둠의 영종 능림은 떠나가 소멸될지어다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 불안은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변화될지어다 우울증, 공황장애, 강박증, 조염병, 마음의 상처 쓴 뿌리들까지도 내가 원치 않는 모든 희귀의 질병들까지도 머리에서 발끝까지의 모든 질병들까지도 이 시간 완벽하게 떠나가고 고쳐지고 계속해서 건강함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일어나 걷고 뛰며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감사함으로 아버지여 기도하며 깨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명령하노니 어둠의 영들은 일곱길로 떠나갈지어다 질병도 일곱길로 떠나갈지어다 아픔 슬픔 고통 마음의 쓴뿌리도 일곱길로 떠나갈지어다 영적 늘림도 일곱길로 떠나가고 가난도 일곱길로 떠나가고 생각과 마음의 질병도 일곱길로 떠나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공급과 보호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지존자이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내주 역사 교통하여 주옵소서 몸은 계속해서 건강해질지어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질지어다 말씀으로 충만해질지어다 깨어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모든 예배자들이 더욱더 아버지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하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몸 내 마음 내 생각 모든 것 다 건강하고 강건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축복이 말지어다 건강이 말지어다 소멸되어지고 몸은 계속해서 건강해지고 강건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날마다 주 뜻 가운데에서 성장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기적이 나타낼 지어다 치유와 회복이 말지어다 믿음의 돌파가 말지어다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돌파가 말지어다 공급이 말지어다 회복이 말지어다 자유함과 해방이 말지어다 하나님의 나라가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말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기름 부어질 지어다 특별히 하나님 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하사 포기하지 않냐고 작정하며 계획한 이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 감사함으로 자면서 선포하며 들으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기적이 기도하며 포기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작정하며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와 자비와 공급과 치유와 회복으로 나타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치유가 임할지어다 회복이 임할지어다 자유함이 임할지어다 깨끗해질 지어다 정결해질 지어다 모든 기도에 문제가 돌파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간섭과 통치가 임할지어다 어둠의 역사는 계속해서 떠나가고 질병과 병만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 완전히 묶임받고 일곱결 떠나가게 하시고 몸은 계속해서 건강해지고 강건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해질되고 강건해지는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덮어지를 지어다 주님의 그 거룩한 보혈이 작정하며 기적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기적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소망하는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그 거룩한 보혈이 덮어지를 지어다 자면서도 덮어지게 하시고 삶에서 모든 것에 주의 보혈이 계속해서 덮어지게 하시고 그 보혈에 힘입어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기적, 치유,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현장 가운데 내주하여 주시고 하나님 통치하여 주옵소서 주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통치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이 시간 아버지 작정하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하사 아버지여 소망한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고 이 어둠의 역사와 질병과 가난과 영적 고통과 마음의 씀뿌리와 상처와 아버지 염려, 근신, 걱정, 불안 모든 것 가운데서 벗어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작정하며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기적이 나타날 주여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작정하며 들으며 자면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초자연적인 놀라우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공급과 하나님의 도움이 임할 주여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으로 말비암아 질병과 가난과 어둠의 영적 고통과 마음의 슬픔과 염려와 근신과 걱정에서 완벽하게 자익해될 지여다 오 성령 하나님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더 담대함을 주시고 이 시간 아버지 들으면서 아버지 손보하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궁율과 자비를 구하며 포기하지 않고 작정하며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자로나 우로나 치유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주시하사 반드시 기도가 돌파되어지고 반드시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소망하는 모든 것이 주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 뜻대로 풀어지고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평강이 말지어다 평안이 말지어다 치유와 회복이 말지어다 공급이 말지어다 주님의 보호가 임할지어다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도움이 말지어다 특별히 질병을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다시 한번 불쌍히 궁일이 여겨주시하사 완벽하게 자익해되게 하시고 통증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의 역사 가운데서 완벽하게 자익해되어지는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영적 고통도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영적 눌림에서 소멸될지어다 영적 눌림은 일곱길로 떠나가고 자유와 해방이 말지어다 고통과 방해와 해방 없이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 소멸되어 주고 영적인 자유함과 이제 모든 죄에서 우리는 완벽하게 자유함을 얻었음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볼열에 힘입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치유와 회복으로 주님 이 시간 기적과 같은 아버지 치유와 회복으로 하나님께 영광도 일 수 있도록 인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공급도 임할지어다 가난을 일으키는 어둠형들을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주고 또한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모든 불면증의 요소들까지도 공황장애와 슬픈 마음들까지도 졸염병 강박증까지 우울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되어지고 마음은 치료되어지고 담대한 믿음으로 변화될지어다 오 성령님 계속 역사하여 주옵소서 계속 임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 뿌리고 바르고 선포합니다 잠을 자는 자들에게 작정하며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그 거룩하고 완벽하고 정결한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그 보혈이 선포되는 모든 현장 가운데서 어둠은 사라지고 질병은 완벽하게 떠나가고 가난도 떠나가고 영적 눌림도 소멸되어지고 우리가 상상도 못한 더 크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높고 넓고 깊은 은혜가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기적이 임할지어다 기적이 임할지어다 능력이 임할지어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덮어질 주여다 주의 완벽한 보혈이 덮어지고 성령의 놀라우신 권능으로 기름 부어질 지어다 오 성령 하나님 더 도와주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더 내주 역사 교통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더 아버지 담대함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하사 반드시 돌파되어지고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은 완벽하게 소멸되어지고 몸은 건강해질 지어다 머리의 눌림 완벽하게 소멸될 지어다 가슴 배의 눌림들 영종 눌림도 사라지고 소멸되어지고 자유함과 기뻐함으로 변화될 지어다 몸은 계속해서 건강해지고 강건해지고 완벽하게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은혜의 역사까지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우울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소멸될 지어다 공황장애는 이 시간 담대함으로 변화될 지어다 조염병 떠나가고 주의 놀라우신 도심과 주의 놀라우신 음성만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감동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마음을 불안케 하는 강박증도 떠나갈 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자유함과 기뻐함으로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염려 근심 걱정 불안은 사라지고 기쁨 감사 찬송이 이 시간 놀라우신 하나님의 통치가 계속해서 기름 부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의의 벌렐로 덮어주시고 담대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승리했음을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감사함으로 작정한 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놀라우신 기적과 치유와 회복이 말지어다 감사와 찬송이 말지어다 어둠의 역사는 그 즉시 사라지고 소멸되어지고 질병 가난 저주는 계속해서 떠나가 소멸되어지고 치유와 회복과 능력으로 변화될 지어다 성령님 성령과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영종 눌림은 일곱길로 떠나가게 하시고 자유케 되게 하시고 해방케 하여 주시하사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을 충만함으로 아버지의 모든 상황 가운데 돌파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은 고쳐질지어다 모든 어둠의 영종 눌림은 떠나가 소멸될지어다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 불안은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변화될지어다 우울증 공황장애 강박증 조염병 마음의 상처 쓴 뿌리들까지도 내가 원치 않는 모든 희귀의 질병들까지도 머리에서 발끝까지의 모든 질병들까지도 이 시간 완벽하게 떠나가고 고쳐지고 계속해서 건강함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일어나 걷고 뛰며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감사함으로 아버지여 기도하며 깨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명령하노니 어둠의 영들은 일곱길로 떠나갈지어다 질병도 일곱길로 떠나갈지어다 아픔 슬픔 고통 마음의 쓴뿌리도 일곱길로 떠나갈지어다 영적 늘림도 일곱길로 떠나가고 가난도 일곱길로 떠나가고 생각과 마음의 질병도 일곱길로 떠나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공급과 보호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지존자이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내주 역사 교통하여 주옵소서 몸은 계속해서 건강해질지어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질지어다 말씀으로 충만해질지어다 깨어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모든 예배자들이 더욱더 아버지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하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몸 내 마음 내 생각 모든 것 다 건강하고 강건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축복이 말지어다 건강이 말지어다 강건해질지어다 성령의 충만함이 이말지어다 주의 뜻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말지어다 병만은 떠나가고 영적 눌림도 떠나가고 가난도 떠나가고 우리를 형통케 하지 못한 모든 영적 요소도 사라지고 소멸되어지고 몸은 계속해서 건강해지고 강건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날마다 주 뜻 가운데에서 성장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기적이 나타낼 지어다 치유와 회복이 이말지어다 믿음의 돌파가 이말지어다 기도가 응답되어주고 돌파가 이말지어다 공급이 이말지어다 회복이 이말지어다 자유함과 해방이 이말지어다 하나님의 나라가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이말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기름 부어질 지어다 특별히 하나님 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하사 포기하지 않으냐고 작정하며 계획한 이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 감사함으로 자면서 선포하며 들으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기적이 기도하며 포기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작정하며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와 자비와 공급과 치유와 회복으로 나타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치유가 이말지어다 회복이 이말지어다 자유함이 이말지어다 깨끗해질 지어다 정결해질 지어다 모든 기도에 문제가 돌파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간섭과 통치가 이말지어다 어둠의 역사는 계속해서 떠나가고 질병과 병만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 완전히 묶임받고 일곱결 떠나가게 하시고 몸은 계속해서 건강해지고 강건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해질되고 강건해지는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덮어지를 지어다 주님의 그 거룩한 보혈이 작정하며 기적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기적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소망하는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그 거룩한 보혈이 덮어지를 지어다 자면서도 덮어지게 하시고 삶에서 모든 것에 주의 보혈이 계속해서 덮어지게 하시고 그 보혈에 힘입어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기적, 치유,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현장 가운데 내주하여 주시고 하나님 통치하여 주옵소서 주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통치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이 시간 아버지 작정하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하사 아버지여 소망한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고 이 어둠의 역사와 질병과 가난과 영적 고통과 마음의 씀뿌리와 상처와 아버지 염려, 근신, 걱정, 불안 모든 것 가운데서 벗어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작정하며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기적이 나타날 주여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작정하며 들으며 자면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초자연적인 놀라우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공급과 하나님의 도움이 임할 주여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질병과 가난과 어둠의 영적 고통과 마음의 슬픔과 염려와 근신과 걱정에서 완벽하게 자익해될 주여다 오 성령 하나님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더 담대함을 주시고 이 시간 아버지 들으면서 아버지 손보하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궁일과 자비를 구하며 포기하지 않고 작정하며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자로나 우로나 치유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주시하사 반드시 기도가 돌파되어지고 반드시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소망하는 모든 것이 주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 뜻대로 풀어지고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평강이 말지어다 평안이 말지어다 치유와 회복이 말지어다 공급이 말지어다 주님의 보호가 임할지어다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도움이 말지어다 특별히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다시 한번 불쌍히 궁일이 여겨주시하사 완벽하게 자육해되게 하시고 통증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의 역사 가운데서 완벽하게 자육해되어지는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영적 고통도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영적 눌림에서 소멸될지어다 영적 눌림은 일곱길로 떠나가고 자유와 해방이 말지어다 고통과 방해와 해방 없이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 소멸되어 주고 영적인 자유함과 이제 모든 죄에서 우리는 완벽하게 자유함을 얻었음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힘입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치유와 회복으로 주님 이 시간 기적과 같은 아버지 치유와 회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공급도 임할지어다 가난을 일으키는 어둠형들을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주고 또한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모든 불면증의 요소들까지도 공황장애와 슬픈 마음들까지도 졸염병 강박증까지 우울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되어 주고 마음은 치료되어 주고 담대한 믿음으로 변화될지어다 오 성령님 계속 역사하여 주옵소서 계속 임하여 주옵소서 주의의 보혈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 뿌리고 바르고 선포합니다 잠을 자는 자들에게 작정하며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그 거룩하고 완벽하고 정결한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그 보혈이 선포되는 모든 현장 가운데서 어둠은 사라지고 질병은 완벽하게 떠나가고 가난도 떠나가고 영적 눌림도 소멸되어 주고 우리가 상상도 못한 더 크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높고 넓고 깊은 은혜가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할 주여다 기적이 임할 주여다 기적이 임할 주여다 능력이 임할 주여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덮어질 주여다 주의 완벽한 보혈이 덮어지고 성령의 놀라우신 권능으로 기름 부어질 주여다 오 성령 하나님 더 도와주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더 내주 역사 교통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더 아버지 담대함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하사 반드시 돌파되어 주고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은 완벽하게 소멸되어 주고 몸은 건강해질 주여다 머리의 눌림 완벽하게 소멸될 주여다 가슴 배의 눌림들 영종 눌림도 사라지고 소멸되어지고 자유함과 기뻐함으로 변화될 주여다 몸은 계속해서 건강해지고 강건해지고 완벽하게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은혜의 역사까지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우울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소멸될 주여다 공황장애는 이 시간 담대함으로 변화될 주여다 조연병 떠나가고 주의 놀라우신 도심과 주의 놀라우신 음성만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감동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마음을 불안케 하는 강박증도 떠나갈 주여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자유함과 기뻐함으로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염려 근심 걱정 불안은 사라지고 기쁨 감사 찬송이 이 시간 놀라우신 하나님의 통치가 계속해서 기름 부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의 벌렐로 덮어주시고 담대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승리했음을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감사함으로 작정한 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놀라우신 기적과 치유와 회복이 말지어다 감사와 찬송이 말지어다 어둠의 역사는 그 즉시 사라지고 소멸되어지고 질병 가난 저주는 계속해서 떠나가 소멸되어지고 치유와 회복과 능력으로 변화될 지어다 성령님 성령과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영적 능림은 일곱길로 떠나가게 하시고 자유케되게 하시고 해방케 하여 주시하사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을 충만함으로 아버지의 모든 상황 가운데 돌파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은 고쳐질지어다 모든 어둠의 영적 능림은 떠나가 소멸될 지어다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 불안은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변화될 지어다 우울증 공황장애 강박증 조염병 마음의 상처 쓴 뿌리들까지도 내가 원치 않는 모든 희귀의 질병들까지도 머리에서 발끝까지의 모든 질병들까지도 이 시간 완벽하게 떠나가고 고쳐지고 계속해서 건강함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인말지어다 일어나 걷고 뛰며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감사함으로 아버지로 기도하며 깨어 하나님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명령하노니 어둠의 영들은 일곱길로 떠나갈지어다 질병도 일곱길로 떠나갈지어다 아픔 슬픔 고통 마음의 쓴뿌리도 일곱길로 떠나갈지어다 영적 늘림도 일곱길로 떠나가고 가난도 일곱길로 떠나가고 생각과 마음의 질병도 일곱길로 떠나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공급과 보호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지존자이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내 주 역사 교통하여 주옵소서 몸은 계속해서 건강해질지어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질지어다 말씀으로 충만해질지어다 깨어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모든 예배자들이 더욱더 아버지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하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몸 내 마음 내 생각 모든 것 다 건강하고 강건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축복이 말지어다 건강이 말지어다 강건해질지어다 성령의 충만함이 이 말지어다 주의 뜻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 말지어다 병만은 떠나가고 영적 눌림도 떠나가고 가난도 떠나가고 우리를 형통케 하지 못한 모든 영적 요소도 사라지고 소멸되어지고 몸은 계속해서 건강해지고 강건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날마다 주 뜻 가운데에서 성장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기적이 나타날지어다 치유와 회복이 이 말지어다 믿음의 돌파가 이 말지어다 기도가 응답되어주고 돌파가 이 말지어다 공급이 이 말지어다 회복이 이 말지어다 자유함과 해방이 이 말지어다 하나님의 나라가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이 말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기름 부어질 주여다 특별히 하나님 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하사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치유가 이 말지어다 어둠의 역사는 계속해서 떠나가고 질병과 병만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 완전히 묶임받고 일곱결 떠나가게 하시고 몸은 계속해서 건강해지고 강건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해질되고 강건해지는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명령하노니 주의 보혈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덮어지를 주여다 주님의 그 거룩한 보혈이 작정하며 기적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기적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소망하는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그 거룩한 보혈이 덮어지를 주여다 자면서도 덮어지게 하시고 삶에서 모든 것에 주의 보혈이 계속해서 덮어지게 하시고 그 보혈에 힘입어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기적, 치유,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현장 가운데 내주하여 주시고 하나님 통치하여 주옵소서 주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통치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이 시간 아버지 작정하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하사 아버지여 소망한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고 이 어둠의 역사와 질병과 가난과 영적 고통과 마음의 씀뿌리와 상처와 아버지 염려, 근신, 걱정, 불안 모든 것 가운데서 벗어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작정하며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기적이 나타날 주여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작정하며 들으며 자면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초자연적인 놀라우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공급과 하나님의 도움이 임할 주여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질병과 가난과 어둠의 영적 고통과 마음의 슬픔과 염려와 근신과 걱정에서 완벽하게 자익회될 지여다 오 성령 하나님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더 담대함을 주시고 이 시간 아버지 들으면서 아버지 손보하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궁일과 자비를 구하며 포기하지 않고 작정하며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주시하사 반드시 기도가 돌파되어지고 반드시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소망하는 모든 것이 주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 뜻대로 풀어지고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평강이 임할 주여다 평안이 임할 주여다 치유와 회복이 임할 주여다 공급이 임할 주여다 주님의 보호가 임할 주여다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도움이 임할 주여다 특별히 질병을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자들 있습니까 아버지 다시 한번 불쌍히 궁일이 여겨주시하사 완벽하게 자익해되게 하시고 통증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의 역사 가운데서 완벽하게 자익해되어지는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영적 고통도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영적 눌림에서 소멸될 주여다 영적 눌림은 일곱길로 떠나가고 자유와 해방임할 주여다 고통과 방해와 해방 없이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 소멸되어지고 영적인 자유함과 이제 모든 죄에서 우리는 완벽하게 자유함을 얻었음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벌렬에 힘입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치유와 회복으로 주님 이 시간 기적과 같은 아버지 치유와 회복으로 하나님께 영광도 일 수 있도록 인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공급도 임할 주여다 가난을 일으키는 어둠형들을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주고 또한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모든 불면증의 요소들까지도 공황장애와 슬픔 마음들까지도 졸염병 강박증까지 우울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되어지고 마음은 치료되어지고 담대한 믿음으로 변화될 주여다 오 성령님 계속 역사하여 주옵소서 계속 임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현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 뿌리고 바르고 선포합니다 잠을 자는 자들에게 작정하며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그 거룩하고 완벽하고 정결한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그 보혈이 선포되는 모든 현장 가운데서 어둠은 사라지고 질병은 완벽하게 떠나가고 가난도 떠나가고 영적 눌림도 소멸되어지고 우리가 상상도 못한 더 크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높고 넓고 깊은 은혜가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할 주여다 기적이 임할 주여다 기적이 임할 주여다 능력이 임할 주여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덮어질 주여다 주의 완벽한 보혈이 덮어지고 성령의 놀라우신 권능으로 기름 부어질 주여다 오 성령 하나님 더 도와주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더 내주 역사 초통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더 아버지 담대함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하사 반드시 돌파되어지고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은 완벽하게 소멸되어지고 몸은 건강해질 주여다 머리의 눌림 완벽하게 소멸될 주여다 가슴 배의 눌림들 영종 눌림도 사라지고 소멸되어지고 자유함과 기뻐함으로 변화될 주여다 몸은 계속해서 건강해지고 강건해지고 완벽하게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은혜의 역사까지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우울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소멸될 주여다 공황장애는 이 시간 담대함으로 변화될 주여다 조염병 떠나가고 주의 놀라우신 도심과 주의 놀라우신 음성만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감동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마음을 불안케 하는 강박증도 떠나갈 주여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자유함과 기뻐함으로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염려 근심 걱정 불안은 사라지고 기쁨 감사 찬송이 이 시간 놀라우신 하나님의 통치가 계속해서 기름 부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의의 벌렐로 덮어주시고 담대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승리했음을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감사함으로 작정한 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놀라우신 기적과 치유와 회복이 이 말지어다 감사와 찬송이 이 말지어다 어둠의 역사는 그 즉시 사라지고 소멸되어지고 질병 가난 저주는 계속해서 떠나가 소멸되어지고 치유와 회복과 능력으로 변화될 지어다 성령님 성령과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영종 늘림은 일곱 길로 떠나가게 하시고 자유케 되게 하시고 해방케 하여 주시하사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을 충만함으로 아버지의 모든 상황 가운데 돌파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은 고쳐질지어다 모든 어둠의 영종 늘림은 떠나가 소멸될지어다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 불안은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변화될지어다 우울증 공황장애 강박증 조염병 마음의 상처 쓴 뿌리들까지도 내가 원치 않는 모든 희귀의 질병들까지도 머리에서 발끝까지의 모든 질병들까지도 이 시간 완벽하게 떠나가고 고쳐지고 계속해서 건강함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인말지어다 일어나 걷고 뛰며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감사함으로 아버지여 기도하며 깨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명령하느니 어둠 명들은 일곱길로 떠나갈지어다 질병도 일곱길로 떠나갈지어다 아픔 슬픔 고통 마음의 쓴뿌리도 일곱길로 떠나갈지어다 영적 늘림도 일곱길로 떠나가고 가난도 일곱길로 떠나가고 생각과 마음의 질병도 일곱길로 떠나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공급과 보호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지존자이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내주 역사 교통하여 주옵소서 몸은 계속해서 건강해질지어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질지어다 말씀으로 충만해질지어다 깨어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모든 예배자들이 더욱더 아버지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하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몸 내 마음 내 생각 모든 것 다 건강하고 강건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축복이 이 말지어다 건강이 이 말지어다 강건해질지어다 성령의 충만함이 이 말지어다 주의 뜻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 말지어다 병만은 떠나가고 영적 늘림도 떠나가고 가난도 떠나가고 우리를 형통케 하지 못한 모든 영적 요소도 사라지고 소멸되어지고 몸은 계속해서 건강해지고 강건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날마다 주 뜻 가운데에서 성장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기적이 나타낼 주여다 치유와 회복이 이 말지어다 믿음의 돌파가 이 말지어다 기도가 응답되어주고 돌파가 이 말지어다 공급이 이 말지어다 회복이 이 말지어다 자유함과 해방이 이 말지어다 하나님의 나라가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이 말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기름 부어질 주여다 특별히 하나님 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하사 포기하지 않으냐고 작정하며 계획한 이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 감사함으로 자면서 선포하며 들으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기적이 기도하며 포기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작정하며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와 자비와 공급과 치유와 회복으로 나타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치유가 이 말지어다 회복이 이 말지어다 자유함이 이 말지어다 깨끗해질 지어다 정결해질 지어다 모든 기도에 문제가 돌파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간섭과 통치가 이 말지어다 어둠의 역사는 계속해서 떠나가고 질병과 병만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 완전히 묶임받고 일곱길 떠나가게 하시고 몸은 계속해서 건강해지고 강건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에 젤되고 강건해지는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명령하노니 주의 벌려리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터포질 주여다 주님의 그 거룩한 벌려리 작정하며 기적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기적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소망하는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그 거룩한 벌려리 덮어질 주여다 자면서도 덮어지게 하시고 삶에서 모든 것에 주의 벌려리 계속해서 덮어지게 하시고 그 벌려리 힘입어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기적, 치유,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현장 가운데 내주하여 주시고 하나님 통치하여 주옵소서 주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통치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이 시간 아버지 작정하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하사 아버지여 소망한 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고 이 어둠의 역사와 질병과 가난과 영적 고통과 마음의 씀뿌리와 상처와 아버지 염려, 근신, 걱정, 불안 모든 것 가운데서 벗어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작정하며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기적이 나타날 주여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작정하며 들으며 자면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초자연적인 놀라우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공급과 하나님의 도움이 임할 주여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질병과 가난과 어둠의 영적 고통과 마음의 슬픔과 염려와 근신과 걱정에서 완벽하게 자익회될 지여다 오 성령 하나님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더 담대함을 주시고 이 시간 아버지 들으면서 아버지 손보하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궁율과 자비를 구하며 포기하지 않고 작정하며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자로나 우르나 치유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주시하사 반드시 기도가 돌파되어지고 반드시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소망하는 모든 것이 주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 뜻대로 풀어지고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님 평강이 말지어다 평안이 말지어다 치유와 회복이 말지어다 공급이 말지어다 주님의 보호가 이 말지어다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도움이 말지어다 특별히 질병을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다시 한번 불쌍히 궁일이 여겨주시하사 완벽하게 자익회되게 하시고 통증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의 역사 가운데서 완벽하게 자익회되어지는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영적 고통도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영적 눌림에서 소멸될지어다 영적 눌림은 일곱길로 떠나가고 자유와 해방이 말지어다 고통과 방해와 해방 없이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 소멸되어지고 영적인 자유함과 이제 모든 죄에서 우리는 완벽하게 자유함을 얻었음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벌렬에 힘입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치유와 회복으로 주님 이 시간 기적과 같은 아버지 치유와 회복으로 하나님께 영광도 일 수 있도록 인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공급도 이말지어다 가난을 일으키는 어둠형들을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주고 또한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모든 불면증의 요소들까지도 공황장애와 슬픈 마음들까지도 조연병 강박증까지 우울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되어지고 마음은 치료되어지고 담대한 믿음으로 변화될지어다 오 성령님 계속 역사하여 주옵소서 계속 임하여 주옵소서 주의의 보현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 뿌리고 바르고 선포합니다 잠을 자는 자들에게 작정하며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그 거룩하고 완벽하고 정결한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그 보혈이 선포되는 모든 현장 가운데서 어둠은 사라지고 질병은 완벽하게 떠나가고 가난도 떠나가고 영적 눌림도 소멸되어지고 우리가 상상도 못한 더 크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높고 넓고 깊은 은혜가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할 주여다 기적이 임할 주여다 기적이 임할 주여다 능력이 임할 주여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덮어질 주여다 주의 완벽한 보혈이 덮어지고 성령의 놀라우신 권능으로 기름 부어질 주여다 오 성령 하나님 더 도와주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더 내주 역사 초통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더 아버지 담대함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하사 반드시 돌파되어지고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은 완벽하게 소멸되어지고 몸은 건강해질 주여다 머리의 눌림 완벽하게 소멸될 주여다 가슴 배의 눌림들 영적 눌림도 사라지고 소멸되어지고 자유함과 기뻐함으로 변화될 주여다 몸은 계속해서 건강해지고 강건해지고 완벽하게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은혜의 역사까지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우울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소멸될 주여다 공황장애는 이 시간 담대함으로 변화될 주여다 조연병 떠나가고 주의 놀라우신 도심과 주의 놀라우신 음성만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감동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마음을 불안케 하는 강박증도 떠나갈 주여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자유함과 기뻐함으로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염려 근심 걱정 불안은 사라지고 기쁨 감사 찬송이 이 시간 놀라우신 하나님의 통치가 계속해서 기름 부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의의 벌렐로 덮어주시고 담대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승리했음을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감사함으로 작정한 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놀라우신 기적과 치유와 회복이 이 말지어다 감사와 찬송이 이 말지어다 어둠의 역사는 그 즉시 사라지고 소멸되어지고 질병 가난 저주는 계속해서 떠나가 소멸되어지고 치유와 회복과 능력으로 변화될 지어다 성령님 성령과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영적 늘림은 일곱 길로 떠나가게 하시고 자유케 되게 하시고 해방케 하여 주시하사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을 충만함으로 아버지의 모든 상황 가운데 돌파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은 고쳐질지어다 모든 어둠의 영적 늘림은 떠나가 소멸될지어다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 불안은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변화될지어다 우울증 공황장애 강박증 조염병 마음의 상처 쓴 뿌리들까지도 내가 원치 않는 모든 희귀의 질병들까지도 머리에서 발끝까지의 모든 질병들까지도 이 시간 완벽하게 떠나가고 고쳐지고 계속해서 건강함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일어나 걷고 뛰며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의 감사함으로 아버지요 기도하며 깨어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명령하노니 어둠의 영들은 일곱길로 떠나갈지어다 질병도 일곱길로 떠나갈지어다 아픔 슬픔 고통 마음의 쓴뿌리도 일곱길로 떠나갈지어다 영적 늘림도 일곱길로 떠나가고 가난도 일곱길로 떠나가고 생각과 마음의 질병도 일곱길로 떠나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공급과 보호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지존자이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내주 역사 교통하여 주옵소서 몸은 계속해서 건강해질지어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질지어다 말씀으로 충만해질지어다 깨어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모든 예배자들이 더욱더 아버지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하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몸 내 마음 내 생각 모든 것 다 건강하고 강건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축복이 말지어다 건강이 말지어다 강건해질지어다 성령의 충만함이 이 말지어다 주의 뜻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 말지어다 병마는 떠나가고 영적 눌림도 떠나가고 가난도 떠나가고 우리를 형통케 하지 못한 모든 영적 요소도 사라지고 소멸되어지고 몸은 계속해서 건강해지고 강건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날마다 주 뜻 가운데에서 성장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수 있도록 인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기적이 나타낼 지어다 치유와 회복이 이 말지어다 믿음의 돌파가 이 말지어다 기도가 응답되어주고 돌파가 이 말지어다 공급이 이 말지어다 회복이 이 말지어다 자유함과 해방이 이 말지어다 하나님의 나라가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이 말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기름 부어질 주여다 특별히 하나님 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하사 포기하지 않냐고 작정하며 계획한 이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 감사함으로 자면서 선포하며 들으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기적이 기도하며 포기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작정하며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와 자비와 공급과 치유와 회복으로 나타나이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치유가 이 말지어다 회복이 이 말지어다 자유함이 이 말지어다 깨끗해질 지어다 정결해질 지어다 모든 기도에 문제가 돌파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간섭과 통치가 이 말지어다 어둠의 역사는 계속해서 떠나가고 질병과 병만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 완전히 묶임받고 일곱결 떠나가게 하시고 몸은 계속해서 건강해지고 강건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해질되고 강건해지는 은혜의 역사 있게 하이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명령하노니 주의 보혈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터포질 주여다 주님의 그 거룩한 보혈이 작정하며 기적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기적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소망하는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그 거룩한 보혈이 터포질 주여다 자면서도 터포지게 하시고 삶에서 모든 것에 주의 보혈이 계속해서 터포지게 하시고 그 보혈에 힘입어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기적, 치유,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이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현장 가운데 내주하여 주시고 하나님 통치하여 주옵소서 주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통치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이 시간 아버지 작정하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하사 아버지여 소망한 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고 이 어둠의 역사와 질병과 가난과 영적 고통과 마음의 씀뿌리와 상처와 아버지 염려, 근신, 걱정, 불안 모든 것 가운데서 벗어나는 역사 있게 하이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작정하며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기적이 나타날 주여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작정하며 들으며 자면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초자연적인 놀라우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공급과 하나님의 도움이 임할 주여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으로 말비암아 질병과 가난과 어둠의 영적 고통과 마음의 슬픔과 염려와 근신과 걱정에서 완벽하게 자익회될 지여다 오 성령 하나님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더 담대함을 주시고 이 시간 아버지 들으면서 아버지 손보하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궁일과 자비를 구하며 포기하지 않고 작정하며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자로나 우르나 치유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주시하사 반드시 기도가 돌파되어지고 반드시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소망하는 모든 것이 주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 뜻대로 풀어지고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님 평강이 말지어다 평안이 말지어다 치유와 회복이 말지어다 공급이 말지어다 주님의 보호가 이 말지어다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도움이 말지어다 특별히 질병을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다시 한번 불쌍히 궁일이 여겨주시하사 완벽하게 자익회되게 하시고 통증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의 역사 가운데서 완벽하게 자익회되어지는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영적 고통도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영적 눌림에서 소멸될지어다 영적 눌림은 일곱길로 떠나가고 자유와 해방이 말지어다 고통과 방해와 해방 없이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 소멸되어지고 영적인 자유함과 이제 모든 죄에서 우리는 완벽하게 자유함을 얻었음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벌렬에 힘입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치유와 회복으로 주님 이 시간 기적과 같은 아버지 치유와 회복으로 하나님께 영광도 일 수 있도록 인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공급도 임할지어다 가난을 일으키는 어둠형들을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주고 또한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모든 불면증의 요소들까지도 공황장애와 슬픈 마음들까지도 졸염병 강박증까지 우울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되어지고 마음은 치료되어지고 담대한 믿음으로 변화될지어다 오 성령님 계속 역사하여 주옵소서 계속 임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 뿌리고 바르고 선포합니다 잠을 자는 자들에게 작정하며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그 거룩하고 완벽하고 정결한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그 보혈이 선포되는 모든 현장 가운데서 어둠은 사라지고 질병은 완벽하게 떠나가고 가난도 떠나가고 영적 눌림도 소멸되어지고 우리가 상상도 못한 더 크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높고 넓고 깊은 은혜가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기적이 임할지어다 기적이 임할지어다 능력이 임할지어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덮어질 주여다 주의 완벽한 보혈이 덮어지고 성령의 놀라우신 권능으로 기름 부어질 주여다 오 성령 하나님 더 도와주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더 내주 역사 교통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더 아버지 담대함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하사 반드시 돌파되어지고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은 완벽하게 소멸되어지고 몸은 건강해질 주여다 머리의 눌림 완벽하게 소멸될 주여다 가슴 배의 눌림들 영종 눌림도 사라지고 소멸되어지고 자유함과 기뻐함으로 변화될 주여다 몸은 계속해서 건강해지고 강건해지고 완벽하게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은혜의 역사까지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우울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로니 소멸될 주여다 공황장애는 이 시간 담대함으로 변화될 주여다 조염병 떠나가고 주의 놀라우신 도심과 주의 놀라우신 음성만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감동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로니 마음을 불안케 하는 강박증도 떠나갈 주여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로니 자유함과 기뻐함으로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염려 근심 걱정 불안은 사라지고 기쁨 감사 찬송이 이 시간 놀라우신 하나님의 통치가 계속해서 기름 부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의의 벌렐로 덮어주시고 담대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승리했음을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감사함으로 작정한 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로니 놀라우신 기적과 치유와 회복이 이 말지어다 감사와 찬송이 이 말지어다 어둠의 역사는 그 즉시 사라지고 소멸되어지고 질병 가난 저주는 계속해서 떠나가 소멸되어지고 치유와 회복과 능력으로 변화될 지어다 성령님 성령과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영종 눌림은 일곱길로 떠나가게 하시고 자유케되게 하시고 해방케 하여 주시하사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을 충만함으로 아버지의 모든 상황 가운데 돌파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로니 모든 질병은 고쳐질 지어다 모든 어둠의 영종 눌림은 떠나가 소멸될 지어다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 불안은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변화될 지어다 우울증 공황장애 강박증 조염병 마음의 상처 쓴 뿌리들까지도 내가 원치 않는 모든 희귀의 질병들까지도 머리에서 발끝까지의 모든 질병들까지도 이 시간 완벽하게 떠나가고 고쳐지고 계속해서 건강함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이 말지어다 일어나 걷고 뛰며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감사함으로 아버지여 기도하며 깨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명령하로니 어둠 명들은 일곱길로 떠나갈 지어다 질병도 일곱길로 떠나갈 지어다 아픔 슬픔 고통 마음의 쓴뿌리도 일곱길로 떠나갈 지어다 영적 늘림도 일곱길로 떠나가고 가난도 일곱길로 떠나가고 생각과 마음의 질병도 일곱길로 떠나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공급과 보호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지존자이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내주역사 교통하여 주옵소서 주옵소서 축복이 이 말지어다 건강이 이 말지어다 강건해질지어다 성령의 충만함이 이 말지어다 주의 뜻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 말지어다 병만은 떠나가고 영적 눌림도 떠나가고 가난도 떠나가고 우리를 형통케 하지 못한 모든 영적 요소도 사라지고 소멸되어지고 몸은 계속해서 건강해지고 강건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날마다 주 뜻 가운데에서 성장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료하노니 기적이 나타낼 지어다 치유와 회복이 이 말지어다 믿음의 돌파가 이 말지어다 기도가 응답되어주고 돌파가 이 말지어다 공급이 이 말지어다 회복이 이 말지어다 자유함과 해방이 이 말지어다 하나님의 나라가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이 말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기름 부어질 지어다 특별히 하나님 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하사 포기하지 않으냐고 작정하며 계획한 이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 감사함으로 자면서 선포하며 들으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기적이 기도하며 포기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작정하며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와 자비와 공급과 치유와 회복으로 나타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치유가 이 말지어다 회복이 이 말지어다 자유함이 이 말지어다 깨끗해질 지어다 정결해질 지어다 모든 기도에 문제가 돌파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간섭과 통치가 이 말지어다 어둠의 역사는 계속해서 떠나가고 질병과 병만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 완전히 묶임받고 일곱결 떠나가게 하시고 몸은 계속해서 건강해지고 강건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해질되고 강건해지는 은혜의 역사 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명령하느니 주의 범열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덮어지를 지어다 주님의 그 거룩한 범열이 작정하며 기적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기적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소망하는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그 거룩한 범열이 덮어지를 지어다 자면서도 덮어지게 하시고 삶에서 모든 것에 주의 범열이 계속해서 덮어지게 하시고 그 범열에 힘입어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기적, 치유,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현장 가운데 내주하여 주시고 하나님 통치하여 주옵소서 주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통치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이 시간 아버지 작정하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하사 아버지요 소망한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고 이 어둠의 역사와 질병과 가난과 영적 고통과 마음의 쓴뿌리와 상처와 아버지 염려, 근신, 걱정, 불안 모든 것 가운데서 벗어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작정하며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기적이 나타날 주여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작정하며 들으며 자면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초자연적인 놀라우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공급과 하나님의 도움이 임할 주여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으로 말비암아 질병과 가난과 어둠의 영적 고통과 마음의 슬픔과 염려와 근신과 걱정에서 완벽하게 자익해될 주여다 오 성령 하나님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더 담대함을 주시고 이 시간 아버지 들으면서 아버지 손보하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궁율과 자비를 구하며 포기하지 않고 작정하며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주시하사 반드시 기도가 돌파되어지고 반드시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소망하는 모든 것이 주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 뜻대로 풀어지고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평강이 말지어다 평안이 말지어다 치유와 회복이 말지어다 공급이 말지어다 주님의 보호가 임할지어다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도움이 말지어다 특별히 질병을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다시 한번 불쌍히 궁일이 여겨주시하사 완벽하게 자익해되게 하시고 통증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의 역사 가운데서 완벽하게 자익해되어지는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영적 고통도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영적 눌림에서 소멸될지어다 영적 눌림은 일곱길로 떠나가고 자유와 해방이 말지어다 고통과 방해와 해방 없이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 소멸되어지고 영적인 자유함과 이제 모든 죄에서 우리는 완벽하게 자유함을 얻었음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벌렬에 힘입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치유와 회복으로 주님 이 시간 기적과 같은 아버지 치유와 회복으로 하나님께 영광도 일 수 있도록 인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공급도 임할지어다 가난을 일으키는 어둠형들을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주고 또한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모든 불면증의 요소들까지도 공황장애와 슬픈 마음들까지도 졸염병 강박증까지 우울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되어지고 마음은 치료되어지고 담대한 믿음으로 변화될지어다 오 성령님 계속 역사하여 주옵소서 계속 임하여 주옵소서 주의의 보혈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 뿌리고 바르고 선포합니다 잠을 자는 자들에게 작정하며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그 거룩하고 완벽하고 정결한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그 보혈이 선포되는 모든 현장 가운데서 어둠은 사라지고 질병은 완벽하게 떠나가고 가난도 떠나가고 영적 눌림도 소멸되어지고 우리가 상상도 못한 더 크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높고 넓고 깊은 은혜가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할 주여다 기적이 임할 주여다 기적이 임할 주여다 능력이 임할 주여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덮어질 주여다 주의 완벽한 보혈이 덮어지고 성령의 놀라우신 권능으로 기름 부어질 주여다 오 성령 하나님 더 도와주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더 내주 역사 교통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더 아버지 담대함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하사 반드시 돌파되어지고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은 완벽하게 소멸되어지고 몸은 건강해질 주여다 머리의 눌림 완벽하게 소멸될 주여다 가슴 배의 눌림들 영종 눌림도 사라지고 소멸되어지고 자유함과 기뻐함으로 변화될 주여다 몸은 계속해서 건강해지고 강건해지고 완벽하게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은혜의 역사까지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우울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소멸될 주여다 공황장애는 이 시간 담대함으로 변화될 주여다 조염병 떠나가고 주의 놀라우신 도심과 주의 놀라우신 음성만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감동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마음을 불안케 하는 강박증도 떠나갈 주여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자유함과 기뻐함으로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염려 근심 걱정 불안은 사라지고 기쁨 감사 찬송이 이 시간 놀라우신 하나님의 통치가 계속해서 기름 부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의의 벌렐로 덮어주시고 담대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승리했음을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감사함으로 작정한 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놀라우신 기적과 치유와 회복이 말지어다 감사와 찬송이 말지어다 어둠의 역사는 그 즉시 사라지고 소멸되어지고 질병 가난 저주는 계속해서 떠나가 소멸되어지고 치유와 회복과 능력으로 변화될지어다 성령님 성령과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영종 늘림은 일곱 길로 떠나가게 하시고 자유케 되게 하시고 해방케 하여 주시하사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을 충만함으로 아버지의 모든 상황 가운데 돌파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은 고쳐질지어다 모든 어둠의 영종 늘림은 떠나가 소멸될지어다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 불안은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변화될지어다 우울증 공황장애 강박증 조염병 마음의 상처 쓴 뿌리들까지도 내가 원치 않는 모든 희귀의 질병들까지도 머리에서 발끝까지의 모든 질병들까지도 이 시간 완벽하게 떠나가고 고쳐지고 계속해서 건강함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인말지어다 일어나 걷고 뛰며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감사함으로 아버지여 기도하며 깨어 하나님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명령하느니 어둠 명들은 일곱길로 떠나갈지어다 질병도 일곱길로 떠나갈지어다 아픔 슬픔 고통 마음의 쓴뿌리도 일곱길로 떠나갈지어다 영적 늘림도 일곱길로 떠나가고 가난도 일곱길로 떠나가고 생각과 마음의 질병도 일곱길로 떠나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공급과 보호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지존자이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내 주 역사 교통하여 주옵소서 몸은 계속해서 건강해질지어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질지어다 말씀으로 충만해질지어다 깨어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모든 예배자들이 더욱더 아버지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하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몸 내 마음 내 생각 모든 것 다 건강하고 강건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축복이 이 말지어다 건강이 이 말지어다 강건해질지어다 성령의 충만함이 이 말지어다 주의 뜻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 말지어다 병만은 떠나가고 영적 눌림도 떠나가고 가난도 떠나가고 우리를 형통케 하지 못한 모든 영적 요소도 사라지고 소멸되어지고 몸은 계속해서 건강해지고 강건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날마다 주 뜻 가운데에서 성장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기적이 나타낼 지어다 치유와 회복이 이 말지어다 믿음의 돌파가 이 말지어다 기도가 응답되어주고 돌파가 이 말지어다 공급이 이 말지어다 회복이 이 말지어다 자유함과 해방이 이 말지어다 하나님의 나라가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이 말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기름 부어질 지어다 특별히 하나님 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하사 포기하지 않냐고 작정하며 계획한 이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 감사함으로 자면서 선포하며 들으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기적이 기도하며 포기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작정하며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와 자비와 공급과 치유와 회복으로 나타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치유가 이 말지어다 회복이 이 말지어다 자유함이 이 말지어다 깨끗해질 지어다 정결해질 지어다 모든 기도에 문제가 돌파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간섭과 통치가 이 말지어다 어둠의 역사는 계속해서 떠나가고 질병과 병만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 완전히 묶임받고 일곱길 떠나가게 하시고 몸은 계속해서 건강해지고 강건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해져되고 강건해지는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명령하노니 주의 보혈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터포질 주여다 주님의 그 거룩한 보혈이 작정하며 기적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기적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소망하는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그 거룩한 보혈이 터포질 주여다 자면서도 터포지게 하시고 삶에서 모든 것에 주의 보혈이 계속해서 터포지게 하시고 그 보혈에 힘입어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기적, 치유,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현장 가운데 내주하여 주시고 하나님 통치하여 주옵소서 주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통치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이 시간 아버지 작정하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하사 아버지여 소망한 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고 이 어둠의 역사와 질병과 가난과 영적 고통과 마음의 씀뿌리와 상처와 아버지 염려, 근신, 걱정, 불안 모든 것 가운데서 벗어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작정하며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기적이 나타날 주여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작정하며 들으며 자면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초자연적인 놀라우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공급과 하나님의 도움이 임할 주여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질병과 가난과 어둠의 영적 고통과 마음의 슬픔과 염려와 근신과 걱정에서 완벽하게 자익회될 지여다 오 성령 하나님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더 담대함을 주시고 이 시간 아버지 들으면서 아버지 손보하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궁율과 자비를 구하며 포기하지 않고 작정하며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자로나 우로나 치유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주시하사 반드시 기도가 돌파되어지고 반드시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소망하는 모든 것이 주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 뜻대로 풀어지고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평강이 말지어다 평안이 말지어다 치유와 회복이 말지어다 공급이 말지어다 주님의 보호가 이 말지어다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도움이 말지어다 특별히 질병을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다시 한번 불쌍히 궁일이 여겨주시하사 완벽하게 자익해되게 하시고 통증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의 역사 가운데서 완벽하게 자익해되어지는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영적 고통도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영적 눌림에서 소멸될지어다 영적 눌림은 일곱길로 떠나가고 자유와 해방이 말지어다 고통과 방해와 해방 없이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 소멸되어 주고 영적인 자유함과 이제 모든 죄에서 우리는 완벽하게 자유함을 얻었음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힘입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치유와 회복으로 주님 이 시간 기적과 같은 아버지 치유와 회복으로 하나님께 영광도 일 수 있도록 인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공급도 이말지어다 가난을 일으키는 어둠형들을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주고 또한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모든 불면증의 요소들까지도 공황장애와 슬픈 마음들까지도 조연병 강박증까지 우울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되어 주고 마음은 치료되어 주고 담대한 믿음으로 변화될지어다 오 성령님 계속 역사하여 주옵소서 계속 임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 뿌리고 바르고 선포합니다 잠을 자는 자들에게 작정하며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그 거룩하고 완벽하고 정결한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그 보혈이 선포되는 모든 현장 가운데서 어둠은 사라지고 질병은 완벽하게 떠나가고 가난도 떠나가고 영적 눌림도 소멸되어 주고 우리가 상상도 못한 더 크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높고 넓고 깊은 은혜가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할 주여다 기적이 임할 주여다 기적이 임할 주여다 능력이 임할 주여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덮어질 주여다 주의 완벽한 보혈이 덮어지고 성령의 놀라우신 권능으로 기름 부어질 주여다 오 성령 하나님 더 도와주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더 내주 역사 초통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더 아버지 담대함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하사 반드시 돌파되어 주고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은 완벽하게 소멸되어 주고 몸은 건강해질 주여다 머리의 눌림 완벽하게 소멸될 주여다 가슴 배의 눌림들 영적 눌림도 사라지고 소멸되어 주고 자유함과 기뻐함으로 변화될 주여다 몸은 계속해서 건강해지고 강건해지고 완벽하게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은혜의 역사까지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우울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소멸될 주여다 공황장애는 이 시간 담대함으로 변화될 주여다 조연병 떠나가고 주의 놀라우신 도심과 주의 놀라우신 음성만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감동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마음을 불안케 하는 강박증도 떠나갈 주여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자유함과 기뻐함으로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염려 근심 걱정 불안은 사라지고 기쁨 감사 찬송이 이 시간 놀라우신 하나님의 통치가 계속해서 기름 부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의의 벌렐로 덮어주시고 담대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승리했음을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감사함으로 작정한 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놀라우신 기적과 치유와 회복이 말지어다 감사와 찬송이 말지어다 어둠의 역사는 그 즉시 사라지고 소멸되어지고 질병 가난 저주는 계속해서 떠나가 소멸되어지고 치유와 회복과 능력으로 변화될 지어다 성령님 성령과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영종 늘림은 일곱 길로 떠나가게 하시고 자유케 되게 하시고 해방케 하여 주시하사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을 충만함으로 아버지의 모든 상황 가운데 돌파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은 고쳐질지어다 모든 어둠의 영종 늘림은 떠나가 소멸될지어다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 불안은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변화될지어다 우울증 공황장애 강박증 조염병 마음의 상처 쓴 뿌리들까지도 내가 원치 않는 모든 희귀의 질병들까지도 머리에서 발끝까지의 모든 질병들까지도 이 시간 완벽하게 떠나가고 고쳐지고 계속해서 건강함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일어나 걷고 뛰며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어나 빛을 바라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의 감사함으로 아버지요 기도하며 깨어 하나님께 영광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명령하느니 어둠의 영들은 일곱길로 떠나갈지어다 질병도 일곱길로 떠나갈지어다 아픔 슬픔 고통 마음의 쓴뿌리도 일곱길로 떠나갈지어다 영적 늘림도 일곱길로 떠나가고 가난도 일곱길로 떠나가고 생각과 마음의 질병도 일곱길로 떠나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공급과 보호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지존자이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내주 역사 교통하여 주옵소서 몸은 계속해서 건강해질지어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질지어다 말씀으로 충만해질지어다 깨어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모든 예배자들이 더욱더 아버지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하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몸 내 마음 내 생각 모든 것 다 건강하고 강건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축복이 말지어다 건강이 말지어다 강건해질지어다 성령의 충만함이 이 말지어다 주의 뜻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 말지어다 병만은 떠나가고 영적 눌림도 떠나가고 가난도 떠나가고 우리를 형통케 하지 못한 모든 영적 요소도 사라지고 소멸되어지고 몸은 계속해서 건강해지고 강건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날마다 주 뜻 가운데에서 성장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수 있도록 인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기적이 나타낼 지어다 치유와 회복이 이 말지어다 믿음의 돌파가 이 말지어다 기도가 응답되어주고 돌파가 이 말지어다 공급이 이 말지어다 회복이 이 말지어다 자유함과 해방이 이 말지어다 하나님의 나라가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이 말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기름 부어질 주여다 특별히 하나님 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하사 포기하지 않으냐고 작정하며 계획한 이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 감사함으로 자면서 송포하며 들으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기적이 기도하며 포기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작정하며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와 자비와 공급과 치유와 회복으로 나타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치유가 이 말지어다 회복이 이 말지어다 자유함이 이 말지어다 깨끗해질 지어다 정결해질 지어다 모든 기도에 문제가 돌파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간섭과 통치가 이 말지어다 어둠의 역사는 계속해서 떠나가고 질병과 병만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 완전히 묶임받고 일곱결 떠나가게 하시고 몸은 계속해서 건강해지고 강건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해질되고 강건해지는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덮어지를 지어다 주님의 그 거룩한 보혈이 작정하며 기적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기적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소망하는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그 거룩한 보혈이 덮어지를 지어다 자면서도 덮어지게 하시고 삶에서 모든 것에 주의 보혈이 계속해서 덮어지게 하시고 그 보혈에 힘입어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기적, 치유,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현장 가운데 내주하여 주시고 하나님 통치하여 주옵소서 주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통치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이 시간 아버지 작정하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하사 아버지 소망한 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고 이 어둠의 역사와 질병과 가난과 영적 고통과 마음의 씀뿌리와 상처와 아버지 염려, 근신, 걱정, 불안 모든 것 가운데서 벗어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작정하며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기적이 나타날 주여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작정하며 들으며 자면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초자연적인 놀라우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공급과 하나님의 도움이 임할 주여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으로 말비암아 질병과 가난과 어둠의 영적 고통과 마음의 슬픔과 염려와 근신과 걱정에서 완벽하게 자익회될 지여다 오 성령 하나님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더 담대함을 주시고 이 시간 아버지 들으면서 아버지 손보하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궁율과 자비를 구하며 포기하지 않고 작정하며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자로나 우로나 치유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주시하사 반드시 기도가 돌파되어지고 반드시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소망하는 모든 것이 주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 뜻대로 풀어지고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평강이 말지어다 평안이 말지어다 치유와 회복이 말지어다 공급이 말지어다 주님의 보호가 이 말지어다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도움이 말지어다 특별히 질병을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다시 한번 불쌍히 궁일이 여겨주시하사 완벽하게 자육해되게 하시고 통증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의 역사 가운데서 완벽하게 자육해되어지는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영적 고통도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영적 눌림에서 소멸될지어다 영적 눌림은 일곱길로 떠나가고 자유와 해방이 말지어다 고통과 방해와 해방 없이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 소멸되어지고 영적인 자유함과 이제 모든 죄에서 우리는 완벽하게 자유함을 얻었음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벌렬에 힘입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치유와 회복으로 주님 이 시간 기적과 같은 아버지 치유와 회복으로 하나님께 영광도 일 수 있도록 인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공급도 임할지어다 가난을 일으키는 어둠형들을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주고 또한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모든 불면증의 요소들까지도 공황장애와 슬픈 마음들까지도 졸염병 강박증까지 우울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되어지고 마음은 치료되어지고 담대한 믿음으로 변화될지어다 오 성령님 계속 역사하여 주옵소서 계속 임하여 주옵소서 주의의 보현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 뿌리고 바르고 선포합니다 잠을 자는 자들에게 작정하며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그 거룩하고 완벽하고 정결한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그 보혈이 선포되는 모든 현장 가운데서 어둠은 사라지고 질병은 완벽하게 떠나가고 가난도 떠나가고 영적 눌림도 소멸되어지고 우리가 상상도 못한 더 크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높고 넓고 깊은 은혜가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기적이 임할지어다 기적이 임할지어다 능력이 임할지어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덮어질 주여다 주의 완벽한 보혈이 덮어지고 성령의 놀라우신 권능으로 기름 부어질 주여다 오 성령 하나님 더 도와주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더 내주 역사 교통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더 아버지 담대함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하사 반드시 돌파되어지고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은 완벽하게 소멸되어지고 몸은 건강해질 주여다 머리의 눌림 완벽하게 소멸될 주여다 가슴 배의 눌림들 영적 눌림도 사라지고 소멸되어지고 자유함과 기뻐함으로 변화될 주여다 몸은 계속해서 건강해지고 강건해지고 완벽하게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은혜의 역사까지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우울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로니 소멸될 주여다 공황장애는 이 시간 담대함으로 변화될 주여다 조연병 떠나가고 주의 놀라우신 도심과 주의 놀라우신 음성만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감동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마음을 불안케 하는 강박증도 떠나갈 주여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자유함과 기뻐함으로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염려 근심 걱정 불안은 사라지고 기쁨 감사 찬송이 이 시간 놀라우신 하나님의 통치가 계속해서 기름 부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의의 벌렐로 덮어주시고 담대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승리했음을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감사함으로 작정한 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놀라우신 기적과 치유와 회복이 말지어다 감사와 찬송이 말지어다 어둠의 역사는 그 즉시 사라지고 소멸되어지고 질병 가난 저주는 계속해서 떠나가 소멸되어지고 치유와 회복과 능력으로 변화될 지어다 성령님 성령과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영종 늘림은 일곱길로 떠나가게 하시고 자유케 되게 하시고 해방케 하여 주시하사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을 충만함으로 아버지의 모든 상황 가운데 돌파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은 고쳐질지어다 모든 어둠의 영종 늘림은 떠나가 소멸될지어다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 불안은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변화될지어다 우울증 공황장애 강박증 조염병 마음의 상처 쓴 뿌리들까지도 내가 원치 않는 모든 희귀의 질병들까지도 머리에서 발끝까지의 모든 질병들까지도 이 시간 완벽하게 떠나가고 고쳐지고 계속해서 건강함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일어나 걷고 뛰며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어나 빛을 바라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감사함으로 아버지여 기도하며 깨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명령하느니 어둠의 영들은 일곱길로 떠나갈지어다 질병도 일곱길로 떠나갈지어다 아픔 슬픔 고통 마음의 쓴뿌리도 일곱길로 떠나갈지어다 영적 늘림도 일곱길로 떠나가고 가난도 일곱길로 떠나가고 생각과 마음의 질병도 일곱길로 떠나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공급과 보호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지존자이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내주 역사 교통하여 주옵소서 몸은 계속해서 건강해질지어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질지어다 말씀으로 충만해질지어다 깨어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모든 예배자들이 더욱더 아버지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하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몸 내 마음 내 생각 모든 것 다 건강하고 강건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축복이 말지어다 건강이 말지어다 강건해질지어다 성령의 충만함이 이 말지어다 주의 뜻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 말지어다 병만은 떠나가고 영적 눌림도 떠나가고 가난도 떠나가고 우리를 형통케 하지 못한 모든 영적 요소도 사라지고 소멸되어지고 몸은 계속해서 건강해지고 강건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날마다 주 뜻 가운데서 성장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기적이 나타낼지어다 치유와 회복이 말지어다 믿음의 돌파가 이 말지어다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돌파가 이 말지어다 공급이 이 말지어다 회복이 이 말지어다 자유함과 해방이 이 말지어다 하나님의 나라가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이 말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기름 부어질지어다 특별히 하나님 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하사 포기하지 않으며 작정하며 계획한 이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 감사함으로 자면서 선포하며 들으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기적이 기도하며 포기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작정하며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와 자비와 공급과 치유와 회복으로 나타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치유가 이 말지어다 회복이 이 말지어다 자유함이 이 말지어다 깨끗해질 지어다 정결해질 지어다 모든 기도에 문제가 돌파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간섭과 통치가 이 말지어다 어둠의 역사는 계속해서 떠나가고 질병과 병만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 완전히 묶임받고 일곱길 떠나가게 하시고 몸은 계속해서 건강해지고 강건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해질되고 강건해지는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덮어지를 지어다 주님의 그 거룩한 보혈이 작정하며 기적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기적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소망하는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그 거룩한 보혈이 덮어지를 지어다 자면서도 덮어지게 하시고 삶에서 모든 것의 주의 보혈이 계속해서 덮어지게 하시고 그 보혈에 힘입어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기적, 치유,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현장 가운데 내주하여 주시고 하나님 통치하여 주옵소서 주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통치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이 시간 아버지 작정하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하사 아버지여 소망한 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고 이 어둠의 역사와 질병과 가난과 영적 고통과 마음의 씀뿌리와 상처와 아버지 염려, 근신, 걱정, 불안 모든 것 가운데서 벗어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작정하며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기적이 나타날 주여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작정하며 들으며 자면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초자연적인 놀라우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공급과 하나님의 도움이 임할 주여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으로 말비암아 질병과 가난과 어둠의 영적 고통과 마음의 슬픔과 염려와 근신과 걱정에서 완벽하게 자익회될 지여다 오 성령 하나님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더 담대함을 주시고 이 시간 아버지 들으면서 아버지 손보하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궁일과 자비를 구하며 포기하지 않고 작정하며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자로나 우로나 치유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주시하사 반드시 기도가 돌파되어지고 반드시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소망하는 모든 것이 주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 뜻대로 풀어지고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평강이 임할 주여다 평안이 임할 주여다 치유와 회복이 임할 주여다 공급이 임할 주여다 주님의 보호가 임할 주여다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도움이 임할 주여다 특별히 질병을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자들 있습니까 아버지 다시 한번 불쌍히 궁일이 여겨주시하사 완벽하게 자익해되게 하시고 통증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의 역사 가운데서 완벽하게 자익해되어지는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영적 고통도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영적 눌림에서 소멸될 주여다 영적 눌림은 일곱길로 떠나가고 자유와 해방이 말주여다 고통과 방해와 해방 없이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 소멸되어주고 영적인 자유함과 이제 모든 죄에서 우리는 완벽하게 자유함을 얻었음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힘입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치유와 회복으로 주님 이 시간 기적과 같은 아버지 치유와 회복으로 하나님께 영광도 일 수 있도록 인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공급도 임할 주여다 가난을 일으키는 어둠형들을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주고 또한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모든 불면증의 요소들까지도 공황장애와 슬픈 마음들까지도 졸염병 강박증까지 우울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되어지고 마음은 치료되어지고 담대한 믿음으로 변화될 지어다 오 성령님 계속 역사하여 주옵소서 계속 임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 뿌리고 바르고 선포합니다 잠을 자는 자들에게 작정하며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그 거룩하고 완벽하고 정결한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그 보혈이 선포되는 모든 현장 가운데서 어둠은 사라지고 질병은 완벽하게 떠나가고 가난도 떠나가고 영적 눌림도 소멸되어지고 우리가 상상도 못한 더 크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높고 넓고 깊은 은혜가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할 주여다 기적이 임할 주여다 기적이 임할 주여다 능력이 임할 주여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덮어질 주여다 주의 완벽한 보혈이 덮어지고 성령의 놀라우신 권능으로 기름 부어질 주여다 오 성령 하나님 더 도와주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더 매주 역사 교통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더 아버지 담대함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하사 반드시 돌파되어지고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은 완벽하게 소멸되어지고 몸은 건강해질 주여다 머리의 눌림 완벽하게 소멸될 주여다 가슴 배의 눌림들 영적 눌림도 사라지고 소멸되어지고 자유함과 기뻐함으로 변화될 주여다 몸은 계속해서 건강해지고 강건해지고 완벽하게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은혜의 역사까지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우울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소멸될 주여다 공황장애는 이 시간 담대함으로 변화될 주여다 조연병 떠나가고 주의 놀라우신 도심과 주의 놀라우신 음성만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감동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마음을 불안케 하는 강박증도 떠나갈 주여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자유함과 기뻐함으로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염려 근심 걱정 불안은 사라지고 기쁨 감사 찬송이 이 시간 놀라우신 하나님의 통치가 계속해서 기름 부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의 벌렬로 덮어주시고 담대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승리했음을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감사함으로 작정한 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놀라우신 기적과 치유와 회복이 말지어다 감사와 찬송이 말지어다 어둠의 역사는 그 즉시 사라지고 소멸되어지고 질병 가난 저주는 계속해서 떠나가 소멸되어지고 치유와 회복과 능력으로 변화될 지어다 성령님 성령과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영종 늘림은 일곱길로 떠나가게 하시고 자유케 되게 하시고 해방케 하여 주시하사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을 충만함으로 아버지의 모든 상황 가운데 돌파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은 고쳐질지어다 모든 어둠의 영종 늘림은 떠나가 소멸될지어다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 불안은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변화될지어다 우울증 공황장애 강박증 조현병 마음의 상처 쓴 뿌리들까지도 내가 원치 않는 모든 희귀의 질병들까지도 머리에서 발끝까지의 모든 질병들까지도 이 시간 완벽하게 떠나가고 고쳐지고 계속해서 건강함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일어나 걷고 뛰며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감사함으로 아버지여 기도하며 깨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명령하노니 어둠의 영들은 일곱길로 떠나갈지어다 질병도 일곱길로 떠나갈지어다 아픔 슬픔 고통 마음의 쓴뿌리도 일곱길로 떠나갈지어다 영종 늘림도 일곱길로 떠나가고 가난도 일곱길로 떠나가고 생각과 마음의 질병도 일곱길로 떠나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공급과 보호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지존자이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내주역사 교통하여 주옵소서 몸은 계속해서 건강해질지어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질지어다 말씀으로 충만해질지어다 깨어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모든 예배자들이 더욱더 아버지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하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몸 내 마음 내 생각 모든 것 다 건강하고 강건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축복이 말지어다 건강이 말지어다 강건해질지어다 성령의 충만함이 이 말지어다 주의 뜻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 말지어다 병만은 떠나가고 영종 눌림도 떠나가고 가난도 떠나가고 우리를 형통케 하지 못한 모든 영종 요소도 사라지고 소멸되어지고 몸은 계속해서 건강해지고 강건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날마다 주 뜻 가운데에서 성장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수 있도록 인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기적이 나타날지어다 치유와 회복이 이 말지어다 믿음의 돌파가 이 말지어다 기도가 응답되어주고 돌파가 이 말지어다 공급이 이 말지어다 회복이 이 말지어다 자유함과 해방이 이 말지어다 하나님의 나라가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이 말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기름 부어질 지어다 특별히 하나님 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하사 포기하지 않으냐고 작정하며 계획한 이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 감사함으로 자면서 선포하며 들으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기적이 기도하며 포기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작정하며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와 자비와 공급과 치유와 회복으로 나타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치유가 이 말지어다 회복이 이 말지어다 자유함이 이 말지어다 깨끗해질 지어다 정결해질 지어다 모든 기도에 문제가 돌파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간섭과 통치가 이 말지어다 어둠의 역사는 계속해서 떠나가고 질병과 병만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 완전히 묶임받고 일곱결 떠나가게 하시고 몸은 계속해서 건강해지고 강건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해질되고 강건해지는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명령하노니 주의 보혈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덮어지를 주여다 주님의 그 거룩한 보혈이 작정하며 기적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기적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소망하는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그 거룩한 보혈이 덮어질 지어다 자면서도 덮어지게 하시고 삶에서 모든 것에 주의 보혈이 계속해서 덮어지게 하시고 그 보혈에 힘입어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기적, 치유,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현장 가운데 내주하여 주시고 하나님 통치하여 주옵소서 주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통치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이 시간 아버지 작정하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하사 아버지여 소망한 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고 이 어둠의 역사와 질병과 가난과 영적 고통과 마음의 씀뿌리와 상처와 아버지 염려, 근신, 걱정, 불안 모든 것 가운데서 벗어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작정하며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기적이 나타날 주여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작정하며 들으며 자면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초자연적인 놀라우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공급과 하나님의 도움이 임할 주여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질병과 가난과 어둠의 영적 고통과 마음의 슬픔과 염려와 근신과 걱정에서 완벽하게 자익회될 지여다 오 성령 하나님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더 담대함을 주시고 이 시간 아버지 들으면서 아버지 손보하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궁율과 자비를 구하며 포기하지 않고 작정하며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주시하사 반드시 기도가 돌파되어지고 반드시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소망하는 모든 것이 주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 뜻대로 풀어지고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있겨요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님 평강이 말지어다 평안이 말지어다 치유와 회복이 말지어다 공급이 말지어다 주님의 보호가 임할지어다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도움이 말지어다 특별히 질병을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다시 한번 불쌍히 궁일이 여겨주시하사 완벽하게 자익회되게 하시고 통증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의 역사 가운데서 완벽하게 자익회되어지는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영적 고통도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영적 눌림에서 소멸될지어다 영적 눌림은 일곱길로 떠나가고 자유와 해방이 말지어다 고통과 방해와 해방 없이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 소멸되어지고 영적인 자유함과 이제 모든 죄에서 우리는 완벽하게 자유함을 얻었음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벌렬에 힘입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치유와 회복으로 주님 이 시간 기적과 같은 아버지 치유와 회복으로 하나님께 영광도 할 수 있도록 인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공급도 임할지어다 가난을 일으키는 어둠형들을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주고 또한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모든 불면증의 요소들까지도 공황장애와 슬픈 마음들까지도 조현병 강박증까지 우울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되어지고 마음은 치료되어지고 담대한 믿음으로 변화될지어다 오 성령님 계속 역사하여 주옵소서 계속 임하여 주옵소서 주의의 보현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 뿌리고 바르고 선포합니다 잠을 자는 자들에게 작정하며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그 거룩하고 완벽하고 정결한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그 보혈이 선포되는 모든 현장 가운데서 어둠은 사라지고 질병은 완벽하게 떠나가고 가난도 떠나가고 영적 눌림도 소멸되어지고 우리가 상상도 못한 더 크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높고 넓고 깊은 은혜가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할 주여다 기적이 임할 주여다 기적이 임할 주여다 능력이 임할 주여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덮어질 주여다 주의 완벽한 보혈이 덮어지고 성령의 놀라우신 권능으로 기름 부어질 주여다 오 성령 하나님 더 도와주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더 내주 역사 교통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더 아버지 담대함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하사 반드시 돌파되어지고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은 완벽하게 소멸되어지고 몸은 건강해질 주여다 머리의 눌림 완벽하게 소멸될 주여다 가슴 배의 눌림들 영적 눌림도 사라지고 소멸되어지고 자유함과 기뻐함으로 변화될 주여다 몸은 계속해서 건강해지고 강건해지고 완벽하게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은혜의 역사까지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우울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소멸될 주여다 공황장애는 이 시간 담대함으로 변화될 주여다 조연병 떠나가고 주의 놀라우신 도심과 주의 놀라우신 음성만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감동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마음을 불안케 하는 강박증도 떠나갈 주여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자유함과 기뻐함으로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염려 근심 걱정 불안은 사라지고 기쁨 감사 찬송이 이 시간 놀라우신 하나님의 통치가 계속해서 기름 부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의 벌렬로 덮어주시고 담대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승리했음을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감사함으로 작정한 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놀라우신 기적과 치유와 회복이 이 말지어다 감사와 찬송이 이 말지어다 어둠의 역사는 그 즉시 사라지고 소멸되어지고 질병 가난 저주는 계속해서 떠나가 소멸되어지고 치유와 회복과 능력으로 변화될지어다 성령님 성령과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영적 늘림은 일곱길로 떠나가게 하시고 자유케 되게 하시고 해방케 하여 주시하사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을 충만함으로 아버지의 모든 상황 가운데 돌파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은 고쳐질지어다 모든 어둠의 영적 늘림은 떠나가 소멸될지어다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 불안은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변화될지어다 우울증 공황장애 강박증 조염병 마음의 상처 쓴 뿌리들까지도 내가 원치 않는 모든 희귀의 질병들까지도 머리에서 발끝까지의 모든 질병들까지도 이 시간 완벽하게 떠나가고 고쳐지고 계속해서 건강함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인말지어다 일어나 걷고 뛰며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감사함으로 아버지여 기도하며 깨어 하나님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명령하느니 어둠의 영들은 일곱길로 떠나갈지어다 질병도 일곱길로 떠나갈지어다 아픔 슬픔 고통 마음의 쓴뿌리도 일곱길로 떠나갈지어다 영적 늘림도 일곱길로 떠나가고 가난도 일곱길로 떠나가고 생각과 마음의 질병도 일곱길로 떠나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공급과 보호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지존자이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내주 역사 교통하여 주옵소서 몸은 계속해서 건강해질지어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질지어다 말씀으로 충만해질지어다 깨어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모든 예배자들이 더욱더 아버지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하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몸 내 마음 내 생각 모든 것 다 건강하고 강건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축복이 말지어다 건강이 말지어다 강건해질지어다 성령의 충만함이 이 말지어다 주의 뜻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 말지어다 병만은 떠나가고 영적 눌림도 떠나가고 가난도 떠나가고 우리를 형통케 하지 못한 모든 영적 요소도 사라지고 소멸되어지고 몸은 계속해서 건강해지고 강건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날마다 주 뜻 가운데에서 성장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기적이 나타낼 지어다 치유와 회복이 이 말지어다 믿음의 돌파가 이 말지어다 기도가 응답되어주고 돌파가 이 말지어다 공급이 이 말지어다 회복이 이 말지어다 자유함과 해방이 이 말지어다 하나님의 나라가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이 말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기름 부어질 주여다 특별히 하나님 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하사 포기하지 않냐고 작정하며 계획한 이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 감사함으로 자면서 선포하며 들으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기적이 기도하며 포기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작정하며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와 자비와 공급과 치유와 회복으로 나타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치유가 이 말지어다 회복이 이 말지어다 자유함이 이 말지어다 깨끗해질 지어다 정결해질 지어다 모든 기도에 문제가 돌파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간섭과 통치가 이 말지어다 어둠의 역사는 계속해서 떠나가고 질병과 병만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 완전히 묶임받고 일곱결 떠나가게 하시고 몸은 계속해서 건강해지고 강건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해져되고 강건해지는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명령하노니 주의 벌려리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터포지를 지어다 주님의 그 거룩한 벌려리 작정하며 기적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기적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소망하는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그 거룩한 벌려리 터포지를 지어다 자면서도 터포지게 하시고 삶에서 모든 것에 주의 벌려리 계속해서 터포지게 하시고 그 벌려리 힘입어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기적, 치유,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현장 가운데 내주하여 주시고 하나님 통치하여 주옵소서 주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통치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이 시간 아버지 작정하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하사 아버지여 소망한 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고 이 어둠의 역사와 질병과 가난과 영적 고통과 마음의 씀뿌리와 상처와 아버지 염려, 근신, 걱정, 불안 모든 것 가운데서 벗어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작정하며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기적이 나타날 주여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작정하며 들으며 자면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초자연적인 놀라우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공급과 하나님의 도움이 임할 주여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질병과 가난과 어둠의 영적 고통과 마음의 슬픔과 염려와 근신과 걱정에서 완벽하게 자익해될 지여다 오 성령 하나님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더 담대함을 주시고 이 시간 아버지 들으면서 아버지 손보하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궁율과 자비를 구하며 포기하지 않고 작정하며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자로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주시하사 반드시 기도가 돌파되어지고 반드시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소망하는 모든 것이 주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 뜻대로 풀어지고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님 평강이 말지어다 평안이 말지어다 치유와 회복이 말지어다 공급이 말지어다 주님의 보호가 이 말지어다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도움이 말지어다 특별히 질병을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다시 한번 불쌍히 궁율이 여겨주시하사 완벽하게 자익해되게 하시고 통증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의 역사 가운데서 완벽하게 자익해되어지는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님 영적 고통도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영적 눌림에서 소멸될지어다 영적 눌림은 일곱길로 떠나가고 자유와 해방이 말지어다 고통과 방해와 해방 없이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 소멸되어 주고 영적인 자유함과 이제 모든 죄에서 우리는 완벽하게 자유함을 얻었음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힘입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치유와 회복으로 주님 이 시간 기적과 같은 아버지 치유와 회복으로 하나님께 영광도 일 수 있도록 인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공급도 임할지어다 가난을 일으키는 어둠형들을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주고 또한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모든 불면증의 요소들까지도 공황장애와 슬픈 마음들까지도 졸염병 강박증까지 우울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되어지고 마음은 치료되어지고 담대한 믿음으로 변화될지어다 오 성령님 계속 역사하여 주옵소서 계속 임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 뿌리고 바르고 선포합니다 잠을 자는 자들에게 작정하며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그 거룩하고 완벽하고 정결한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그 보혈이 선포되는 모든 현장 가운데서 어둠은 사라지고 질병은 완벽하게 떠나가고 가난도 떠나가고 영적 눌림도 소멸되어지고 우리가 상상도 못한 더 크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높고 넓고 깊은 은혜가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할 주여다 기적이 임할 주여다 기적이 임할 주여다 능력이 임할 주여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덮어질 주여다 주의 완벽한 보혈이 덮어지고 성령의 놀라우신 권능으로 기름 부어질 주여다 오 성령 하나님 더 도와주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더 내주 역사 교통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더 아버지 담대함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하사 반드시 돌파되어지고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은 완벽하게 소멸되어지고 몸은 건강해질 주여다 머리의 눌림 완벽하게 소멸될 주여다 가슴 배의 눌림들 영종 눌림도 사라지고 소멸되어지고 자유함과 기뻐함으로 변화될 주여다 몸은 계속해서 건강해지고 강건해지고 완벽하게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은혜의 역사까지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우울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소멸될 주여다 공황장애는 이 시간 담대함으로 변화될 주여다 조연병 떠나가고 주의 놀라우신 도심과 주의 놀라우신 음성만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감동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마음을 불안케 하는 강박증도 떠나갈 주여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자유함과 기뻐함으로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염려 근심 걱정 불안은 사라지고 기쁨 감사 찬송이 이 시간 놀라우신 하나님의 통치가 계속해서 기름 부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의 벌렐로 덮어주시고 담대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승리했음을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감사함으로 작정한 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놀라우신 기적과 치유와 회복이 말지어다 감사와 찬송이 말지어다 어둠의 역사는 그 즉시 사라지고 소멸되어지고 질병 가난 저주는 계속해서 떠나가 소멸되어지고 치유와 회복과 능력으로 변화될 주여다 성령님 성령과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영종 능림은 일곱 길로 떠나가게 하시고 자유케 되게 하시고 해방케 하여 주시하사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을 충만함으로 아버지의 모든 상황 가운데 돌파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은 고쳐질지어다 모든 어둠의 영종 능림은 떠나가 소멸될지어다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 불안은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변화될지어다 우울증, 공황장애, 강박증, 조현병, 마음의 상처 쓴 뿌리들까지도 내가 원치 않는 모든 희귀의 질병들까지도 머리에서 발끝까지의 모든 질병들까지도 이 시간 완벽하게 떠나가고 고쳐지고 계속해서 건강함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일어나 걷고 뛰며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어나 빛을 바라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감사함으로 아버지여 기도하며 깨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명령하노니 어둠의 영들은 일곱길로 떠나갈지어다 질병도 일곱길로 떠나갈지어다 아픔 슬픔 고통 마음의 쓴뿌리도 일곱길로 떠나갈지어다 영적 늘림도 일곱길로 떠나가고 가난도 일곱길로 떠나가고 생각과 마음의 질병도 일곱길로 떠나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공급과 보호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지존자이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내주 역사 교통하여 주옵소서 몸은 계속해서 건강해질지어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질지어다 말씀으로 충만해질지어다 깨어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모든 예배자들이 더욱더 아버지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하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몸 내 마음 내 생각 모든 것 다 건강하고 강건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축복이 말지어다 건강이 말지어다 강건해질지어다 성령의 충만함이 이 말지어다 주의 뜻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 말지어다 병만은 떠나가고 영적 눌림도 떠나가고 가난도 떠나가고 우리를 형통케 하지 못한 모든 영적 요소도 사라지고 소멸되어지고 몸은 계속해서 건강해지고 강건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날마다 주 뜻 가운데에서 성장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기적이 나타낼지어다 치유와 회복이 말지어다 믿음의 돌파가 이 말지어다 기도가 응답되어주고 돌파가 이 말지어다 공급이 이 말지어다 회복이 이 말지어다 자유함과 해방이 이 말지어다 하나님의 나라가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이 말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기름 부어질지어다 특별히 하나님 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하사 포기하지 않으냐고 작정하며 계획한 이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 감사함으로 자면서 선포하며 들으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기적이 기도하며 포기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작정하며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와 자비와 공급과 치유와 회복으로 나타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치유가 이 말지어다 회복이 이 말지어다 자유함이 이 말지어다 깨끗해질 지어다 정결해질 지어다 모든 기도에 문제가 돌파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간섭과 통치가 이 말지어다 어둠의 역사는 계속해서 떠나가고 질병과 병만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 완전히 묶임받고 일곱결 떠나가게 하시고 몸은 계속해서 건강해지고 강건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해질되고 강건해지는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덮어지를 지어다 주님의 그 거룩한 보혈이 작정하며 기적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기적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소망하는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그 거룩한 보혈이 덮어지를 지어다 자면서도 덮어지게 하시고 삶에서 모든 것에 주의 보혈이 계속해서 덮어지게 하시고 그 보혈에 힘입어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기적, 치유,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현장 가운데 내주하여 주시고 하나님 통치하여 주옵소서 주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통치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이 시간 아버지 작정하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하사 아버지여 소망한 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고 이 어둠의 역사와 질병과 가난과 영적 고통과 마음의 씀뿌리와 상처와 아버지 염려, 근신, 걱정, 불안 모든 것 가운데서 벗어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작정하며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기적이 나타날 주여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작정하며 들으며 자면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초자연적인 놀라우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공급과 하나님의 도움이 임할 주여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질병과 가난과 어둠의 영적 고통과 마음의 슬픔과 염려와 근신과 걱정에서 완벽하게 자익회될 지여다 오 성령 하나님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더 담대함을 주시고 이 시간 아버지 들으면서 아버지 손보하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궁일과 자비를 구하며 포기하지 않고 작정하며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자로나 우르나 치유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주시하사 반드시 기도가 돌파되어지고 반드시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소망하는 모든 것이 주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 뜻대로 풀어지고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평강이 임할 주여다 평안이 임할 주여다 치유와 회복이 임할 주여다 공급이 임할 주여다 주님의 보호가 임할 주여다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도움이 임할 주여다 특별히 질병을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다시 한번 불쌍히 궁일이 여겨주시하사 완벽하게 자육해되게 하시고 통증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의 역사 가운데서 완벽하게 자육해되어지는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영적 고통도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영적 눌림에서 소멸될 주여다 영적 눌림은 일곱길로 떠나가고 자유와 해방이 말주여다 고통과 방해와 해방 없이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 소멸되어주고 영적인 자유함과 이제 모든 죄에서 우리는 완벽하게 자유함을 얻었음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볼열에 힘입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치유와 회복으로 주님 이 시간 기적과 같은 아버지 치유와 회복으로 하나님께 영광도 일 수 있도록 인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공급도 임할 주여다 가난을 일으키는 어둠의 영도를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주고 또한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모든 불면증의 요소들까지도 공황장애와 슬픈 마음들까지도 조연병 강박증까지 우울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되어지고 마음은 치료되어지고 담대한 믿음으로 변화될 지어다 오 성령님 계속 역사하여 주옵소서 계속 임하여 주옵소서 주의의 보현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 뿌리고 바르고 선포합니다 잠을 자는 자들에게 작정하며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그 거룩하고 완벽하고 정결한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그 보혈이 선포되는 모든 현장 가운데서 어둠은 사라지고 질병은 완벽하게 떠나가고 가난도 떠나가고 영적 눌림도 소멸되어지고 우리가 상상도 못한 더 크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높고 넓고 깊은 은혜가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기적이 임할지어다 기적이 임할지어다 능력이 임할지어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덮어질 주여다 주의 완벽한 보혈이 덮어지고 성령의 놀라우신 권능으로 기름 부어질 주여다 오 성령 하나님 더 도와주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더 내주 역사 초통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더 아버지 담대함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하사 반드시 돌파되어지고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은 완벽하게 소멸되어지고 몸은 건강해질 지어다 머리의 눌림 완벽하게 소멸될 지어다 가슴 배의 눌림들 영종 눌림도 사라지고 소멸되어지고 자유함과 기뻐함으로 변화될 지어다 몸은 계속해서 건강해지고 강건해지고 완벽하게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은혜의 역사까지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우울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소멸될 지어다 공황장애는 이 시간 담대함으로 변화될 지어다 조연병 떠나가고 주의 놀라우신 도심과 주의 놀라우신 음성만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감동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마음을 불안케 하는 강박증도 떠나갈 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자유함과 기뻐함으로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염려 근심 걱정 불안은 사라지고 기쁨 감사 찬송이 이 시간 놀라우신 하나님의 통치가 계속해서 기름 부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의 벌렐로 덮어주시고 담대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승리했음을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감사함으로 작정한 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놀라우신 기적과 치유와 회복이 말지어다 감사와 찬송이 말지어다 어둠의 역사는 그 즉시 사라지고 소멸되어지고 질병 가난 저주는 계속해서 떠나가 소멸되어지고 치유와 회복과 능력으로 변화될 지어다 성령님 성령과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영종 늘림은 일곱 길로 떠나가게 하시고 자유케 되게 하시고 해방케 하여 주시하사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을 충만함으로 아버지의 모든 상황 가운데 돌파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은 고쳐질지어다 모든 어둠의 영종 늘림은 떠나가 소멸될지어다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 불안은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변화될지어다 우울증 공황장애 강박증 조현병 마음의 상처 쓴 뿌리들까지도 내가 원치 않는 모든 희귀의 질병들까지도 머리에서 발끝까지의 모든 질병들까지도 이 시간 완벽하게 떠나가고 고쳐지고 계속해서 건강함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일어나 걷고 뛰며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어나 빛을 바라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감사함으로 아버지여 기도하며 깨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명령하노니 어둠의 영들은 일곱길로 떠나갈지어다 질병도 일곱길로 떠나갈지어다 아픔 슬픔 고통 마음의 쓴뿌리도 일곱길로 떠나갈지어다 영적 늘림도 일곱길로 떠나가고 가난도 일곱길로 떠나가고 생각과 마음의 질병도 일곱길로 떠나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공급과 보호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지존자이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내주 역사 교통하여 주옵소서 몸은 계속해서 건강해질지어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질지어다 말씀으로 충만해질지어다 깨어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모든 예배자들이 더욱더 아버지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하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몸 내 마음 내 생각 모든 것 다 건강하고 강건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축복이 말지어다 건강이 이말지어다 강건해질지어다 성령의 충만함이 이말지어다 주의 뜻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말지어다 병만은 떠나가고 영적 눌림도 떠나가고 가난도 떠나가고 우리를 형통케 하지 못한 모든 영적 요소도 사라지고 소멸되어지고 몸은 계속해서 건강해지고 강건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날마다 주 뜻 가운데에서 성장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수 있도록 인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기적이 나타낼 지어다 지효와 회복이 이말지어다 믿음의 돌파가 이말지어다 기도가 응답되어주고 돌파가 이말지어다 공급이 이말지어다 회복이 이말지어다 자유함과 해방이 이말지어다 하나님의 나라가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이말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기름 부어질 지어다 특별히 하나님 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하사 포기하지 않냐고 작정하며 계획한 이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 감사함으로 자면서 선포하며 들으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기적이 기도하며 포기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작정하며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와 자비와 공급과 치유와 회복으로 나타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치유가 이말지어다 회복이 이말지어다 자유함이 이말지어다 깨끗해질 지어다 정결해질 지어다 모든 기도에 문제가 돌파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간섭과 통치가 이말지어다 어둠의 역사는 계속해서 떠나가고 질병과 병만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 완전히 묶임받고 일곱결 떠나가게 하시고 몸은 계속해서 건강해지고 강건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지는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명령하느니 주의 범열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덮어지를 지어다 주님의 그 거룩한 범열이 작정하며 기적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기적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소망하는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그 거룩한 범열이 덮어지를 지어다 자면서도 덮어지게 하시고 삶에서 모든 것에 주의 범열이 계속해서 덮어지게 하시고 그 범열에 힘입어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기적, 치유,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현장 가운데 내주하여 주시고 하나님 통치하여 주옵소서 주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통치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이 시간 아버지 작정하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하사 아버지여 소망한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고 이 어둠의 역사와 질병과 가난과 영적 고통과 마음의 씀뿌리와 상처와 아버지 염려, 근신, 걱정, 불안 모든 것 가운데서 벗어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작정하며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기적이 나타날 주여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작정하며 들으며 자면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초자연적인 놀라우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공급과 하나님의 도움이 임할 주여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질병과 가난과 어둠의 영적 고통과 마음의 슬픔과 염려와 근신과 걱정에서 완벽하게 자익회될 지여다 오 성령 하나님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더 담대함을 주시고 이 시간 아버지 들으면서 아버지 손보하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궁일과 자비를 구하며 포기하지 않고 작정하며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주시하사 반드시 기도가 돌파되어지고 반드시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소망하는 모든 것이 주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 뜻대로 풀어지고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있겨요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님 평강이 말지어다 평안이 말지어다 치유와 회복이 말지어다 공급이 말지어다 주님의 보호가 이 말지어다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도움이 말지어다 특별히 질병을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다시 한번 불쌍히 궁일이 여겨주시하사 완벽하게 자익회되게 하시고 통증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의 역사 가운데서 완벽하게 자익회되어지는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영적 고통도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영적 눌림에서 소멸될지어다 영적 눌림은 일곱길로 떠나가고 자유와 해방이 말지어다 고통과 방해와 해방 없이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 소멸되어지고 영적인 자유함과 이제 모든 죄에서 우리는 완벽하게 자유함을 얻었음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힘입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치유와 회복으로 주님 이 시간 기적과 같은 아버지 치유와 회복으로 하나님께 영광도 일 수 있도록 인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공급도 이말지어다 가난을 일으키는 어둠형들을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주고 또한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모든 불면증의 요소들까지도 공황장애와 슬픔 마음들까지도 졸염병 강박증까지 우울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되어지고 마음은 치료되어지고 담대한 믿음으로 변화될지어다 오 성령님 계속 역사하여 주옵소서 계속 임하여 주옵소서 주의의 보혈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 뿌리고 바르고 선포합니다 잠을 자는 자들에게 작정하며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그 거룩하고 완벽하고 정결한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그 보혈이 선포되는 모든 현장 가운데서 어둠은 사라지고 질병은 완벽하게 떠나가고 가난도 떠나가고 영적 눌림도 소멸되어지고 우리가 상상도 못한 더 크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높고 넓고 깊은 은혜가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할 주여다 기적이 임할 주여다 기적이 임할 주여다 능력이 임할 주여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덮어질 주여다 주의 완벽한 보혈이 덮어지고 성령의 놀라우신 권능으로 기름 부어질 주여다 오 성령 하나님 더 도와주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더 내주 역사 교통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더 아버지 담대함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하사 반드시 돌파되어지고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은 완벽하게 소멸되어지고 몸은 건강해질 주여다 머리의 눌림 완벽하게 소멸될 주여다 가슴 배의 눌림들 영적 눌림도 사라지고 소멸되어지고 자유함과 기뻐함으로 변화될 주여다 몸은 계속해서 건강해지고 강건해지고 완벽하게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은혜의 역사까지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우울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소멸될 주여다 공황장애는 이 시간 담대함으로 변화될 주여다 조연병 떠나가고 주의 놀라우신 도심과 주의 놀라우신 음성만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감동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마음을 불안케 하는 강박증도 떠나갈 주여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자유함과 기뻐함으로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염려 근심 걱정 불안은 사라지고 기쁨 감사 찬송이 이 시간 놀라우신 하나님의 통치가 계속해서 기름 부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의 벌렬로 덮어주시고 담대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승리했음을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감사함으로 작정한 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놀라우신 기적과 치유와 회복이 이 말지어다 감사와 찬송이 이 말지어다 어둠의 역사는 그 즉시 사라지고 소멸되어지고 질병 가난 저주는 계속해서 떠나가 소멸되어지고 치유와 회복과 능력으로 변화될 지어다 성령님 성령과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영적 늘림은 일곱 길로 떠나가게 하시고 자유케 되게 하시고 해방케 하여 주시하사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을 충만함으로 아버지의 모든 상황 가운데 돌파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은 고쳐질지어다 모든 어둠의 영적 늘림은 떠나가 소멸될지어다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 불안은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변화될지어다 우울증 공황장애 강박증 조염병 마음의 상처 쓴 뿌리들까지도 내가 원치 않는 모든 희귀의 질병들까지도 머리에서 발끝까지의 모든 질병들까지도 이 시간 완벽하게 떠나가고 고쳐지고 계속해서 건강함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일어나 걷고 뛰며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감사함으로 아버지요 기도하며 깨어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명령하느니 어둠의 영들은 일곱길로 떠나갈지어다 질병도 일곱길로 떠나갈지어다 아픔 슬픔 고통 마음의 쓴뿌리도 일곱길로 떠나갈지어다 영적 늘림도 일곱길로 떠나가고 가난도 일곱길로 떠나가고 생각과 마음의 질병도 일곱길로 떠나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공급과 보호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지존자이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내주 역사 교통하여 주옵소서 몸은 계속해서 건강해질지어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질지어다 말씀으로 충만해질지어다 깨어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모든 예배자들이 더욱더 아버지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하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몸 내 마음 내 생각 모든 것 다 건강하고 강건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축복이 말지어다 건강이 말지어다 강건해질지어다 성령의 충만함이 이 말지어다 주의 뜻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 말지어다 병만은 떠나가고 영적 눌림도 떠나가고 가난도 떠나가고 우리를 형통케 하지 못한 모든 영적 요소도 사라지고 소멸되어지고 몸은 계속해서 건강해지고 강건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날마다 주 뜻 가운데에서 성장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기적이 나타낼 지어다 치유와 회복이 이 말지어다 믿음의 돌파가 이 말지어다 기도가 응답되어주고 돌파가 이 말지어다 공급이 이 말지어다 회복이 이 말지어다 자유함과 해방이 이 말지어다 하나님의 나라가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이 말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기름 부어질 주여다 특별히 하나님 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하사 포기하지 않으냐고 작정하며 계획한 이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 감사함으로 자면서 선포하며 들으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기적이 기도하며 포기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작정하며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와 자비와 공급과 치유와 회복으로 나타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치유가 이 말지어다 회복이 이 말지어다 자유함이 이 말지어다 깨끗해질 지어다 정결해질 지어다 모든 기도에 문제가 돌파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간섭과 통치가 이 말지어다 어둠의 역사는 계속해서 떠나가고 질병과 병만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 완전히 묶임받고 일곱길 떠나가게 하시고 몸은 계속해서 건강해지고 강건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해져되고 강건해지는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명령하느니 주의 벌려리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터포질 주여다 주님의 그 거룩한 벌려리 작정하며 기적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기적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소망하는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그 거룩한 벌려리 터포질 주여다 자면서도 터포지게 하시고 삶에서 모든 것에 주의 벌려리 계속해서 터포지게 하시고 그 벌려리 힘입어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기적, 치유,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현장 가운데 내주하여 주시고 하나님 통치하여 주옵소서 주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통치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이 시간 아버지 작정하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하사 아버지여 소망한 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고 이 어둠의 역사와 질병과 가난과 영적 고통과 마음의 쓴뿌리와 상처와 아버지 염려, 근신, 걱정, 불안 모든 것 가운데서 벗어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작정하며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기적이 나타날 주여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작정하며 들으며 자면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초자연적인 놀라우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공급과 하나님의 도움이 임할 주여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으로 말비암아 질병과 가난과 어둠의 영적 고통과 마음의 슬픔과 염려와 근신과 걱정에서 완벽하게 자익회될 지여다 오 성령 하나님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더 담대함을 주시고 이 시간 아버지 들으면서 아버지 손보하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궁율과 자비를 구하며 포기하지 않고 작정하며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자로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주시하사 반드시 기도가 돌파되어지고 반드시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소망하는 모든 것이 주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 뜻대로 풀어지고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있겠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님 평강이 말지여다 평안이 말지여다 치유와 회복이 말지여다 공급이 말지여다 주님의 보호가 이 말지여다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도움이 말지여다 특별히 질병을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다시 한번 불쌍히 궁일이 여겨주시하사 완벽하게 자익회되게 하시고 통증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의 역사 가운데서 완벽하게 자익회되어지는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님 영적 고통도 사라지고 소멸될지여다 영적 눌림에서 소멸될지여다 영적 눌림은 일곱길로 떠나가고 자유와 회방이 말지여다 고통과 방해와 해방 없이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 소멸되어지고 영적인 자유함과 이제 모든 죄에서 우리는 완벽하게 자유함을 얻었음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벌렬에 힘입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치유와 회복으로 주님 이 시간 기적과 같은 아버지 치유와 회복으로 하나님께 영광도 일 수 있도록 인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공급도 임할지여다 가난을 일으키는 어둠형들을 사라지고 소멸될지여다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주고 또한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모든 불면증의 요소들까지도 공황장애와 슬픈 마음들까지도 졸염병 강박증까지 우울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되어지고 마음은 치료되어지고 담대한 믿음으로 변화될지여다 오 성령님 계속 역사하여 주옵소서 계속 임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 뿌리고 바르고 선포합니다 잠을 자는 자들에게 작정하며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그 거룩하고 완벽하고 정결한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그 보혈이 선포되는 모든 현장 가운데서 어둠은 사라지고 질병은 완벽하게 떠나가고 가난도 떠나가고 영적 눌림도 소멸되어지고 우리가 상상도 못한 더 크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높고 넓고 깊은 은혜가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할 주여다 기적이 임할 주여다 기적이 임할 주여다 능력이 임할 주여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덮어질 주여다 주의 완벽한 보혈이 덮어지고 성령의 놀라우신 권능으로 기름 부어질 주여다 오 성령 하나님 더 도와주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더 내주 역사 교통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더 아버지 담대함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하사 반드시 돌파되어지고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은 완벽하게 소멸되어지고 몸은 건강해질 주여다 머리의 눌림 완벽하게 소멸될 주여다 가슴 배의 눌림들 영종 눌림도 사라지고 소멸되어지고 자유함과 기뻐함으로 변화될 주여다 몸은 계속해서 건강해지고 강건해지고 완벽하게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은혜의 역사까지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우울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소멸될 주여다 공황장애는 이 시간 담대함으로 변화될 주여다 조염병 떠나가고 주의 놀라우신 도심과 주의 놀라우신 음성만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감동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마음을 불안케 하는 강박증도 떠나갈 주여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자유함과 기뻐함으로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염려 근심 걱정 불안은 사라지고 기쁨 감사 찬송이 이 시간 놀라우신 하나님의 통치가 계속해서 기름 부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의의 벌렐로 덮어주시고 담대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승리했음을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감사함으로 작정한 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놀라우신 기적과 치유와 회복이 말지어다 감사와 찬송이 말지어다 어둠의 역사는 그 즉시 사라지고 소멸되어지고 질병 가난 저주는 계속해서 떠나가 소멸되어지고 치유와 회복과 능력으로 변화될지어다 성령님 성령과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영종 늘림은 일곱 길로 떠나가게 하시고 자유케 되게 하시고 해방케 하여 주시하사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을 충만함으로 아버지의 모든 상황 가운데 돌파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은 고쳐질지어다 모든 어둠의 영종 늘림은 떠나가 소멸될지어다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 불안은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변화될지어다 우울증 공황장애 강박증 조염병 마음의 상처 쓴 뿌리들까지도 내가 원치 않는 모든 희귀의 질병들까지도 머리에서 발끝까지의 모든 질병들까지도 이 시간 완벽하게 떠나가고 고쳐지고 계속해서 건강함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인말지어다 일어나 걷고 뛰며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감사함으로 아버지여 기도하며 깨어 하나님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명령하느니 어둠 명들은 일곱길로 떠나갈지어다 질병도 일곱길로 떠나갈지어다 아픔 슬픔 고통 마음의 쓴뿌리도 일곱길로 떠나갈지어다 영적 늘림도 일곱길로 떠나가고 가난도 일곱길로 떠나가고 생각과 마음의 질병도 일곱길로 떠나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공급과 보호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지존자이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내 주 역사 교통하여 주옵소서 몸은 계속해서 건강해질지어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질지어다 말씀으로 충만해질지어다 깨어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모든 예배자들이 더욱더 아버지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하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몸 내 마음 내 생각 모든 것 다 건강하고 강건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축복이 이 말지어다 건강이 이 말지어다 강건해질지어다 성령의 충만함이 이 말지어다 주의 뜻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 말지어다 병만은 떠나가고 영적 눌림도 떠나가고 가난도 떠나가고 우리를 형통케 하지 못한 모든 영적 요소도 사라지고 소멸되어지고 몸은 계속해서 건강해지고 강건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날마다 주 뜻 가운데에서 성장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기적이 나타날지어다 지효와 회복이 이 말지어다 믿음의 돌파가 이 말지어다 기도가 응답되어주고 돌파가 이 말지어다 공급이 이 말지어다 회복이 이 말지어다 자유함과 해방이 이 말지어다 하나님의 나라가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이 말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기름 부어질 지어다 특별히 하나님 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하사 포기하지 않냐고 작정하며 계획한 이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 감사함으로 자면서 선포하며 들으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기적이 기도하며 포기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작정하며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와 자비와 공급과 치유와 회복으로 나타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치유가 이 말지어다 회복이 이 말지어다 자유함이 이 말지어다 깨끗해질 지어다 정결해질 지어다 모든 기도에 문제가 돌파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간섭과 통치가 이 말지어다 어둠의 역사는 계속해서 떠나가고 질병과 병만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 완전히 묶임받고 일곱결 떠나가게 하시고 몸은 계속해서 건강해지고 강건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해질되고 강건해지는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명령하노니 주의 보혈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터포질 주여다 주님의 그 거룩한 보혈이 작정하며 기적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기적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소망하는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그 거룩한 보혈이 터포질 주여다 자면서도 터포지게 하시고 삶에서 모든 것에 주의 보혈이 계속해서 터포지게 하시고 그 보혈에 힘입어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기적, 치유,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현장 가운데 내주하여 주시고 하나님 통치하여 주옵소서 주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통치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이 시간 아버지 작정하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하사 아버지여 소망한 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고 이 어둠의 역사와 질병과 가난과 영적 고통과 마음의 씀뿌리와 상처와 아버지 염려, 근신, 걱정, 불안 모든 것 가운데서 벗어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작정하며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기적이 나타날 주여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작정하며 들으며 자면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초자연적인 놀라우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공급과 하나님의 도움이 임할 주여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으로 말비암아 질병과 가난과 어둠의 영적 고통과 마음의 슬픔과 염려와 근신과 걱정에서 완벽하게 자익회될 지여다 오 성령 하나님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더 담대함을 주시고 이 시간 아버지 들으면서 아버지 손보하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궁일과 자비를 구하며 포기하지 않고 작정하며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자로나 우르나 치유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주시하사 반드시 기도가 돌파되어지고 반드시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소망하는 모든 것이 주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 뜻대로 풀어지고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님 평강이 말지어다 평안이 말지어다 치유와 회복이 말지어다 공급이 말지어다 주님의 보호가 이 말지어다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도움이 말지어다 특별히 질병을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다시 한번 불쌍히 궁일이 여겨주시하사 완벽하게 자익회되게 하시고 통증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의 역사 가운데서 완벽하게 자익회되어지는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영적 고통도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영적 눌림에서 소멸될지어다 영적 눌림은 일곱길로 떠나가고 자유와 해방이 말지어다 고통과 방해와 해방 없이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 소멸되어지고 영적인 자유함과 이제 모든 죄에서 우리는 완벽하게 자유함을 얻었음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벌렬에 힘입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치유와 회복으로 주님 이 시간 기적과 같은 아버지 치유와 회복으로 하나님께 영광도 일 수 있도록 인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공급도 이말지어다 가난을 일으키는 어둠형들을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주고 또한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모든 불면증의 요소들까지도 공황장애와 슬픈 마음들까지도 조현병 강박증까지 우울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되어지고 마음은 치료되어지고 담대한 믿음으로 변화될지어다 오 성령님 계속 역사하여 주옵소서 계속 임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 뿌리고 바르고 선포합니다 잠을 자는 자들에게 작정하며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그 거룩하고 완벽하고 정결한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그 보혈이 선포되는 모든 현장 가운데서 어둠은 사라지고 질병은 완벽하게 떠나가고 가난도 떠나가고 영적 눌림도 소멸되어지고 우리가 상상도 못한 더 크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높고 넓고 깊은 은혜가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기적이 임할지어다 기적이 임할지어다 능력이 임할지어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덮어질 주여다 주의 완벽한 보혈이 덮어지고 성령의 놀라우신 권능으로 기름 부어질 주여다 오 성령 하나님 더 도와주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더 내주 역사 초통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더 아버지 담대함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하사 반드시 돌파되어지고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은 완벽하게 소멸되어지고 몸은 건강해질 지어다 머리의 눌림 완벽하게 소멸될 지어다 가슴 배의 눌림들 영종 눌림도 사라지고 소멸되어지고 자유함과 기뻐함으로 변화될 지어다 몸은 계속해서 건강해지고 강건해지고 완벽하게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은혜의 역사까지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우울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소멸될 지어다 공황장애는 이 시간 담대함으로 변화될 지어다 조연병 떠나가고 주의 놀라우신 도심과 주의 놀라우신 음성만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감동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마음을 불안케 하는 강박증도 떠나갈 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자유함과 기뻐함으로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염려 근심 걱정 불안은 사라지고 기쁨 감사 찬송이 이 시간 놀라우신 하나님의 통치가 계속해서 기름 부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의 벌렐로 덮어주시고 담대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승리했음을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감사함으로 작정한 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놀라우신 기적과 치유와 회복이 이 말지어다 감사와 찬송이 이 말지어다 어둠의 역사는 그 즉시 사라지고 소멸되어지고 질병 가난 저주는 계속해서 떠나가 소멸되어지고 치유와 회복과 능력으로 변화될 지어다 성령님 성령과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영적 늘림은 일곱 길로 떠나가게 하시고 자유케 되게 하시고 해방케 하여 주시하사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을 충만함으로 아버지의 모든 상황 가운데 돌파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은 고쳐질지어다 모든 어둠의 영적 늘림은 떠나가 소멸될지어다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 불안은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변화될지어다 우울증 공황장애 강박증 조염병 마음의 상처 쓴 뿌리들까지도 내가 원치 않는 모든 희귀의 질병들까지도 머리에서 발끝까지의 모든 질병들까지도 이 시간 완벽하게 떠나가고 고쳐지고 계속해서 건강함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인말지어다 일어나 걷고 뛰며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어나 빛을 바라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감사함으로 아버지로 기도하며 깨어 하나님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명령하느니 어둠의 영들은 일곱길로 떠나갈지어다 질병도 일곱길로 떠나갈지어다 아픔 슬픔 고통 마음의 쓴뿌리도 일곱길로 떠나갈지어다 영적 늘림도 일곱길로 떠나가고 가난도 일곱길로 떠나가고 생각과 마음의 질병도 일곱길로 떠나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공급과 보호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지존자이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내주 역사 교통하여 주옵소서 몸은 계속해서 건강해질지어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질지어다 말씀으로 충만해질지어다 깨어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모든 예배자들이 더욱더 아버지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하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몸 내 마음 내 생각 모든 것 다 건강하고 강건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축복이 말지어다 건강이 말지어다 강건해질지어다 성령의 충만함이 이 말지어다 주의 뜻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 말지어다 병만은 떠나가고 영적 늘림도 떠나가고 가난도 떠나가고 우리를 형통케 하지 못한 모든 영적 요소도 사라지고 소멸되어지고 몸은 계속해서 건강해지고 강건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날마다 주 뜻 가운데에서 성장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기적이 나타낼지어다 치유와 회복이 이 말지어다 믿음의 돌파가 이 말지어다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돌파가 이 말지어다 공급이 이 말지어다 회복이 이 말지어다 자유함과 해방이 이 말지어다 하나님의 나라가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이 말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기름 부어질지어다 특별히 하나님 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하사 포기하지 않으냐고 작정하며 계획한 이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 감사함으로 자면서 선포하며 들으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기적이 기도하며 포기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작정하며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와 자비와 공급과 치유와 회복으로 나타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치유가 이 말지어다 회복이 이 말지어다 자유함이 이 말지어다 깨끗해질 지어다 정결해질 지어다 모든 기도에 문제가 돌파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간섭과 통치가 이 말지어다 어둠의 역사는 계속해서 떠나가고 질병과 병만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 완전히 묶임받고 일곱결 떠나가게 하시고 몸은 계속해서 건강해지고 강건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해질되고 강건해지는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명령하노니 주의 보혈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덮어지를 지어다 주님의 그 거룩한 보혈이 작정하며 기적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기적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소망하는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그 거룩한 보혈이 덮어지를 지어다 자면서도 덮어지게 하시고 삶에서 모든 것에 주의 보혈이 계속해서 덮어지게 하시고 그 보혈에 힘입어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기적, 치유,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현장 가운데 내주하여 주시고 하나님 통치하여 주옵소서 주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통치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이 시간 아버지 작정하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하사 아버지여 소망한 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고 이 어둠의 역사와 질병과 가난과 영적 고통과 마음의 씀뿌리와 상처와 아버지 염려, 근신, 걱정, 불안 모든 것 가운데서 벗어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작정하며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기적이 나타날 주여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작정하며 들으며 자면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초자연적인 놀라우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공급과 하나님의 도움이 임할 주여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으로 말비암아 질병과 가난과 어둠의 영적 고통과 마음의 슬픔과 염려와 근신과 걱정에서 완벽하게 자익회될 지여다 오 성령 하나님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더 담대함을 주시고 이 시간 아버지 들으면서 아버지 손보하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궁일과 자비를 구하며 포기하지 않고 작정하며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자로나 우로나 치유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주시하사 반드시 기도가 돌파되어지고 반드시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소망하는 모든 것이 주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 뜻대로 풀어지고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평강이 임할 주여다 평안이 임할 주여다 치유와 회복이 임할 주여다 공급이 임할 주여다 주님의 보호가 임할 주여다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도움이 임할 주여다 특별히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자들 있습니까 아버지 다시 한번 불쌍히 궁일이 여겨주시하사 완벽하게 자육해되게 하시고 통증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의 역사 가운데서 완벽하게 자육해되어지는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영적 고통도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영적 눌림에서 소멸될 주여다 영적 눌림은 일곱길로 떠나가고 자유와 해방이 말주여다 고통과 방해와 해방 없이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 소멸되어주고 영적인 자유함과 이제 모든 죄에서 우리는 완벽하게 자유함을 얻었음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힘입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치유와 회복으로 주님 이 시간 기적과 같은 아버지 치유와 회복으로 하나님께 영광도 일 수 있도록 인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공급도 임할 주여다 가난을 일으키는 어둠형들을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주고 또한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모든 불면증의 요소들까지도 공황장애와 슬픈 마음들까지도 졸염병 강박증까지 우울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되어지고 마음은 치료되어지고 담대한 믿음으로 변화될 주여다 오 성령님 계속 역사하여 주옵소서 계속 임하여 주옵소서 주의의 보혈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 뿌리고 바르고 선포합니다 잠을 자는 자들에게 작정하며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그 거룩하고 완벽하고 정결한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그 보혈이 선포되는 모든 현장 가운데서 어둠은 사라지고 질병은 완벽하게 떠나가고 가난도 떠나가고 영적 눌림도 소멸되어지고 우리가 상상도 못한 더 크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높고 넓고 깊은 은혜가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기적이 임할지어다 기적이 임할지어다 능력이 임할지어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덮어질 주여다 주의 완벽한 보혈이 덮어지고 성령의 놀라우신 권능으로 기름 부어질 주여다 오 성령 하나님 더 도와주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더 내주 역사 교통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더 아버지 담대함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하사 반드시 돌파되어지고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은 완벽하게 소멸되어지고 몸은 건강해질 주여다 머리의 눌림 완벽하게 소멸될 주여다 가슴 배의 눌림들 영적 눌림도 사라지고 소멸되어지고 자유함과 기뻐함으로 변화될 주여다 몸은 계속해서 건강해지고 강건해지고 완벽하게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은혜의 역사까지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우울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소멸될 주여다 공황장애는 이 시간 담대함으로 변화될 주여다 조연병 떠나가고 주의 놀라우신 도심과 주의 놀라우신 음성만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감동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마음을 불안케 하는 강박증도 떠나갈 주여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자유함과 기뻐함으로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염려 근심 걱정 불안은 사라지고 기쁨 감사 찬송이 이 시간 놀라우신 하나님의 통치가 계속해서 기름 부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의의 벌렐로 덮어주시고 담대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승리했음을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감사함으로 작정한 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놀라우신 기적과 치유와 회복이 말지어다 감사와 찬송이 말지어다 어둠의 역사는 그 즉시 사라지고 소멸되어지고 질병 가난 저주는 계속해서 떠나가 소멸되어지고 치유와 회복과 능력으로 변화될 지어다 성령님 성령과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영종 늘림은 일곱 길로 떠나가게 하시고 자유케 되게 하시고 해방케 하여 주시하사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을 충만함으로 아버지의 모든 상황 가운데 돌파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은 고쳐질지어다 모든 어둠의 영종 늘림은 떠나가 소멸될지어다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 불안은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변화될지어다 우울증 공황장애 강박증 조현병 마음의 상처 쓴 뿌리들까지도 내가 원치 않는 모든 희귀의 질병들까지도 머리에서 발끝까지의 모든 질병들까지도 이 시간 완벽하게 떠나가고 고쳐지고 계속해서 건강함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일어나 걷고 뛰며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어나 빛을 바라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감사함으로 아버지여 기도하며 깨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명령하노니 어둠의 영들은 일곱길로 떠나갈지어다 질병도 일곱길로 떠나갈지어다 아픔 슬픔 고통 마음의 쓴뿌리도 일곱길로 떠나갈지어다 영적 늘림도 일곱길로 떠나가고 가난도 일곱길로 떠나가고 생각과 마음의 질병도 일곱길로 떠나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공급과 보호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지존자이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내주 역사 교통하여 주옵소서 몸은 계속해서 건강해질지어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질지어다 말씀으로 충만해질지어다 깨어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모든 예배자들이 더욱더 아버지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하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몸 내 마음 내 생각 모든 것 다 건강하고 강건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축복이 말지어다 건강이 말지어다 강건해질지어다 성령의 충만함이 이말지어다 주의 뜻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말지어다 병만은 떠나가고 영적 눌림도 떠나가고 가난도 떠나가고 우리를 형통케 하지 못한 모든 영적 요소도 사라지고 소멸되어지고 몸은 계속해서 건강해지고 강건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날마다 주 뜻 가운데에서 성장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기적이 나타낼 지어다 지효와 회복이 이말지어다 믿음의 돌파가 이말지어다 기도가 응답되어주고 돌파가 이말지어다 공급이 이말지어다 회복이 이말지어다 자유함과 해방이 이말지어다 하나님의 나라가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이말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기름 부어질 주여다 특별히 하나님 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하사 포기하지 않냐고 작정하며 계획한 이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 감사함으로 자면서 선포하며 들으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기적이 기도하며 포기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작정하며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와 자비와 공급과 치유와 회복으로 나타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치유가 이말지어다 회복이 이말지어다 자유함이 이말지어다 깨끗해질 지어다 정결해질 지어다 모든 기도에 문제가 돌파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간섭과 통치가 이말지어다 어둠의 역사는 계속해서 떠나가고 질병과 병만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 완전히 묶임받고 일곱길 떠나가게 하시고 몸은 계속해서 건강해지고 강건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에 젤되고 강건해지는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덮어질 지어다 주님의 그 거룩한 보혈이 작정하며 기적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기적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소망하는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그 거룩한 보혈이 덮어질 지어다 자면서도 덮어지게 하시고 삶에서 모든 것의 주의 보혈이 계속해서 덮어지게 하시고 그 보혈에 힘입어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기적, 치유,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현장 가운데 내주하여 주시고 하나님 통치하여 주옵소서 주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통치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이 시간 아버지 작정하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하사 아버지의 소망한 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고 이 어둠의 역사와 질병과 가난과 영적 고통과 마음의 씀뿌리와 상처와 아버지 염려, 근신, 걱정, 불안 모든 것 가운데서 벗어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작정하며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기적이 나타날 주여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작정하며 들으며 자면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초자연적인 놀라우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공급과 하나님의 도움이 임할 주여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으로 말벼마 질병과 가난과 어둠의 영적 고통과 마음의 슬픔과 염려와 근신과 걱정에서 완벽하게 자익회될 지여다 오 성령 하나님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더 담대함을 주시고 이 시간 아버지 들으면서 아버지 손보하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궁일과 자비를 구하며 포기하지 않고 작정하며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자로나 우로나 치유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주시하사 반드시 기도가 돌파되어지고 반드시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소망하는 모든 것이 주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 뜻대로 풀어지고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있겨요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평강이 임할 주여다 평안이 임할 주여다 치유와 회복이 임할 주여다 공급이 임할 주여다 주님의 보호가 임할 주여다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도움이 임할 주여다 특별히 질병을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자들 있습니까 아버지 다시 한번 불쌍히 궁일이 여겨주시하사 완벽하게 자익해되게 하시고 통증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의 역사 가운데서 완벽하게 자익해되어지는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영적 고통도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영적 눌림에서 소멸될 주여다 영적 눌림은 일곱길로 떠나가고 자유와 해방이 임할 주여다 고통과 방해와 해방 없이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 소멸되어주고 영적인 자유함과 이제 모든 죄에서 우리는 완벽하게 자유함을 얻었음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벌렬에 힘입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치유와 회복으로 주님 이 시간 기적과 같은 아버지 치유와 회복으로 하나님께 영광도 할 수 있도록 인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공급도 임할 주여다 가난을 일으키는 어둠형들을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주고 또한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모든 불면증의 요소들까지도 공황장애와 슬픈 마음들까지도 조현병 강박증까지 우울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되어지고 마음은 치료되어지고 담대한 믿음으로 변화될 주여다 오 성령님 계속 역사하여 주옵소서 계속 임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 뿌리고 바르고 선포합니다 잠을 자는 자들에게 작정하며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그 거룩하고 완벽하고 정결한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그 보혈이 선포되는 모든 현장 가운데서 어둠은 사라지고 질병은 완벽하게 떠나가고 가난도 떠나가고 영적 눌림도 소멸되어지고 우리가 상상도 못한 더 크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높고 넓고 깊은 은혜가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기적이 임할지어다 기적이 임할지어다 능력이 임할지어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덮어질 주여다 주의 완벽한 보혈이 덮어지고 성령의 놀라우신 권능으로 기름 부어질 주여다 오 성령 하나님 더 도와주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더 매주 역사 교통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더 아버지 담대함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하사 반드시 돌파되어지고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은 완벽하게 소멸되어지고 몸은 건강해질 주여다 머리의 눌림 완벽하게 소멸될 주여다 가슴 배의 눌림들 영종 눌림도 사라지고 소멸되어지고 자유함과 기뻐함으로 변화될 주여다 몸은 계속해서 건강해지고 강건해지고 완벽하게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은혜의 역사까지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우울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소멸될 주여다 공황장애는 이 시간 담대함으로 변화될 주여다 조연병 떠나가고 주의 놀라우신 도심과 주의 놀라우신 음성만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감동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마음을 불안케 하는 강박증도 떠나갈 주여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자유함과 기뻐함으로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염려 근심 걱정 불안은 사라지고 기쁨 감사 찬송이 이 시간 놀라우신 하나님의 통치가 계속해서 기름 부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의 벌렬로 덮어주시고 담대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승리했음을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감사함으로 작정한 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놀라우신 기적과 치유와 회복이 이 말지어다 감사와 찬송이 이 말지어다 어둠의 역사는 그 즉시 사라지고 소멸되어지고 질병 가난 저주는 계속해서 떠나가 소멸되어지고 치유와 회복과 능력으로 변화될지어다 성령님 성령과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영적 늘림은 일곱 길로 떠나가게 하시고 자유케 되게 하시고 해방케 하여 주시하사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을 충만함으로 아버지의 모든 상황 가운데 돌파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은 고쳐질지어다 모든 어둠의 영적 늘림은 떠나가 소멸될지어다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 불안은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변화될지어다 우울증 공황장애 강박증 조현병 마음의 상처 쓴 뿌리들까지도 내가 원치 않는 모든 희귀의 질병들까지도 머리에서 발끝까지의 모든 질병들까지도 이 시간 완벽하게 떠나가고 고쳐지고 계속해서 건강함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이 말지어다 일어나 걷고 뛰며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감사함으로 아버지여 기도하며 깨어 하나님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명령하느니 어둠의 영들은 일곱길로 떠나갈지어다 질병도 일곱길로 떠나갈지어다 아픔 슬픔 고통 마음의 쓴뿌리도 일곱길로 떠나갈지어다 영적 늘림도 일곱길로 떠나가고 가난도 일곱길로 떠나가고 생각과 마음의 질병도 일곱길로 떠나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공급과 보호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지존자이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내주 역사 교통하여 주옵소서 몸은 계속해서 건강해질지어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질지어다 말씀으로 충만해질지어다 깨어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모든 예배자들이 더욱더 아버지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하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몸 내 마음 내 생각 모든 것 다 건강하고 강건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축복이 말지어다 건강이 말지어다 강건해질지어다 성령의 충만함이 이 말지어다 주의 뜻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 말지어다 병만은 떠나가고 영적 눌림도 떠나가고 가난도 떠나가고 우리를 형통케 하지 못한 모든 영적 요소도 사라지고 소멸되어지고 몸은 계속해서 건강해지고 강건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날마다 주 뜻 가운데에서 성장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수 있도록 인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기적이 나타낼 지어다 치유와 회복이 이 말지어다 믿음의 돌파가 이 말지어다 기도가 응답되어주고 돌파가 이 말지어다 공급이 이 말지어다 회복이 이 말지어다 자유함과 해방이 이 말지어다 하나님의 나라가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이 말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기름 부어질 주여다 특별히 하나님 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하사 포기하지 않냐고 작정하며 계획한 이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 감사함으로 자면서 선포하며 들으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기적이 기도하며 포기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작정하며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와 자비와 공급과 치유와 회복으로 나타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치유가 이 말지어다 회복이 이 말지어다 자유함이 이 말지어다 깨끗해질 지어다 정결해질 지어다 모든 기도에 문제가 돌파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간섭과 통치가 이 말지어다 어둠의 역사는 계속해서 떠나가고 질병과 병만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 완전히 묶임받고 일곱결 떠나가게 하시고 몸은 계속해서 건강해지고 강건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해질되고 강건해지는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명령하노니 주의 보혈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덮어질 주여다 주님의 그 거룩한 보혈이 작정하며 기적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기적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소망하는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그 거룩한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자면서도 덮어지게 하시고 삶에서 모든 것에 주의 보혈이 계속해서 덮어지게 하시고 그 보혈에 힘입어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기적, 치유,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현장 가운데 내주하여 주시고 하나님 통치하여 주옵소서 주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통치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이 시간 아버지 작정하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하사 아버지여 소망한 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고 이 어둠의 역사와 질병과 가난과 영적 고통과 마음의 쓴뿌리와 상처와 아버지 염려, 근신, 걱정, 불안 모든 것 가운데서 벗어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작정하며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기적이 나타날 주여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작정하며 들으며 자면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초자연적인 놀라우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공급과 하나님의 도움이 임할 주여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질병과 가난과 어둠의 영적 고통과 마음의 슬픔과 염려와 근신과 걱정에서 완벽하게 자의께들을 지어다 오 성령 하나님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더 담대함을 주시고 이 시간 아버지 들으면서 아버지 손보하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궁일과 자비를 구하며 포기하지 않고 작정하며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주시하사 반드시 기도가 돌파되어지고 반드시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소망하는 모든 것이 주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 뜻대로 풀어지고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님 평강이 말지어다 평안이 말지어다 치유와 회복이 말지어다 공급이 말지어다 주님의 보호가 임할지어다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도움이 말지어다 특별히 질병을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다시 한번 불쌍히 궁일이 여겨주시하사 완벽하게 자익해되게 하시고 통증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의 역사 가운데서 완벽하게 자익해되어지는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영적 고통도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영적 눌림에서 소멸될지어다 영적 눌림은 일곱길로 떠나가고 자유와 해방이 말지어다 고통과 방해와 해방 없이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 소멸되어 주고 영적인 자유함과 이제 모든 죄에서 우리는 완벽하게 자유함을 얻었음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힘입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치유와 회복으로 주님 이 시간 기적과 같은 아버지 치유와 회복으로 하나님께 영광도 올릴 수 있도록 인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공급도 임할지어다 가난을 일으키는 어둠형들을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주고 또한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모든 불면증의 요소들까지도 공황장애와 슬픈 마음들까지도 졸염병 강박증까지 우울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되어 주고 마음은 치료되어 주고 담대한 믿음으로 변화될지어다 오 성령님 계속 역사하여 주옵소서 계속 임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 뿌리고 바르고 선포합니다 잠을 자는 자들에게 작정하며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그 거룩하고 완벽하고 정결한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그 보혈이 선포되는 모든 현장 가운데서 어둠은 사라지고 질병은 완벽하게 떠나가고 가난도 떠나가고 영적 눌림도 소멸되어 주고 우리가 상상도 못한 더 크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높고 넓고 깊은 은혜가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할 주여다 기적이 임할 주여다 기적이 임할 주여다 능력이 임할 주여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덮어질 주여다 주의 완벽한 보혈이 덮어지고 성령의 놀라우신 권능으로 기름 부어질 주여다 오 성령 하나님 더 도와주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더 매주 역사 교통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더 아버지 담대함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하사 반드시 돌파되어지고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은 완벽하게 소멸되어지고 몸은 건강해질 주여다 머리의 눌림 완벽하게 소멸될 주여다 가슴 배의 눌림들 영종 눌림도 사라지고 소멸되어지고 자유함과 기뻐함으로 변화될 주여다 몸은 계속해서 건강해지고 강건해지고 완벽하게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은혜의 역사까지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우울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소멸될 주여다 공황장애는 이 시간 담대함으로 변화될 주여다 조연병 떠나가고 주의 놀라우신 도심과 주의 놀라우신 음성만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감동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마음을 불안케 하는 강박증도 떠나갈 주여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자유함과 기뻐함으로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염려 근심 걱정 불안은 사라지고 기쁨 감사 찬송이 이 시간 놀라우신 하나님의 통치가 계속해서 기름 부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의 벌렐로 덮어주시고 담대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승리했음을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감사함으로 작정한 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놀라우신 기적과 치유와 회복이 말지어다 감사와 찬송이 말지어다 어둠의 역사는 그 즉시 사라지고 소멸되어지고 질병 가난 저주는 계속해서 떠나가 소멸되어지고 치유와 회복과 능력으로 변화될 주여다 성령님 성령과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영종 능림은 일곱길로 떠나가게 하시고 자유케 되게 하시고 해방케 하여 주시하사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을 충만함으로 아버지의 모든 상황 가운데 돌파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은 고쳐질지어다 모든 어둠의 영종 능림은 떠나가 소멸될지어다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 불안은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변화될지어다 우울증, 공황장애, 강박증, 조현병, 마음의 상처 쓴 뿌리들까지도 내가 원치 않는 모든 희귀의 질병들까지도 머리에서 발끝까지의 모든 질병들까지도 이 시간 완벽하게 떠나가고 고쳐지고 계속해서 건강함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일어나 걷고 뛰며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어나 빛을 바라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감사함으로 아버지여 기도하며 깨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명령하노니 어둠의 영들은 일곱길로 떠나갈지어다 질병도 일곱길로 떠나갈지어다 아픔 슬픔 고통 마음의 쓴뿌리도 일곱길로 떠나갈지어다 영적 늘림도 일곱길로 떠나가고 가난도 일곱길로 떠나가고 생각과 마음의 질병도 일곱길로 떠나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공급과 보호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지존자이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내주 역사 교통하여 주옵소서 몸은 계속해서 건강해질지어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질지어다 말씀으로 충만해질지어다 깨어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모든 예배자들이 더욱더 아버지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하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몸 내 마음 내 생각 모든 것 다 건강하고 강건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축복이 말지어다 건강이 말지어다 소멸되어지고 몸은 계속해서 건강해지고 강건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날마다 주 뜻 가운데에서 성장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기적이 나타낼 지어다 지효와 회복이 말지어다 믿음의 돌파가 말지어다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돌파가 말지어다 공급이 말지어다 회복이 말지어다 자유함과 해방이 말지어다 하나님의 나라가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말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기름 부어질 지어다 특별히 하나님 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하사 포기하지 않으냐고 작정하며 계획한 이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 감사함으로 자면서 선포하며 들으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기적이 기도하며 포기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작정하며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와 자비와 공급과 치유와 회복으로 나타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치유가 임할지어다 회복이 임할지어다 자유함이 임할지어다 깨끗해질 지어다 정결해질 지어다 모든 기도에 문제가 돌파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간섭과 통치가 임할지어다 어둠의 역사는 계속해서 떠나가고 질병과 병만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 완전히 묶임받고 일곱결 떠나가게 하시고 몸은 계속해서 건강해지고 강건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해질되고 강건해지는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덮어지를 지어다 주님의 그 거룩한 보혈이 작정하며 기적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기적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소망하는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그 거룩한 보혈이 덮어지를 지어다 자면서도 덮어지게 하시고 삶에서 모든 것에 주의 보혈이 계속해서 덮어지게 하시고 그 보혈에 힘입어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기적, 치유,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현장 가운데 내주하여 주시고 하나님 통치하여 주옵소서 주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통치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이 시간 아버지 작정하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하사 아버지요 소망한 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고 이 어둠의 역사와 질병과 가난과 영적 고통과 마음의 씀뿌리와 상처와 아버지 염려, 근신, 걱정, 불안 모든 것 가운데서 벗어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작정하며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기적이 나타날 주여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작정하며 들으며 자면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초자연적인 놀라우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공급과 하나님의 도움이 임할 주여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으로 말비암아 질병과 가난과 어둠의 영적 고통과 마음의 슬픔과 염려와 근신과 걱정에서 완벽하게 자익해될 주여다 오 성령 하나님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더 담대함을 주시고 이 시간 아버지 들으면서 아버지 손보하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궁율과 자비를 구하며 포기하지 않고 작정하며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자로나 우로나 치유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주시하사 반드시 기도가 돌파되어지고 반드시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소망하는 모든 것이 주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 뜻대로 풀어지고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평강이 말지어다 평안이 말지어다 치유와 회복이 말지어다 공급이 말지어다 주님의 보호가 이 말지어다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도움이 말지어다 특별히 질병을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자들 있습니까 아버지 다시 한번 불쌍히 궁율이 여겨주시하사 완벽하게 자익해되게 하시고 통증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의 역사 가운데서 완벽하게 자익해되어지는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영적 고통도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영적 눌림에서 소멸될지어다 영적 눌림은 일곱길로 떠나가고 자유와 해방이 말지어다 고통과 방해와 해방 없이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 소멸되어지고 영적인 자유함과 이제 모든 죄에서 우리는 완벽하게 자유함을 얻었음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힘입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치유와 회복으로 주님 이 시간 기적과 같은 아버지 치유와 회복으로 하나님께 영광도 일 수 있도록 인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공급도 임할지어다 가난을 일으키는 어둠형들을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주고 또한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모든 불면증의 요소들까지도 공황장애와 슬픈 마음들까지도 조연병 강박증까지 우울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되어지고 마음은 치료되어지고 담대한 믿음으로 변화될지어다 오 성령님 계속 역사하여 주옵소서 계속 임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 부리고 바르고 선포합니다 잠을 자는 자들에게 작정하며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그 거룩하고 완벽하고 정결한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그 보혈이 선포되는 모든 현장 가운데서 어둠은 사라지고 질병은 완벽하게 떠나가고 가난도 떠나가고 영적 눌림도 소멸되어지고 우리가 상상도 못한 더 크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높고 넓고 깊은 은혜가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할 주여다 기적이 임할 주여다 기적이 임할 주여다 능력이 임할 주여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덮어질 주여다 주의 완벽한 보혈이 덮어지고 성령의 놀라우신 권능으로 기름 부어질 주여다 오 성령 하나님 더 도와주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더 내주 역사 교통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더 아버지 담대함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하사 반드시 돌파되어지고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은 완벽하게 소멸되어지고 몸은 건강해질 주여다 머리의 눌림 완벽하게 소멸될 주여다 가슴 배의 눌림들 영적 눌림도 사라지고 소멸되어지고 자유함과 기뻐함으로 변화될 주여다 몸은 계속해서 건강해지고 강건해지고 완벽하게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은혜의 역사까지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우울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소멸될 주여다 공황장애는 이 시간 담대함으로 변화될 주여다 조연병 떠나가고 주의 놀라우신 도심과 주의 놀라우신 음성만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감동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마음을 불안케 하는 강박증도 떠나갈 주여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자유함과 기뻐함으로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염려 근심 걱정 불안은 사라지고 기쁨 감사 찬송이 이 시간 놀라우신 하나님의 통치가 계속해서 기름 부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의의 벌렐로 덮어주시고 담대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승리했음을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감사함으로 작정한 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놀라우신 기적과 치유와 회복이 말 주여다 감사와 찬송이 말 주여다 어둠의 역사는 그 즉시 사라지고 소멸되어지고 질병 가난 저주는 계속해서 떠나가 소멸되어지고 치유와 회복과 능력으로 변화될 주여다 성령님 성령과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영적 늘림은 일곱 길로 떠나가게 하시고 자유케 되게 하시고 해방케 하여 주시하사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을 충만함으로 아버지의 모든 상황 가운데 돌파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은 고쳐질지어다 모든 어둠의 영적 늘림은 떠나가 소멸될지어다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 불안은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변화될지어다 우울증 공황장애 강박증 조현병 마음의 상처 쓴 뿌리들까지도 내가 원치 않는 모든 희귀의 질병들까지도 머리에서 발끝까지의 모든 질병들까지도 이 시간 완벽하게 떠나가고 고쳐지고 계속해서 건강함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일어나 걷고 뛰며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감사함으로 아버지여 기도하며 깨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명령하노니 어둠의 영들은 일곱길로 떠나갈지어다 질병도 일곱길로 떠나갈지어다 아픔 슬픔 고통 마음의 쓴뿌리도 일곱길로 떠나갈지어다 영적 늘림도 일곱길로 떠나가고 가난도 일곱길로 떠나가고 생각과 마음의 질병도 일곱길로 떠나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공급과 보호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지존자이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내주 역사 교통하여 주옵소서 몸은 계속해서 건강해질 지어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질 지어다 말씀으로 충만해질 지어다 깨어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모든 예배자들이 더욱더 아버지 일어나 빛을 바랄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하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몸 내 마음 내 생각 모든 것 다 건강하고 강건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축복이 말 지어다 건강이 말 지어다 강건해질 지어다 성령의 충만함이 이 말 지어다 주의 뜻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 말 지어다 병만은 떠나가고 영적 늘림도 떠나가고 가난도 떠나가고 우리를 형통케 하지 못한 모든 영적 요소도 사라지고 소멸되어지고 몸은 계속해서 건강해지고 강건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날마다 주 뜻 가운데에서 성장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수 있도록 인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기적이 나타날 지어다 치유와 회복이 이 말 지어다 믿음의 돌파가 이 말 지어다 기도가 응답되어주고 돌파가 이 말 지어다 공급이 이 말 지어다 회복이 이 말 지어다 자유함과 해방이 이 말 지어다 하나님의 나라가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이 말 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기름 부어질 지어다 특별히 하나님 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하사 포기하지 않으냐고 작정하며 계획한 이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 감사함으로 자면서 선포하며 들으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기적이 기도하며 포기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작정하며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와 자비와 공급과 치유와 회복으로 나타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치유가 이 말 지어다 회복이 이 말 지어다 자유함이 이 말 지어다 깨끗해질 지어다 정결해질 지어다 모든 기도에 문제가 돌파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간섭과 통치가 이 말 지어다 어둠의 역사는 계속해서 떠나가고 질병과 병만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 완전히 묶임받고 일곱길 떠나가게 하시고 몸은 계속해서 건강해지고 강건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해져되고 강건해지는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명령하노니 주의 벌려리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터포지를 지어다 주님의 그 거룩한 벌려리 작정하며 기적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기적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소망하는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그 거룩한 벌려리 터포지를 지어다 자면서도 터포지게 하시고 삶에서 모든 것에 주의 벌려리 계속해서 터포지게 하시고 그 벌려리 힘입어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기적, 치유,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현장 가운데 내주하여 주시고 하나님 통치하여 주옵소서 주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통치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이 시간 아버지 작정하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하사 아버지 소망한 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고 이 어둠의 역사와 질병과 가난과 영적 고통과 마음의 씀뿌리와 상처와 아버지 염려, 근신, 걱정, 불안 모든 것 가운데서 벗어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작정하며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기적이 나타날 주여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작정하며 들으며 자면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초자연적인 놀라우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공급과 하나님의 도움이 임할 주여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질병과 가난과 어둠의 영적 고통과 마음의 슬픔과 염려와 근신과 걱정에서 완벽하게 자익해될 지여다 오 성령 하나님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더 담대함을 주시고 이 시간 아버지 들으면서 아버지 손보하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궁율과 자비를 구하며 포기하지 않고 작정하며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자로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주시하사 반드시 기도가 돌파되어지고 반드시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소망하는 모든 것이 주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 뜻대로 풀어지고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님 평강이 말지어다 평안이 말지어다 치유와 회복이 말지어다 공급이 말지어다 주님의 보호가 이 말지어다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도움이 말지어다 특별히 질병을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다시 한번 불쌍히 궁율이 여겨주시하사 완벽하게 자육해되게 하시고 통증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의 역사 가운데서 완벽하게 자육해되어지는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영적 고통도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영적 눌림에서 소멸될지어다 영적 눌림은 일곱길로 떠나가고 자유와 해방이 말지어다 고통과 방해와 해방 없이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 소멸되어 주고 영적인 자유함과 이제 모든 죄에서 우리는 완벽하게 자유함을 얻었음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힘입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치유와 회복으로 주님 이 시간 기적과 같은 아버지 치유와 회복으로 하나님께 영광도 일 수 있도록 인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공급도 임할지어다 가난을 일으키는 어둠형들을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주고 또한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모든 불면증의 요소들까지도 공황장애와 슬픈 마음들까지도 조염병 강박증까지 우울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되어 주고 마음은 치료되어 주고 담대한 믿음으로 변화될지어다 오 성령님 계속 역사하여 주옵소서 계속 임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 뿌리고 바르고 선포합니다 잠을 자는 자들에게 작정하며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그 거룩하고 완벽하고 정결한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그 보혈이 선포되는 모든 현장 가운데서 어둠은 사라지고 질병은 완벽하게 떠나가고 가난도 떠나가고 영적 눌림도 소멸되어 주고 우리가 상상도 못한 더 크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높고 넓고 깊은 은혜가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할 주여다 기적이 임할 주여다 기적이 임할 주여다 능력이 임할 주여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덮어질 주여다 주의 완벽한 보혈이 덮어지고 성령의 놀라우신 권능으로 기름 부어질 주여다 오 성령 하나님 더 도와주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더 내주 역사 교통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더 아버지 담대함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하사 반드시 돌파되어 주고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은 완벽하게 소멸되어 주고 몸은 건강해질 주여다 머리의 눌림 완벽하게 소멸될 주여다 가슴 배의 눌림들 영적 눌림도 사라지고 소멸되어지고 자유함과 기뻐함으로 변화될 주여다 몸은 계속해서 건강해지고 강건해지고 완벽하게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은혜의 역사까지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우울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소멸될 주여다 공황장애는 이 시간 담대함으로 변화될 주여다 조연병 떠나가고 주의 놀라우신 도심과 주의 놀라우신 음성만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감동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마음을 불안케 하는 강박증도 떠나갈 주여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자유함과 기뻐함으로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염려 근심 걱정 불안은 사라지고 기쁨 감사 찬송이 이 시간 놀라우신 하나님의 통치가 계속해서 기름 부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의의 벌렐로 덮어주시고 담대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승리했음을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감사함으로 작정한 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놀라우신 기적과 치유와 회복이 말지어다 감사와 찬송이 말지어다 어둠의 역사는 그 즉시 사라지고 소멸되어지고 질병 가난 저주는 계속해서 떠나가 소멸되어지고 치유와 회복과 능력으로 변화될 지어다 성령님 성령과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영적 늘림은 일곱 길로 떠나가게 하시고 자유케 되게 하시고 해방케 알려주시하사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을 충만함으로 아버지의 모든 상황 가운데 돌파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은 고쳐질지어다 모든 어둠의 영적 늘림은 떠나가 소멸될지어다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 불안은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변화될지어다 우울증 공황장애 강박증 조염병 마음의 상처 쓴 뿌리들까지도 내가 원치 않는 모든 희귀의 질병들까지도 머리에서 발끝까지의 모든 질병들까지도 이 시간 완벽하게 떠나가고 고쳐지고 계속해서 건강함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일어나 걷고 뛰며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어나 빛을 바라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감사함으로 아버지여 기도하며 깨어 하나님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명령하노니 어둠의 영들은 일곱길로 떠나갈지어다 질병도 일곱길로 떠나갈지어다 아픔 슬픔 고통 마음의 쓴뿌리도 일곱길로 떠나갈지어다 영적 늘림도 일곱길로 떠나가고 가난도 일곱길로 떠나가고 생각과 마음의 질병도 일곱길로 떠나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공급과 보호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지존자이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내주 역사 교통하여 주옵소서 몸은 계속해서 건강해질지어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질지어다 말씀으로 충만해질지어다 깨어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모든 예배자들이 더욱더 아버지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하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몸 내 마음 내 생각 모든 것 다 건강하고 강건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축복이 이 말지어다 건강이 이 말지어다 강건해질지어다 성령의 충만함이 이 말지어다 주의 뜻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 말지어다 병만은 떠나가고 영적 눌림도 떠나가고 가난도 떠나가고 우리를 형통케 하지 못한 모든 영적 요소도 사라지고 소멸되어지고 몸은 계속해서 건강해지고 강건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날마다 주 뜻 가운데에서 성장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수 있도록 인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기적이 나타낼지어다 치유와 회복이 이 말지어다 믿음의 돌파가 이 말지어다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돌파가 이 말지어다 공급이 이 말지어다 회복이 이 말지어다 자유함과 해방이 이 말지어다 하나님의 나라가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이 말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기름 부어질 주여다 특별히 하나님 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하사 포기하지 않냐고 작정하며 계획한 이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 감사함으로 자면서 송포하며 들으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기적이 기도하며 포기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작정하며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와 자비와 공급과 치유와 회복으로 나타나요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치유가 이 말지어다 회복이 이 말지어다 자유함이 이 말지어다 깨끗해질 지어다 정결해질 지어다 모든 기도에 문제가 돌파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간섭과 통치가 이 말지어다 어둠의 역사는 계속해서 떠나가고 질병과 병만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 완전히 묶임받고 일곱결 떠나가게 하시고 몸은 계속해서 건강해지고 강건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해질되고 강건해지는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덮어지를 지어다 주님의 그 거룩한 보혈이 작정하며 기적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기적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소망하는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그 거룩한 보혈이 덮어지를 지어다 자면서도 덮어지게 하시고 삶에서 모든 것에 주의 보혈이 계속해서 덮어지게 하시고 그 범열에 힘입어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기적, 치유,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현장 가운데 내주하여 주시고 하나님 통치하여 주옵소서 주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통치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이 시간 아버지 작정하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하사 아버지여 소망한 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고 이 어둠의 역사와 질병과 가난과 영적 고통과 마음의 씀뿌리와 상처와 아버지 염려 근신 걱정 불안 모든 것 가운데서 벗어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작정하며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기적이 나타날 주여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작정하며 들으며 자면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초자연적인 놀라우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공급과 하나님의 도움이 임할 주여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으로 말비암아 질병과 가난과 어둠의 영적 고통과 마음의 슬픔과 염려와 근신과 걱정에서 완벽하게 자익회될 지여다 오 성령 하나님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더 담대함을 주시고 이 시간 아버지 들으면서 아버지 손보하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궁일과 자비를 구하며 포기하지 않고 작정하며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자로나 우로나 치유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주시하사 반드시 기도가 돌파되어지고 반드시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소망하는 모든 것이 주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 뜻대로 풀어지고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님 평강이 말지어다 평안이 말지어다 치유와 회복이 말지어다 공급이 말지어다 주님의 보호가 임할지어다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도움이 말지어다 특별히 질병을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다시 한번 불쌍히 궁일이 여겨주시하사 완벽하게 자육해되게 하시고 통증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의 역사 가운데서 완벽하게 자육해되어지는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영적 고통도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영적 눌림에서 소멸될지어다 영적 눌림은 일곱길로 떠나가고 자유와 해방이 말지어다 고통과 방해와 해방 없이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 소멸되어 주고 영적인 자유함과 이제 모든 죄에서 우리는 완벽하게 자유함을 얻었음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힘입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치유와 회복으로 주님 이 시간 기적과 같은 아버지 치유와 회복으로 하나님께 영광도 일 수 있도록 인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공급도 임할지어다 가난을 일으키는 어둠형들을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주고 또한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모든 불면증의 요소들까지도 공황장애와 슬픈 마음들까지도 졸염병 강박증까지 우울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되어 주고 마음은 치료되어 주고 담대한 믿음으로 변화될지어다 오 성령님 계속 역사하여 주옵소서 계속 임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 뿌리고 바르고 선포합니다 잠을 자는 자들에게 작정하며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그 거룩하고 완벽하고 정결한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그 보혈이 선포되는 모든 현장 가운데서 어둠은 사라지고 질병은 완벽하게 떠나가고 가난도 떠나가고 영적 눌림도 소멸되어 주고 우리가 상상도 못한 더 크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높고 넓고 깊은 은혜가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할 주여다 기적이 임할 주여다 기적이 임할 주여다 능력이 임할 주여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덮어질 주여다 주의 완벽한 보혈이 덮어지고 성령의 놀라우신 권능으로 기름 부어질 주여다 오 성령 하나님 더 도와주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더 내주 역사 교통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더 아버지 담대함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하사 반드시 돌파되어 주고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은 완벽하게 소멸되어 주고 몸은 건강해질 주여다 머리의 눌림 완벽하게 소멸될 주여다 가슴 배의 눌림들 영적 눌림도 사라지고 소멸되어지고 자유함과 기뻐함으로 변화될 주여다 몸은 계속해서 건강해지고 강건해지고 완벽하게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은혜의 역사까지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우울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소멸될 주여다 공황장애는 이 시간 담대함으로 변화될 주여다 조연병 떠나가고 주의 놀라우신 도심과 주의 놀라우신 음성만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감동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마음을 불안케 하는 강박증도 떠나갈 주여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자유함과 기뻐함으로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염려 근심 걱정 불안은 사라지고 기쁨 감사 찬송이 이 시간 놀라우신 하나님의 통치가 계속해서 기름 부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의의 벌렐로 덮어주시고 담대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승리했음을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감사함으로 작정한 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놀라우신 기적과 치유와 회복이 말지어다 감사와 찬송이 말지어다 어둠의 역사는 그 즉시 사라지고 소멸되어지고 질병 가난 저주는 계속해서 떠나가 소멸되어지고 치유와 회복과 능력으로 변화될 지어다 성령님 성령과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영적 늘림은 일곱길로 떠나가게 하시고 자유케 되게 하시고 해방케 하여 주시하사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을 충만함으로 아버지의 모든 상황 가운데 돌파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은 고쳐질지어다 모든 어둠의 영적 늘림은 떠나가 소멸될지어다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 불안은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변화될지어다 우울증 공황장애 강박증 조염병 마음의 상처 쓴 뿌리들까지도 내가 원치 않는 모든 희귀의 질병들까지도 머리에서 발끝까지의 모든 질병들까지도 이 시간 완벽하게 떠나가고 고쳐지고 계속해서 건강함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일어나 걷고 뛰며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감사함으로 아버지여 기도하며 깨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명령하노니 어둠의 영들은 일곱길로 떠나갈지어다 질병도 일곱길로 떠나갈지어다 아픔 슬픔 고통 마음의 쓴뿌리도 일곱길로 떠나갈지어다 영적 늘림도 일곱길로 떠나가고 가난도 일곱길로 떠나가고 생각과 마음의 질병도 일곱길로 떠나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공급과 보호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지존자이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내주 역사 교통하여 주옵소서 몸은 계속해서 건강해질지어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질지어다 말씀으로 충만해질지어다 깨어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모든 예배자들이 더욱더 아버지 일어나 빛을 바랄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하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몸 내 마음 내 생각 모든 것 다 건강하고 강건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축복이 말지어다 건강이 말지어다 강건해질지어다 성령의 충만함이 이 말지어다 주의 뜻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 말지어다 병만은 떠나가고 영적 눌림도 떠나가고 가난도 떠나가고 우리를 형통케 하지 못한 모든 영적 요소도 사라지고 소멸되어지고 몸은 계속해서 건강해지고 강건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날마다 주 뜻 가운데에서 성장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기적이 나타낼 지어다 치유와 회복이 이 말지어다 믿음의 돌파가 이 말지어다 기도가 응답되어주고 돌파가 이 말지어다 공급이 이 말지어다 회복이 이 말지어다 자유함과 해방이 이 말지어다 하나님의 나라가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이 말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기름 부어질 주여다 특별히 하나님 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하사 포기하지 않냐고 작정하며 계획한 이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 감사함으로 자면서 선포하며 들으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기적이 기도하며 포기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작정하며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와 자비와 공급과 치유와 회복으로 나타나요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치유가 이 말지어다 회복이 이 말지어다 자유함이 이 말지어다 깨끗해질 지어다 정결해질 지어다 모든 기도에 문제가 돌파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간섭과 통치가 이 말지어다 어둠의 역사는 계속해서 떠나가고 질병과 병만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 완전히 묶임받고 일곱길 떠나가게 하시고 몸은 계속해서 건강해지고 강건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해질되고 강건해지는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터포질을 지어다 주님의 그 거룩한 보혈이 작정하며 기적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기적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소망하는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그 거룩한 보혈이 터포질 지어다 자면서도 터포지게 하시고 삶에서 모든 것의 주의 보혈이 계속해서 터포지게 하시고 그 보혈에 힘입어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기적, 치유,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현장 가운데 내주하여 주시고 하나님 통치하여 주옵소서 주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통치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이 시간 아버지 작정하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하사 아버지여 소망한 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고 이 어둠의 역사와 질병과 가난과 영적 고통과 마음의 쓴뿌리와 상처와 아버지 염려, 근신, 걱정, 불안 모든 것 가운데서 벗어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작정하며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기적이 나타날 주여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작정하며 들으며 자면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초자연적인 놀라우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공급과 하나님의 도움이 임할 주여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으로 말벼마 질병과 가난과 어둠의 영적 고통과 마음의 슬픔과 염려와 근신과 걱정에서 완벽하게 자익회될 지여다 오 성령 하나님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더 담대함을 주시고 이 시간 아버지 들으면서 아버지 손보하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궁일과 자비를 구하며 포기하지 않고 작정하며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자로나 우르나 치유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주시하사 반드시 기도가 돌파되어지고 반드시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소망하는 모든 것이 주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 뜻대로 풀어지고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있겠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님 평강이 말지어다 평안이 말지어다 치유와 회복이 말지어다 공급이 말지어다 주님의 보호가 임할지어다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도움이 말지어다 특별히 질병을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다시 한번 불쌍히 궁일이 여겨주시하사 완벽하게 자익회되게 하시고 통증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의 역사 가운데서 완벽하게 자익회되어지는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영적 고통도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영적 눌림에서 소멸될지어다 영적 눌림은 일곱길로 떠나가고 자유와 해방이 말지어다 고통과 방해와 해방 없이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 소멸되어지고 영적인 자유함과 이제 모든 죄에서 우리는 완벽하게 자유함을 얻었음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볼열에 힘입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치유와 회복으로 주님 이 시간 기적과 같은 아버지 치유와 회복으로 하나님께 영광도 일 수 있도록 인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공급도 임할지어다 가난을 일으키는 어둠형들을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주고 또한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모든 불면증의 요소들까지도 공황장애와 슬픈 마음들까지도 졸염병 강박증까지 우울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되어지고 마음은 치료되어지고 담대한 믿음으로 변화될지어다 오 성령님 계속 역사하여 주옵소서 계속 임하여 주옵소서 주의의 보혈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 뿌리고 바르고 선포합니다 잠을 자는 자들에게 작정하며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그 거룩하고 완벽하고 정결한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그 보혈이 선포되는 모든 현장 가운데서 어둠은 사라지고 질병은 완벽하게 떠나가고 가난도 떠나가고 영적 눌림도 소멸되어지고 우리가 상상도 못한 더 크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높고 넓고 깊은 은혜가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할 주여다 기적이 임할 주여다 기적이 임할 주여다 능력이 임할 주여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덮어질 주여다 주의 완벽한 보혈이 덮어지고 성령의 놀라우신 권능으로 기름 부어질 주여다 오 성령 하나님 더 도와주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더 내주 역사 초통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더 아버지 담대함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하사 반드시 돌파되어지고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은 완벽하게 소멸되어지고 몸은 건강해질 주여다 머리의 눌림 완벽하게 소멸될 주여다 가슴 배의 눌림들 영종 눌림도 사라지고 소멸되어지고 자유함과 기뻐함으로 변화될 주여다 몸은 계속해서 건강해지고 강건해지고 완벽하게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은혜의 역사까지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우울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소멸될 주여다 공황장애는 이 시간 담대함으로 변화될 주여다 조연병 떠나가고 주의 놀라우신 도심과 주의 놀라우신 음성만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감동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마음을 불안케 하는 강박증도 떠나갈 주여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자유함과 기뻐함으로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염려 근심 걱정 불안은 사라지고 기쁨 감사 찬송이 이 시간 놀라우신 하나님의 통치가 계속해서 기름 부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의의 벌렐로 덮어주시고 담대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승리했음을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감사함으로 작정한 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놀라우신 기적과 치유와 회복이 말지어다 감사와 찬송이 말지어다 어둠의 역사는 그 즉시 사라지고 소멸되어지고 질병 가난 저주는 계속해서 떠나가 소멸되어지고 치유와 회복과 능력으로 변화될지어다 성령님 성령과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영종 눌림은 일곱길로 떠나가게 하시고 자유케 되게 하시고 해방케 하여 주시하사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을 충만함으로 아버지의 모든 상황 가운데 돌파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은 고쳐질지어다 모든 어둠의 영종 눌림은 떠나가 소멸될지어다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 불안은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변화될지어다 우울증 공황장애 강박증 조염병 마음의 상처 쓴 뿌리들까지도 내가 원치 않는 모든 희귀의 질병들까지도 머리에서 발끝까지의 모든 질병들까지도 이 시간 완벽하게 떠나가고 고쳐지고 계속해서 건강함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일어나 걷고 뛰며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감사함으로 아버지여 기도하며 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명령하느니 어둠의 영들은 일곱길로 떠나갈지어다 질병도 일곱길로 떠나갈지어다 아픔 슬픔 고통 마음의 쓴뿌리도 일곱길로 떠나갈지어다 영적 늘림도 일곱길로 떠나가고 가난도 일곱길로 떠나가고 생각과 마음의 질병도 일곱길로 떠나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공급과 보호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지존자이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내주 역사 교통하여 주옵소서 몸은 계속해서 건강해질지어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질지어다 말씀으로 충만해질지어다 깨어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모든 예배자들이 더욱더 아버지 일어나 빛을 바랄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하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몸 내 마음 내 생각 모든 것 다 건강하고 강건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축복이 이 말지어다 건강이 이 말지어다 강건해질지어다 성령의 충만함이 이 말지어다 주의 뜻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 말지어다 병만은 떠나가고 영적 눌림도 떠나가고 가난도 떠나가고 우리를 형통케 하지 못한 모든 영적 요소도 사라지고 소멸되어지고 몸은 계속해서 건강해지고 강건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날마다 주 뜻 가운데에서 성장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수 있도록 인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기적이 나타낼지어다 치유와 회복이 이 말지어다 믿음의 돌파가 이 말지어다 기도가 응답되어주고 돌파가 이 말지어다 공급이 이 말지어다 회복이 이 말지어다 자유함과 해방이 이 말지어다 하나님의 나라가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이 말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기름 부어질 주여다 특별히 하나님 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하사 포기하지 않냐고 작정하며 계획한 이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 감사함으로 자면서 송포하며 들으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기적이 기도하며 포기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작정하며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와 자비와 공급과 치유와 회복으로 나타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치유가 이 말지어다 회복이 이 말지어다 자유함이 이 말지어다 깨끗해질 지어다 정결해질 지어다 모든 기도에 문제가 돌파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간섭과 통치가 이 말지어다 어둠의 역사는 계속해서 떠나가고 질병과 병만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 완전히 묶임받고 일곱길 떠나가게 하시고 몸은 계속해서 건강해지고 강건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해질되고 강건해지는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명령하노니 주의 보혈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덮어지를 주여다 주님의 그 거룩한 보혈이 작정하며 기적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기적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소망하는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그 거룩한 보혈이 덮어지를 주여다 자면서도 덮어지게 하시고 삶에서 모든 것에 주의 보혈이 계속해서 덮어지게 하시고 그 보혈에 힘입어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기적, 치유,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현장 가운데 내주하여 주시고 하나님 통치하여 주옵소서 주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통치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이 시간 아버지 작정하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하사 아버지여 소망한 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고 이 어둠의 역사와 질병과 가난과 영적 고통과 마음의 씀뿌리와 상처와 아버지 염려, 근신, 걱정, 불안 모든 것 가운데서 벗어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작정하며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기적이 나타날 주여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작정하며 들으며 자면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초자연적인 놀라우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공급과 하나님의 도움이 임할 주여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질병과 가난과 어둠의 영적 고통과 마음의 슬픔과 염려와 근신과 걱정에서 완벽하게 자익회될 지여다 오 성령 하나님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더 담대함을 주시고 이 시간 아버지 들으면서 아버지 손보하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궁일과 자비를 구하며 포기하지 않고 작정하며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주시하사 반드시 기도가 돌파되어지고 반드시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소망하는 모든 것이 주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 뜻대로 풀어지고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있겨요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님 평강이 말지어다 평안이 말지어다 치유와 회복이 말지어다 공급이 말지어다 주님의 보호가 이 말지어다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도움이 말지어다 특별히 질병을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다시 한번 불쌍히 궁일이 여겨주시하사 완벽하게 자익회되게 하시고 통증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의 역사 가운데서 완벽하게 자익회되어지는 은혜의 역사 있겨요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영적 고통도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영적 눌림에서 소멸될지어다 영적 눌림은 일곱길로 떠나가고 자유와 해방이 말지어다 고통과 방해와 해방 없이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 소멸되어지고 영적인 자유함과 이제 모든 죄에서 우리는 완벽하게 자유함을 얻었음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힘입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치유와 회복으로 주님 이 시간 기적과 같은 아버지 치유와 회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공급도 임할지어다 가난을 일으키는 어둠형들을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주고 또한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모든 불면증의 요소들까지도 공황장애와 슬픈 마음들까지도 졸염병 강박증까지 우울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되어지고 마음은 치료되어지고 담대한 믿음으로 변화될지어다 오 성령님 계속 역사하여 주옵소서 계속 임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 뿌리고 바르고 선포합니다 잠을 자는 자들에게 작정하며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그 거룩하고 완벽하고 정결한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그 보혈이 선포되는 모든 현장 가운데서 어둠은 사라지고 질병은 완벽하게 떠나가고 가난도 떠나가고 영적 눌림도 소멸되어지고 우리가 상상도 못한 더 크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높고 넓고 깊은 은혜가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할 주여다 기적이 임할 주여다 기적이 임할 주여다 능력이 임할 주여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덮어질 주여다 주의 완벽한 보혈이 덮어지고 성령의 놀라우신 권능으로 기름 부어질 주여다 오 성령 하나님 더 도와주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더 내주 역사 초통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더 아버지 담대함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하사 반드시 돌파되어지고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은 완벽하게 소멸되어지고 몸은 건강해질 주여다 머리의 눌림 완벽하게 소멸될 주여다 가슴 배의 눌림들 영종 눌림도 사라지고 소멸되어지고 자유함과 기뻐함으로 변화될 주여다 몸은 계속해서 건강해지고 강건해지고 완벽하게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은혜의 역사까지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우울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소멸될 주여다 공황장애는 이 시간 담대함으로 변화될 주여다 조연병 떠나가고 주의 놀라우신 도심과 주의 놀라우신 음성만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감동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마음을 불안케 하는 강박증도 떠나갈 주여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자유함과 기뻐함으로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염려 근심 걱정 불안은 사라지고 기쁨 감사 찬송이 이 시간 놀라우신 하나님의 통치가 계속해서 기름 부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의의 벌렐로 덮어주시고 담대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승리했음을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감사함으로 작정한 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놀라우신 기적과 치유와 회복이 말지어다 감사와 찬송이 말지어다 어둠의 역사는 그 즉시 사라지고 소멸되어지고 질병 가난 저주는 계속해서 떠나가 소멸되어지고 치유와 회복과 능력으로 변화될 지어다 성령님 성령과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영종 눌림은 일곱길로 떠나가게 하시고 자유케되게 하시고 해방케 하여 주시하사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을 충만함으로 아버지의 모든 상황 가운데 돌파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은 고쳐질지어다 모든 어둠의 영종 눌림은 떠나가 소멸될지어다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 불안은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변화될지어다 우울증 공황장애 강박증 조염병 마음의 상처 쓴 뿌리들까지도 내가 원치 않는 모든 희귀의 질병들까지도 머리에서 발끝까지의 모든 질병들까지도 이 시간 완벽하게 떠나가고 고쳐지고 계속해서 건강함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일어나 걷고 뛰며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어나 빛을 바라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감사함으로 아버지로 기도하며 깨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명령하노니 어둠의 영들은 일곱길로 떠나갈지어다 질병도 일곱길로 떠나갈지어다 아픔 슬픔 고통 마음의 쓴뿌리도 일곱길로 떠나갈지어다 영적 늘림도 일곱길로 떠나가고 가난도 일곱길로 떠나가고 생각과 마음의 질병도 일곱길로 떠나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공급과 보호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지존자이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내주 역사 교통하여 주옵소서 몸은 계속해서 건강해질지어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질지어다 말씀으로 충만해질지어다 깨어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모든 예배자들이 더욱더 아버지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하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몸 내 마음 내 생각 모든 것 다 건강하고 강건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 축복하여 오 주옵소서 축복이 말지어다 건강이 말지어다 강건해질지어다 성령의 충만함이 이말지어다 주의 뜻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말지어다 병만은 떠나가고 영적 눌림도 떠나가고 가난도 떠나가고 우리를 형통케 하지 못한 모든 영적 요소도 사라지고 소멸되어지고 몸은 계속해서 건강해지고 강건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날마다 주 뜻 가운데에서 성장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기적이 나타낼 지어다 지효와 회복이 이말지어다 믿음의 돌파가 이말지어다 기도가 응답되어주고 돌파가 이말지어다 공급이 이말지어다 회복이 이말지어다 자유함과 해방이 이말지어다 하나님의 나라가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이말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기름 부어질 지어다 특별히 하나님 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하사 포기하지 않으며 작정하며 계획한 이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 감사함으로 자면서 선포하며 들으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기적이 기도하며 포기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작정하며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와 자비와 공급과 치유와 회복으로 나타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치유가 이말지어다 회복이 이말지어다 자유함이 이말지어다 깨끗해질 지어다 정결해질 지어다 모든 기도에 문제가 돌파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간섭과 통치가 이말지어다 어둠의 역사는 계속해서 떠나가고 질병과 병만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 완전히 묶임받고 일곱결 떠나가게 하시고 몸은 계속해서 건강해지고 강건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해질되고 강건해지는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덮어지를 지어다 주님의 그 거룩한 보혈이 작정하며 기적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기적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소망하는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그 거룩한 보혈이 덮어지를 지어다 자면서도 덮어지게 하시고 삶에서 모든 것에 주의 보혈이 계속해서 덮어지게 하시고 그 보혈에 힘입어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기적, 치유,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현장 가운데 내주하여 주시고 하나님 통치하여 주옵소서 주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통치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이 시간 아버지 작정하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하사 아버지의 소망한 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고 이 어둠의 역사와 질병과 가난과 영적 고통과 마음의 씀뿌리와 상처와 아버지 염려, 근신, 걱정, 불안 모든 것 가운데서 벗어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작정하며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기적이 나타날 주여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작정하며 들으며 자면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초자연적인 놀라우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공급과 하나님의 도움이 임할 주여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질병과 가난과 어둠의 영적 고통과 마음의 슬픔과 염려와 근신과 걱정에서 완벽하게 자익회될 지여다 오 성령 하나님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더 담대함을 주시고 이 시간 아버지 들으면서 아버지 손보하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궁율과 자비를 구하며 포기하지 않고 작정하며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주시하사 반드시 기도가 돌파되어지고 반드시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소망하는 모든 것이 주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 뜻대로 풀어지고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평강이 임할 주여다 평안이 임할 주여다 치유와 회복이 임할 주여다 공급이 임할 주여다 주님의 보호가 임할 주여다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도움이 임할 주여다 특별히 질병을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다시 한번 불쌍히 궁율이 여겨주시하사 완벽하게 자익해되게 하시고 통증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의 역사 가운데서 완벽하게 자익해되어지는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영적 고통도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영적 눌림에서 소멸될 주여다 영적 눌림은 일곱길로 떠나가고 자유와 해방이 말주여다 고통과 방해와 해방 없이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 소멸되어주고 영적인 자유함과 이제 모든 죄에서 우리는 완벽하게 자유함을 얻었음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힘입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치유와 회복으로 주님 이 시간 기적과 같은 아버지 치유와 회복으로 하나님께 영광도 일 수 있도록 인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공급도 임할 주여다 가난을 일으키는 어둠형들을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불안과 염려와 근심 신과 걱정을 주고 또한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모든 불면증의 요소들 까지도 공황장애와 슬픈 마음들까지도 졸염병 강박증까지 우울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되어지고 마음은 치료되어지고 담대한 믿음으로 변화될 지어다 오 성령님 계속 역사하여 주옵소서 계속 임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 뿌리고 바르고 선포합니다 잠을 자는 자들에게 작정하며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그 거룩하고 완벽하고 정결한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그 보혈이 선포되는 모든 현장 가운데서 어둠은 사라지고 질병은 완벽하게 떠나가고 가난도 떠나가고 영적 눌림도 소멸되어지고 우리가 상상도 못한 더 크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높고 넓고 깊은 은혜가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할 주여다 기적이 임할 주여다 기적이 임할 주여다 능력이 임할 주여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덮어질 주여다 주의 완벽한 보혈이 덮어지고 성령의 놀라우신 권능으로 기름 부어질 주여다 오 성령 하나님 더 도와주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더 내주 역사 교통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더 아버지 담대함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하사 반드시 돌파되어지고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은 완벽하게 소멸되어지고 몸은 건강해질 주여다 머리의 눌림 완벽하게 소멸될 주여다 가슴 배의 눌림들 영적 눌림도 사라지고 소멸되어지고 자유함과 기뻐함으로 변화될 주여다 몸은 계속해서 건강해지고 강건해지고 완벽하게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은혜의 역사까지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우울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소멸될 주여다 공황장애는 이 시간 담대함으로 변화될 주여다 조염병 떠나가고 주의 놀라우신 도심과 주의 놀라우신 음성만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감동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마음을 불안케 하는 강박증도 떠나갈 주여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자유함과 기뻐함으로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염려 근심 걱정 불안은 사라지고 기쁨 감사 찬송이 이 시간 놀라우신 하나님의 통치가 계속해서 기름 부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의 벌렬로 덮어주시고 담대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승리했음을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감사함으로 작정한 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놀라우신 기적과 치유와 회복이 말지어다 감사와 찬송이 말지어다 어둠의 역사는 그 즉시 사라지고 소멸되어지고 질병 가난 저주는 계속해서 떠나가 소멸되어지고 치유와 회복과 능력으로 변화될 지어다 성령님 성령과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영적 늘림은 일곱 길로 떠나가게 하시고 자유케 되게 하시고 해방케 하여 주시하사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을 충만함으로 아버지의 모든 상황 가운데 돌파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은 고쳐질지어다 모든 어둠의 영적 늘림은 떠나가 소멸될지어다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 불안은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변화될지어다 우울증 공황장애 강박증 조염병 마음의 상처 쓴 뿌리들까지도 내가 원치 않는 모든 희귀의 질병들까지도 머리에서 발끝까지의 모든 질병들까지도 이 시간 완벽하게 떠나가고 고쳐지고 고쳐지고 계속해서 건강함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이 말지어다 일어나 걷고 뛰며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의 감사함으로 아버지여 기도하며 깨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명령하느니 어둠 명들은 일곱길로 떠나갈지어다 질병도 일곱길로 떠나갈지어다 아픔 슬픔 고통 마음의 쓴뿌리도 일곱길로 떠나갈지어다 영적 늘림도 일곱길로 떠나가고 가난도 일곱길로 떠나가고 생각과 마음의 질병도 일곱길로 떠나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공급과 보호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지존자이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내주 역사 교통하여 주옵소서 몸은 계속해서 건강해질지어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질지어다 말씀으로 충만해질지어다 깨어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모든 예배자들이 더욱더 아버지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하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몸 내 마음 내 생각 모든 것 다 건강하고 강건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축복이 이 말지어다 건강이 이 말지어다 강건해질지어다 성령의 충만함이 이 말지어다 주의 뜻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 말지어다 병만은 떠나가고 영적 늘림도 떠나가고 가난도 떠나가고 우리를 형통케 하지 못한 모든 영적 요소도 사라지고 소멸되어지고 몸은 계속해서 건강해지고 강건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날마다 주 뜻 가운데에서 성장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기적이 나타낼 주여다 치유와 회복이 이 말지어다 믿음의 돌파가 이 말지어다 기도가 응답되어주고 돌파가 이 말지어다 공급이 이 말지어다 회복이 이 말지어다 자유함과 해방이 이 말지어다 하나님의 나라가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이 말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기름 부어질 주여다 특별히 하나님 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하사 포기하지 않으냐고 작정하며 계획한 이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 감사함으로 자면서 선포하며 들으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기적이 기도하며 포기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작정하며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와 자비와 공급과 치유와 회복으로 나타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치유가 이 말지어다 회복이 이 말지어다 자유함이 이 말지어다 깨끗해질 지어다 정결해질 지어다 모든 기도에 문제가 돌파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간섭과 통치가 이 말지어다 어둠의 역사는 계속해서 떠나가고 질병과 병만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 완전히 묶임받고 일곱길 떠나가게 하시고 몸은 계속해서 건강해지고 강건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에 젤되고 강건해지는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명령하노니 주의 벌려리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터포질 주여다 주님의 그 거룩한 벌려리 작정하며 기적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기적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소망하는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그 거룩한 벌려리 터포질 주여다 자면서도 터포지게 하시고 삶에서 모든 것에 주의 벌려리 계속해서 터포지게 하시고 그 벌려리 힘입어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기적, 치유,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현장 가운데 내주하여 주시고 하나님 통치하여 주옵소서 주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통치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이 시간 아버지 작정하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하사 아버지요 소망한 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고 이 어둠의 역사와 질병과 가난과 영적 고통과 마음의 씀뿌리와 상처와 아버지 염려, 근신, 걱정, 불안 모든 것 가운데서 벗어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작정하며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기적이 나타날 주여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작정하며 들으며 자면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초자연적인 놀라우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공급과 하나님의 도움이 임할 주여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질병과 가난과 어둠의 영적 고통과 마음의 슬픔과 염려와 근신과 걱정에서 완벽하게 자익해될 주여다 오 성령 하나님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더 담대함을 주시고 이 시간 아버지 들으면서 아버지 손보하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궁율과 자비를 구하며 포기하지 않고 작정하며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자로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주시하사 반드시 기도가 돌파되어지고 반드시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소망하는 모든 것이 주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 뜻대로 풀어지고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님 평강이 말지어다 평안이 말지어다 치유와 회복이 말지어다 공급이 말지어다 주님의 보호가 이 말지어다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도움이 말지어다 특별히 질병을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다시 한번 불쌍히 궁율이 여겨주시하사 완벽하게 자육해되게 하시고 통증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의 역사 가운데서 완벽하게 자육해되어지는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영적 고통도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영적 눌림에서 소멸될지어다 영적 눌림은 일곱길로 떠나가고 자유와 해방이 말지어다 고통과 방해와 해방 없이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 소멸되어 주고 영적인 자유함과 이제 모든 죄에서 우리는 완벽하게 자유함을 얻었음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힘입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치유와 회복으로 주님 이 시간 기적과 같은 아버지 치유와 회복으로 하나님께 영광도 일 수 있도록 인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공급도 이말지어다 가난을 일으키는 어둠형들을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주고 또한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모든 불면증의 요소들까지도 공황장애와 슬픈 마음들까지도 조염병 강박증까지 우울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되어 주고 마음은 치료되어 주고 담대한 믿음으로 변화될지어다 오 성령님 계속 역사하여 주옵소서 계속 임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 뿌리고 바르고 선포합니다 잠을 자는 자들에게 작정하며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그 거룩하고 완벽하고 정결한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그 보혈이 선포되는 모든 현장 가운데서 어둠은 사라지고 질병은 완벽하게 떠나가고 가난도 떠나가고 영적 눌림도 소멸되어 주고 우리가 상상도 못한 더 크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높고 넓고 깊은 은혜가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할 주여다 기적이 임할 주여다 기적이 임할 주여다 능력이 임할 주여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덮어질 주여다 주의 완벽한 보혈이 덮어지고 성령의 놀라우신 권능으로 기름 부어질 주여다 오 성령 하나님 더 도와주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더 내주 역사 교통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더 아버지 담대함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하사 반드시 돌파되어 주고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은 완벽하게 소멸되어 주고 몸은 건강해질 주여다 머리의 눌림 완벽하게 소멸될 주여다 가슴 배의 눌림들 영적 눌림도 사라지고 소멸되어지고 자유함과 기뻐함으로 변화될 주여다 몸은 계속해서 건강해지고 강건해지고 완벽하게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은혜의 역사까지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우울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소멸될 주여다 공황장애는 이 시간 담대함으로 변화될 주여다 조연병 떠나가고 주의 놀라우신 도심과 주의 놀라우신 음성만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감동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마음을 불안케 하는 강박증도 떠나갈 주여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자유함과 기뻐함으로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염려 근심 걱정 불안은 사라지고 기쁨 감사 찬송이 이 시간 놀라우신 하나님의 통치가 계속해서 기름 부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의의 벌렐로 덮어주시고 담대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승리했음을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감사함으로 작정한 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놀라우신 기적과 치유와 회복이 이 말지어다 감사와 찬송이 이 말지어다 어둠의 역사는 그 즉시 사라지고 소멸되어지고 질병 가난 저주는 계속해서 떠나가 소멸되어지고 치유와 회복과 능력으로 변화될 지어다 성령님 성령과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영적 늘림은 일곱 길로 떠나가게 하시고 자유케 되게 하시고 해방케 하여 주시하사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을 충만함으로 아버지의 모든 상황 가운데 돌파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은 고쳐질지어다 모든 어둠의 영적 늘림은 떠나가 소멸될지어다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 불안은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변화될지어다 우울증 공황장애 강박증 조염병 마음의 상처 쓴 뿌리들까지도 내가 원치 않는 모든 희귀의 질병들까지도 머리에서 발끝까지의 모든 질병들까지도 이 시간 완벽하게 떠나가고 고쳐지고 계속해서 건강함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일어나 걷고 뛰며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의 감사함으로 아버지요 기도하며 깨어 하나님께 영광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명령하느니 어둠의 영들은 일곱길로 떠나갈지어다 질병도 일곱길로 떠나갈지어다 아픔 슬픔 고통 마음의 쓴뿌리도 일곱길로 떠나갈지어다 영적 늘림도 일곱길로 떠나가고 가난도 일곱길로 떠나가고 생각과 마음의 질병도 일곱길로 떠나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공급과 보호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지존자이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내주 역사 교통하여 주옵소서 몸은 계속해서 건강해질지어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질지어다 말씀으로 충만해질지어다 깨어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모든 예배자들이 더욱더 아버지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하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몸 내 마음 내 생각 모든 것 다 건강하고 강건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축복이 말지어다 건강이 말지어다 강건해질지어다 성령의 충만함이 이 말지어다 주의 뜻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 말지어다 병마는 떠나가고 영적 눌림도 떠나가고 가난도 떠나가고 우리를 형통케 하지 못한 모든 영적 요소도 사라지고 소멸되어지고 몸은 계속해서 건강해지고 강건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날마다 주 뜻 가운데에서 성장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수 있도록 인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기적이 나타낼지어다 치유와 회복이 말지어다 믿음의 돌파가 말지어다 기도가 응답되어주고 돌파가 말지어다 공급이 말지어다 회복이 말지어다 자유함과 해방이 말지어다 하나님의 나라가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말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기름 부어질지어다 특별히 하나님 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하사 포기하지 않으냐고 작정하며 계획한 이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 감사함으로 자면서 선포하며 들으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기적이 기도하며 포기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작정하며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와 자비와 공급과 치유와 회복으로 나타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치유가 임할지어다 회복이 임할지어다 자유함이 임할지어다 깨끗해질지어다 정결해질지어다 모든 기도에 문제가 돌파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간섭과 통치가 임할지어다 어둠의 역사는 계속해서 떠나가고 질병과 병만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 완전히 묶임받고 일곱결 떠나가게 하시고 몸은 계속해서 건강해지고 강건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해질되고 강건해지는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덮어지를 쥐어다 주님의 그 거룩한 보혈이 작정하며 기적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기적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소망하는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그 거룩한 보혈이 덮어지를 쥐어다 자면서도 덮어지게 하시고 삶에서 모든 것에 주의 보혈이 계속해서 덮어지게 하시고 그 보혈에 힘입어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기적, 치유,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현장 가운데 내주하여 주시고 하나님 통치하여 주옵소서 주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통치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이 시간 아버지 작정하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하사 아버지여 소망한 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고 이 어둠의 역사와 질병과 가난과 영적 고통과 마음의 씀뿌리와 상처와 아버지 염려, 근신, 걱정, 불안 모든 것 가운데서 벗어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작정하며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기적이 나타날 주여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작정하며 들으며 자면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초자연적인 놀라우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공급과 하나님의 도움이 임할 주여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질병과 가난과 어둠의 영적 고통과 마음의 슬픔과 염려와 근신과 걱정에서 완벽하게 자익회될 지여다 오 성령 하나님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더 담대함을 주시고 이 시간 아버지 들으면서 아버지 손보하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궁일과 자비를 구하며 포기하지 않고 작정하며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자로나 우로나 치유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주시하사 반드시 기도가 돌파되어지고 반드시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소망하는 모든 것이 주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 뜻대로 풀어지고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있겨요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평강이 임할 주여다 평안이 임할 주여다 치유와 회복이 임할 주여다 공급이 임할 주여다 주님의 보호가 임할 주여다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도움이 임할 주여다 특별히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자들 있습니까 아버지 다시 한번 불쌍히 궁일이 여겨주시하사 완벽하게 자육해되게 하시고 통증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의 역사 가운데서 완벽하게 자육해되어지는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영적 고통도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영적 눌림에서 소멸될 주여다 영적 눌림은 일곱길로 떠나가고 자유와 해방이 말주여다 고통과 방해와 해방 없이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 소멸되어주고 영적인 자유함과 이제 모든 죄에서 우리는 완벽하게 자유함을 얻었음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힘입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치유와 회복으로 주님 이 시간 기적과 같은 아버지 치유와 회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공급도 임할 주여다 가난을 일으키는 어둠형들을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주고 또한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모든 불면증의 요소들까지도 공황장애와 슬픈 마음들까지도 졸염병 강박증까지 우울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되어지고 마음은 치료되어지고 담대한 믿음으로 변화될 주여다 오 성령님 계속 역사하여 주옵소서 계속 임하여 주옵소서 주의의 보혈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 부리고 바르고 선포합니다 잠을 자는 자들에게 작정하며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그 거룩하고 완벽하고 정결한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그 보혈이 선포되는 모든 현장 가운데서 어둠은 사라지고 질병은 완벽하게 떠나가고 가난도 떠나가고 영적 눌림도 소멸되어지고 우리가 상상도 못한 더 크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높고 넓고 깊은 은혜가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이 말 지어다 기적이 이 말 지어다 기적이 이 말 지어다 능력이 이 말 지어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덮어질 주여다 주의 완벽한 보혈이 덮어지고 성령의 놀라우신 권능으로 기름 부어질 주여다 오 성령 하나님 더 도와주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더 내주 역사 초통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더 아버지 담대함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하사 반드시 돌파되어지고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은 완벽하게 소멸되어지고 몸은 건강해질 지어다 머리의 눌림 완벽하게 소멸될 지어다 가슴 배의 눌림들 영적 눌림도 사라지고 소멸되어지고 자유함과 기뻐함으로 변화될 지어다 몸은 계속해서 건강해지고 강건해지고 완벽하게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은혜의 역사까지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우울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소멸될 지어다 공황장애는 이 시간 담대함으로 변화될 지어다 조연병 떠나가고 주의 놀라우신 도심과 주의 놀라우신 음성만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감동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마음을 불안케 하는 강박증도 떠나갈 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자유함과 기뻐함으로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염려 근심 걱정 불안은 사라지고 기쁨 감사 찬송이 이 시간 놀라우신 하나님의 통치가 계속해서 기름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의 벌렐로 덮어주시고 담대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승리했음을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감사함으로 작정한 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놀라우신 기적과 치유와 회복이 말지어다 감사와 찬송이 말지어다 어둠의 역사는 그 즉시 사라지고 소멸되어지고 질병 가난 저주는 계속해서 떠나가 소멸되어지고 치유와 회복과 능력으로 변화될 지어다 성령님 성령과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영종 늘림은 일곱 길로 떠나가게 하시고 자유케 되게 하시고 해방케 하여 주시하사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을 충만함으로 아버지의 모든 상황 가운데 돌파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은 고쳐질지어다 모든 어둠의 영종 늘림은 떠나가 소멸될지어다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 불안은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변화될지어다 우울증 공황장애 강박증 조현병 마음의 상처 쓴 뿌리들까지도 내가 원치 않는 모든 희귀의 질병들까지도 머리에서 발끝까지의 모든 질병들까지도 이 시간 완벽하게 떠나가고 고쳐지고 계속해서 건강함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일어나 걷고 뛰며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어나 빛을 바라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감사함으로 아버지여 기도하며 깨어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명령하노니 어둠의 영들은 일곱길로 떠나갈지어다 질병도 일곱길로 떠나갈지어다 아픔 슬픔 고통 마음의 쓴뿌리도 일곱길로 떠나갈지어다 영적 늘림도 일곱길로 떠나가고 가난도 일곱길로 떠나가고 생각과 마음의 질병도 일곱길로 떠나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공급과 보호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지존자이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내주 역사 교통하여 주옵소서 몸은 계속해서 건강해질지어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질지어다 말씀으로 충만해질지어다 깨어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모든 예배자들이 더욱더 아버지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하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몸 내 마음 내 생각 모든 것 다 건강하고 강건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축복이 말지어다 건강이 말지어다 강건해질지어다 성령의 충만함이 이 말지어다 주의 뜻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 말지어다 병만은 떠나가고 영적 눌림도 떠나가고 가난도 떠나가고 우리를 형통케 하지 못한 모든 영적 요소도 사라지고 소멸되어지고 몸은 계속해서 건강해지고 강건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날마다 주 뜻 가운데에서 성장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수 있도록 인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기적이 나타낼 지어다 지효와 회복이 말지어다 믿음의 돌파가 말지어다 기도가 응답되어주고 돌파가 말지어다 공급이 말지어다 회복이 말지어다 자유함과 해방이 말지어다 하나님의 나라가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와 자비와 공급과 치유와 회복으로 나타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치유가 임할지어다 회복이 임할지어다 자유함이 임할지어다 깨끗해질 지어다 정결해질 지어다 모든 기도에 문제가 돌파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간섭과 통치가 임할지어다 어둠의 역사는 계속해서 떠나가고 질병과 병만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 완전히 묶임받고 일곱길 떠나가게 하시고 몸은 계속해서 건강해지고 강건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해져되고 강건해지는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명령하느니 주의 벌려리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터포질 주여다 주님의 그 거룩한 벌려리 작정하며 기적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기적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소망하는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그 거룩한 벌려리 터포질 주여다 자면서도 터포지게 하시고 삶에서 모든 것의 주의 벌려리 계속해서 터포지게 하시고 그 벌려리 힘입어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기적, 치유,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현장 가운데 내주하여 주시고 하나님 통치하여 주옵소서 주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통치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이 시간 아버지 작정하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하사 아버지 소망한 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고 이 어둠의 역사와 질병과 가난과 영적 고통과 마음의 씀뿌리와 상처와 아버지 염려, 근신, 걱정, 불안 모든 것 가운데서 벗어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작정하며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기적이 나타날 주여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작정하며 들으며 자면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초자연적인 놀라우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공급과 하나님의 도움이 임할 주여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으로 말비암아 질병과 가난과 어둠의 영적 고통과 마음의 슬픔과 염려와 근신과 걱정에서 완벽하게 자익회될 지여다 오 성령 하나님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더 담대함을 주시고 이 시간 아버지 들으면서 아버지 손보하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궁율과 자비를 구하며 포기하지 않고 작정하며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자로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주시하사 반드시 기도가 돌파되어지고 반드시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소망하는 모든 것이 주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 뜻대로 풀어지고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있겨요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님 평강이 말지어다 평안이 말지어다 치유와 회복이 말지어다 공급이 말지어다 주님의 보호가 이 말지어다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도움이 말지어다 특별히 질병을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다시 한번 불쌍히 궁일이 여겨주시하사 완벽하게 자익회되게 하시고 통증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의 역사 가운데서 완벽하게 자익회되어지는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영적 고통도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영적 눌림에서 소멸될지어다 영적 눌림은 일곱길로 떠나가고 자유와 해방이 말지어다 고통과 방해와 해방 없이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 소멸되어지고 영적인 자유함과 이제 모든 죄에서 우리는 완벽하게 자유함을 얻었음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벌렬에 힘입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치유와 회복으로 주님 이 시간 기적과 같은 아버지 치유와 회복으로 하나님께 영광도 일 수 있도록 인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공급도 임할지어다 가난을 일으키는 어둠형들을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주고 또한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모든 불면증의 요소들까지도 공황장애와 슬픈 마음들까지도 조염병 강박증까지 우울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되어지고 마음은 치료되어지고 담대한 믿음으로 변화될지어다 오 성령님 계속 역사하여 주옵소서 계속 임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 뿌리고 바르고 선포합니다 잠을 자는 자들에게 작정하며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그 거룩하고 완벽하고 정결한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그 보혈이 선포되는 모든 현장 가운데서 어둠은 사라지고 질병은 완벽하게 떠나가고 가난도 떠나가고 영적 눌림도 소멸되어지고 우리가 상상도 못한 더 크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높고 넓고 깊은 은혜가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할 주여다 기적이 임할 주여다 기적이 임할 주여다 능력이 임할 주여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덮어질 주여다 주의 완벽한 보혈이 덮어지고 성령의 놀라우신 권능으로 기름 부어질 주여다 오 성령 하나님 더 도와주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더 내주 역사 교통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더 아버지 담대함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하사 반드시 돌파되어지고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은 완벽하게 소멸되어지고 몸은 건강해질 지여다 머리의 눌림 완벽하게 소멸될 지여다 가슴 배의 눌림들 영종 눌림도 사라지고 소멸되어지고 자유함과 기뻐함으로 변화될 지여다 몸은 계속해서 건강해지고 강건해지고 완벽하게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은혜의 역사까지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우울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소멸될 지여다 공황장애는 이 시간 담대함으로 변화될 지여다 조염병 떠나가고 주의 놀라우신 도심과 주의 놀라우신 음성만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감동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마음을 불안케 하는 강박증도 떠나갈 주여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자유함과 기뻐함으로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염려 근심 걱정 불안은 사라지고 기쁨 감사 찬송이 이 시간 놀라우신 하나님의 통치가 계속해서 기름 부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의의 벌렐로 덮어주시고 담대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승리했음을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감사함으로 작정한 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놀라우신 기적과 치유와 회복이 말지어다 감사와 찬송이 말지어다 어둠의 역사는 그 즉시 사라지고 소멸되어지고 질병 가난 저주는 계속해서 떠나가 소멸되어지고 치유와 회복과 능력으로 변화될지어다 성령님 성령과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영종 늘림은 일곱 길로 떠나가게 하시고 자유케 되게 하시고 해방케 하여 주시하사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을 충만함으로 아버지의 모든 상황 가운데 돌파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은 고쳐질지어다 모든 어둠의 영종 늘림은 떠나가 소멸될지어다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 불안은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변화될지어다 우울증 공황장애 강박증 조염병 마음의 상처 쓴 뿌리들까지도 내가 원치 않는 모든 희귀의 질병들까지도 머리에서 발끝까지의 모든 질병들까지도 이 시간 완벽하게 떠나가고 고쳐지고 계속해서 건강함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인말지어다 일어나 걷고 뛰며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감사함으로 아버지여 기도하며 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명령하느니 어둠 명들은 일곱길로 떠나갈지어다 질병도 일곱길로 떠나갈지어다 아픔 슬픔 고통 마음의 쓴뿌리도 일곱길로 떠나갈지어다 영적 늘림도 일곱길로 떠나가고 가난도 일곱길로 떠나가고 생각과 마음의 질병도 일곱길로 떠나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공급과 보호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지존자이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내 주 역사 교통하여 주옵소서 몸은 계속해서 건강해질지어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질지어다 말씀으로 충만해질지어다 깨어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모든 예배자들이 더욱더 아버지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하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몸 내 마음 내 생각 모든 것 다 건강하고 강건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축복이 이 말지어다 건강이 이 말지어다 강건해질지어다 성령의 충만함이 이 말지어다 주의 뜻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 말지어다 병만은 떠나가고 영적 눌림도 떠나가고 가난도 떠나가고 우리를 형통케 하지 못한 모든 영적 요소도 사라지고 소멸되어지고 몸은 계속해서 건강해지고 강건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날마다 주 뜻 가운데에서 성장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수 있도록 인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기적이 나타낼 지어다 치유와 회복이 이 말지어다 믿음의 돌파가 이 말지어다 기도가 응답되어주고 돌파가 이 말지어다 공급이 이 말지어다 회복이 이 말지어다 자유함과 해방이 이 말지어다 하나님의 나라가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이 말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기름 부어질 주여다 특별히 하나님 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하사 포기하지 않냐고 작정하며 계획한 이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 감사함으로 자면서 선포하며 들으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기적이 기도하며 포기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작정하며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와 자비와 공급과 치유와 회복으로 나타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치유가 이 말지어다 회복이 이 말지어다 자유함이 이 말지어다 깨끗해질 지어다 정결해질 지어다 모든 기도에 문제가 돌파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간섭과 통치가 이 말지어다 어둠의 역사는 계속해서 떠나가고 질병과 병만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 완전히 묶임받고 일곱결 떠나가게 하시고 몸은 계속해서 건강해지고 강건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해질 되고 강건해지는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명령하노니 주의 벌렬히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덮어지를 쥐어다 주님의 그 거룩한 벌렬히 작정하며 기적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기적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소망하는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그 거룩한 벌렬히 덮어지를 쥐어다 자면서도 덮어지게 하시고 삶에서 모든 것에 주의 벌렬히 계속해서 덮어지게 하시고 그 벌렬히 힘입어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기적, 치유,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현장 가운데 내주하여 주시고 하나님 통치하여 주옵소서 주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통치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이 시간 아버지 작정하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하사 아버지여 소망한 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고 이 어둠의 역사와 질병과 가난과 영적 고통과 마음의 씀뿌리와 상처와 아버지 염려 근신 걱정 불안 모든 것 가운데서 벗어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작정하며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기적이 나타날 주여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작정하며 들으며 자면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초자연적인 놀라우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공급과 하나님의 도움이 임할 주여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질병과 가난과 어둠의 영적 고통과 마음의 슬픔과 염려와 근신과 걱정에서 완벽하게 자익회될 지여다 오 성령 하나님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더 담대함을 주시고 이 시간 아버지 들으면서 아버지 손보하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궁일과 자비를 구하며 포기하지 않고 작정하며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자로나 우로나 치유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주시하사 반드시 기도가 돌파되어지고 반드시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소망하는 모든 것이 주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 뜻대로 풀어지고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님 평강이 말지어다 평안이 말지어다 치유와 회복이 말지어다 공급이 말지어다 주님의 보호가 임할지어다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도움이 말지어다 특별히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다시 한번 불쌍히 궁일이 여겨주시하사 완벽하게 자육해되게 하시고 통증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의 역사 가운데서 완벽하게 자육해되어지는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영적 고통도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영적 눌림에서 소멸될지어다 영적 눌림은 일곱길로 떠나가고 자유와 해방이 말지어다 고통과 방해와 해방 없이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 소멸되어지고 영적인 자유함과 이제 모든 죄에서 우리는 완벽하게 자유함을 얻었음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힘입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치유와 회복으로 주님 이 시간 기적과 같은 아버지 치유와 회복으로 하나님께 영광도 올릴 수 있도록 인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공급도 임할지어다 가난을 일으키는 어둠형들을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주고 또한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모든 불면증의 요소들까지도 공황장애와 슬픔 마음들까지도 조현병 강박증까지 우울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되어지고 마음은 치료되어지고 담대한 믿음으로 변화될지어다 오 성령님 계속 역사하여 주옵소서 계속 임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 뿌리고 바르고 선포합니다 잠을 자는 자들에게 작정하며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그 거룩하고 완벽하고 정결한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그 보혈이 선포되는 모든 현장 가운데서 어둠은 사라지고 질병은 완벽하게 떠나가고 가난도 떠나가고 영적 눌림도 소멸되어지고 우리가 상상도 못한 더 크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높고 넓고 깊은 은혜가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할 주여다 기적이 임할 주여다 기적이 임할 주여다 능력이 임할 주여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덮어질 주여다 주의 완벽한 보혈이 덮어지고 성령의 놀라우신 권능으로 기름 부어질 주여다 오 성령 하나님 더 도와주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더 내주 역사 초통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더 아버지 담대함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하사 반드시 돌파되어지고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은 완벽하게 소멸되어지고 몸은 건강해질 주여다 머리의 눌림 완벽하게 소멸될 주여다 가슴 배의 눌림들 영종 눌림도 사라지고 소멸되어지고 자유함과 기뻐함으로 변화될 주여다 몸은 계속해서 건강해지고 강건해지고 완벽하게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은혜의 역사까지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우울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소멸될 주여다 공황장애는 이 시간 담대함으로 변화될 주여다 조연병 떠나가고 주의 놀라우신 도심과 주의 놀라우신 음성만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감동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마음을 불안케 하는 강박증도 떠나갈 주여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자유함과 기뻐함으로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염려 근심 걱정 불안은 사라지고 기쁨 감사 찬송이 이 시간 놀라우신 하나님의 통치가 계속해서 기름 부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의 벌렐로 덮어주시고 담대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승리했음을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감사함으로 작정한 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놀라우신 기적과 치유와 회복이 말지어다 감사와 찬송이 말지어다 어둠의 역사는 그 즉시 사라지고 소멸되어지고 질병 가난 저주는 계속해서 떠나가 소멸되어지고 치유와 회복과 능력으로 변화될지어다 성령님 성령과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영적 늘림은 일곱길로 떠나가게 하시고 자유케되게 하시고 해방케 하여 주시하사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을 충만함으로 아버지의 모든 상황 가운데 돌파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은 고쳐질지어다 모든 어둠의 영적 늘림은 떠나가 소멸될지어다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 불안은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변화될지어다 우울증 공황장애 강박증 조염병 마음의 상처 쓴 뿌리들까지도 내가 원치 않는 모든 희귀의 질병들까지도 머리에서 발끝까지의 모든 질병들까지도 이 시간 완벽하게 떠나가고 고쳐지고 계속해서 건강함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인말지어다 일어나 걷고 뛰며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감사함으로 아버지여 기도하며 깨어 하나님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명령하느니 어둠의 영들은 일곱길로 떠나갈지어다 질병도 일곱길로 떠나갈지어다 아픔 슬픔 고통 마음의 쓴뿌리도 일곱길로 떠나갈지어다 영적 늘림도 일곱길로 떠나가고 가난도 일곱길로 떠나가고 생각과 마음의 질병도 일곱길로 떠나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공급과 보호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지존자이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내 주 역사 교통하여 주옵소서 몸은 계속해서 건강해질지어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질지어다 말씀으로 충만해질지어다 깨어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모든 예배자들이 더욱더 아버지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하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몸 내 마음 내 생각 모든 것 다 건강하고 강건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축복이 이 말지어다 건강이 이 말지어다 강건해질지어다 성령의 충만함이 이 말지어다 주의 뜻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 말지어다 병만은 떠나가고 영적 눌림도 떠나가고 가난도 떠나가고 우리를 형통케 하지 못한 모든 영적 요소도 사라지고 소멸되어지고 몸은 계속해서 건강해지고 강건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날마다 주 뜻 가운데에서 성장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기적이 나타낼 지어다 치유와 회복이 이 말지어다 믿음의 돌파가 이 말지어다 기도가 응답되어주고 돌파가 이 말지어다 공급이 이 말지어다 회복이 이 말지어다 자유함과 해방이 이 말지어다 하나님의 나라가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이 말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기름 부어질 지어다 특별히 하나님 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하사 포기하지 않냐고 작정하며 계획한 이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 감사함으로 자면서 송포하며 들으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기적이 기도하며 포기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작정하며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와 자비와 공급과 치유와 회복으로 나타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치유가 이 말지어다 회복이 이 말지어다 자유함이 이 말지어다 깨끗해질 지어다 정결해질 지어다 모든 기도에 문제가 돌파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간섭과 통치가 이 말지어다 어둠의 역사는 계속해서 떠나가고 질병과 병만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 완전히 묶임받고 일곱결 떠나가게 하시고 몸은 계속해서 건강해지고 강건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해질되고 강건해지는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명령하노니 주의 벌려리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덮어지를 지어다 주님의 그 거룩한 벌려리 작정하며 기적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기적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소망하는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그 거룩한 벌려리 덮어지를 지어다 자면서도 덮어지게 하시고 삶에서 모든 것에 주의 벌려리 계속해서 덮어지게 하시고 그 벌려리 힘입어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기적, 치유,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현장 가운데 내주하여 주시고 하나님 통치하여 주옵소서 주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통치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이 시간 아버지 작정하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하사 아버지여 소망한 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고 이 어둠의 역사와 질병과 가난과 영적 고통과 마음의 씀뿌리와 상처와 아버지 염려 근신 걱정 불안 모든 것 가운데서 벗어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작정하며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기적이 나타날 주여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작정하며 들으며 자면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초자연적인 놀라우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공급과 하나님의 도움이 임할 주여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질병과 가난과 어둠의 영적 고통과 마음의 슬픔과 염려와 근신과 걱정에서 완벽하게 자유께들 지여다 오 성령 하나님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더 담대함을 주시고 이 시간 아버지 들으면서 아버지 손보하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궁율과 자비를 구하며 포기하지 않고 작정하며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자로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주시하사 반드시 기도가 돌파되어지고 반드시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소망하는 모든 것이 주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 뜻대로 풀어지고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님 평강이 말지어다 평안이 말지어다 치유와 회복이 말지어다 공급이 말지어다 주님의 보호가 이 말지어다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도움이 말지어다 특별히 질병을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다시 한번 불쌍히 궁율이 여겨주시하사 완벽하게 자익해되게 하시고 통증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의 역사 가운데서 완벽하게 자익해되어지는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영적 고통도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영적 눌림에서 소멸될지어다 영적 눌림은 일곱길로 떠나가고 자유와 해방이 말지어다 고통과 방해와 해방 없이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 소멸되어 주고 영적인 자유함과 이제 모든 죄에서 우리는 완벽하게 자유함을 얻었음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힘입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치유와 회복으로 주님 이 시간 기적과 같은 아버지 치유와 회복으로 하나님께 영광도 일 수 있도록 인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공급도 임할지어다 가난을 일으키는 어둠형들을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주고 또한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모든 불면증의 요소들까지도 공황장애와 슬픈 마음들까지도 졸염병 강박증까지 우울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되어 주고 마음은 치료되어 주고 담대한 믿음으로 변화될지어다 오 성령님 계속 역사하여 주옵소서 계속 임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 뿌리고 바르고 선포합니다 잠을 자는 자들에게 작정하며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그 거룩하고 완벽하고 정결한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그 보혈이 선포되는 모든 현장 가운데서 어둠은 사라지고 질병은 완벽하게 떠나가고 가난도 떠나가고 영적 눌림도 소멸되어 주고 우리가 상상도 못한 더 크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높고 넓고 깊은 은혜가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할 주여다 기적이 임할 주여다 기적이 임할 주여다 능력이 임할 주여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덮어질 주여다 주의 완벽한 보혈이 덮어지고 성령의 놀라우신 권능으로 기름 부어질 주여다 오 성령 하나님 더 도와주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더 매주 역사 교통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더 아버지 담대함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하사 반드시 돌파되어 주고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은 완벽하게 소멸되어 주고 몸은 건강해질 주여다 머리의 눌림 완벽하게 소멸될 주여다 가슴 배의 눌림들 영적 눌림도 사라지고 소멸되어지고 자유함과 기뻐함으로 변화될 주여다 몸은 계속해서 건강해지고 강건해지고 완벽하게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은혜의 역사까지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우울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소멸될 주여다 공황장애는 이 시간 담대함으로 변화될 주여다 조연병 떠나가고 주의 놀라우신 도심과 주의 놀라우신 음성만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감동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마음을 불안케 하는 강박증도 떠나갈 주여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자유함과 기뻐함으로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염려 근심 걱정 불안은 사라지고 기쁨 감사 찬송이 이 시간 놀라우신 하나님의 통치가 계속해서 기름 부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의의 벌렐로 덮어주시고 담대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승리했음을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감사함으로 작정한 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놀라우신 기적과 치유와 회복이 말 주여다 감사와 찬송이 말 주여다 어둠의 역사는 그 즉시 사라지고 소멸되어지고 질병 가난 저주는 계속해서 떠나가 소멸되어지고 치유와 회복과 능력으로 변화될 주여다 성령님 성령과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영적 늘림은 일곱 길로 떠나가게 하시고 자유케 되게 하시고 해방케 알려주시하사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을 충만함으로 아버지의 모든 상황 가운데 돌파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은 고쳐질지어다 모든 어둠의 영적 늘림은 떠나가 소멸될지어다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 불안은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변화될지어다 우울증 공황장애 강박증 조현병 마음의 상처 쓴 뿌리들까지도 내가 원치 않는 모든 희귀의 질병들까지도 머리에서 발끝까지의 모든 질병들까지도 이 시간 완벽하게 떠나가고 고쳐지고 계속해서 건강함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일어나 걷고 뛰며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감사함으로 아버지여 기도하며 깨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명령하노니 어둠의 영들은 일곱길로 떠나갈지어다 질병도 일곱길로 떠나갈지어다 아픔 슬픔 고통 마음의 쓴뿌리도 일곱길로 떠나갈지어다 영적 늘림도 일곱길로 떠나가고 가난도 일곱길로 떠나가고 생각과 마음의 질병도 일곱길로 떠나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공급과 보호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지존자이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내주 역사 교통하여 주옵소서 몸은 계속해서 건강해질 지어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질 지어다 말씀으로 충만해질 지어다 깨어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모든 예배자들이 더욱더 아버지 일어나 빛을 바랄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하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몸 내 마음 내 생각 모든 것 다 건강하고 강건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축복이 이 말 지어다 건강이 이 말 지어다 강건해질 지어다 성령의 충만함이 이 말 지어다 주의 뜻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 말 지어다 병만은 떠나가고 영적 늘림도 떠나가고 가난도 떠나가고 우리를 형통케 하지 못한 모든 영적 요소도 사라지고 소멸되어지고 몸은 계속해서 건강해지고 강건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날마다 주뜩 가운데에서 성장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기적이 나타날 지어다 치유와 회복이 이 말 지어다 믿음의 돌파가 이 말 지어다 기도가 응답되어주고 돌파가 이 말 지어다 공급이 이 말 지어다 회복이 이 말 지어다 자유함과 해방이 이 말 지어다 하나님의 나라가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이 말 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기름 부어질 지어다 특별히 하나님 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하사 포기하지 않으냐고 작정하며 계획한 이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 감사함으로 자면서 선포하며 들으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기적이 기도하며 포기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작정하며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와 자비와 공급과 치유와 회복으로 나타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치유가 이 말 지어다 회복이 이 말 지어다 자유함이 이 말 지어다 깨끗해질 지어다 정결해질 지어다 모든 기도에 문제가 돌파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간섭과 통치가 이 말 지어다 어둠의 역사는 계속해서 떠나가고 질병과 병만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 완전히 묶임받고 일곱길 떠나가게 하시고 몸은 계속해서 건강해지고 강건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해져되고 강건해지는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명령하노니 주의 벌려리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터포질 주여다 주님의 그 거룩한 벌려리 작정하며 기적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기적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소망하는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그 거룩한 벌려리 터포질 주여다 자면서도 터포지게 하시고 삶에서 모든 것에 주의 벌려리 계속해서 터포지게 하시고 그 벌려리 힘입어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기적, 치유,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현장 가운데 내주하여 주시고 하나님 통치하여 주옵소서 주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통치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이 시간 아버지 작정하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하사 아버지 소망한 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고 이 어둠의 역사와 질병과 가난과 영적 고통과 마음의 씀뿌리와 상처와 아버지 염려, 근신, 걱정, 불안 모든 것 가운데서 벗어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작정하며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기적이 나타날 주여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작정하며 들으며 자면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초자연적인 놀라우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공급과 하나님의 도움이 임할 주여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질병과 가난과 어둠의 영적 고통과 마음의 슬픔과 염려와 근신과 걱정에서 완벽하게 자익해될 주여다 오 성령 하나님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더 담대함을 주시고 이 시간 아버지 들으면서 아버지 손보하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궁율과 자비를 구하며 포기하지 않고 작정하며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자로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주시하사 반드시 기도가 돌파되어지고 반드시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소망하는 모든 것이 주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 뜻대로 풀어지고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님 평강이 말지어다 평안이 말지어다 치유와 회복이 말지어다 공급이 말지어다 주님의 보호가 이 말지어다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도움이 말지어다 특별히 질병을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다시 한번 불쌍히 궁율이 여겨주시하사 완벽하게 자익해되게 하시고 통증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의 역사 가운데서 완벽하게 자익해되어지는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영적 고통도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영적 눌림에서 소멸될지어다 영적 눌림은 일곱길로 떠나가고 자유와 해방이 말지어다 고통과 방해와 해방 없이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 소멸되어 주고 영적인 자유함과 이제 모든 죄에서 우리는 완벽하게 자유함을 얻었음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힘입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치유와 회복으로 주님 이 시간 기적과 같은 아버지 치유와 회복으로 하나님께 영광도 일 수 있도록 인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공급도 임할지어다 가난을 일으키는 어둠형들을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주고 또한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모든 불면증의 요소들까지도 공황장애와 슬픈 마음들까지도 조염병 강박증까지 우울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되어 주고 마음은 치료되어 주고 담대한 믿음으로 변화될지어다 오 성령님 계속 역사하여 주옵소서 계속 임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 뿌리고 바르고 선포합니다 잠을 자는 자들에게 작정하며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그 거룩하고 완벽하고 정결한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그 보혈이 선포되는 모든 현장 가운데서 어둠은 사라지고 질병은 완벽하게 떠나가고 가난도 떠나가고 영적 눌림도 소멸되어 주고 우리가 상상도 못한 더 크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높고 넓고 깊은 은혜가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할 주여다 기적이 임할 주여다 기적이 임할 주여다 능력이 임할 주여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덮어질 주여다 주의 완벽한 보혈이 덮어지고 성령의 놀라우신 권능으로 기름 부어질 주여다 오 성령 하나님 더 도와주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더 내주 역사 교통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더 아버지 담대함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하사 반드시 돌파되어지고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은 완벽하게 소멸되어지고 몸은 건강해질 주여다 머리의 눌림 완벽하게 소멸될 주여다 가슴 배의 눌림들 영종 눌림도 사라지고 소멸되어지고 자유함과 기뻐함으로 변화될 주여다 몸은 계속해서 건강해지고 강건해지고 완벽하게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은혜의 역사까지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우울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소멸될 주여다 공황장애는 이 시간 담대함으로 변화될 주여다 조연병 떠나가고 주의 놀라우신 도심과 주의 놀라우신 음성만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감동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마음을 불안케 하는 강박증도 떠나갈 주여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자유함과 기뻐함으로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염려 근심 걱정 불안은 사라지고 기쁨 감사 찬송이 이 시간 놀라우신 하나님의 통치가 계속해서 기름 부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의의 벌렐로 덮어주시고 담대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승리했음을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감사함으로 작정한 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놀라우신 기적과 치유와 회복이 말지어다 감사와 찬송이 말지어다 어둠의 역사는 그 즉시 사라지고 소멸되어지고 질병 가난 저주는 계속해서 떠나가 소멸되어지고 치유와 회복과 능력으로 변화될 주여다 성령님 성령과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영적 능림은 일곱길로 떠나가게 하시고 자유케 되게 하시고 해방케 알려주시하사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을 충만함으로 아버지의 모든 상황 가운데 돌파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은 고쳐질지어다 모든 어둠의 영적 능림은 떠나가 소멸될지어다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 불안은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변화될지어다 우울증 공황장애 강박증 조현병 마음의 상처 쓴 뿌리들까지도 내가 원치 않는 모든 희귀의 질병들까지도 머리에서 발끝까지의 모든 질병들까지도 이 시간 완벽하게 떠나가고 고쳐지고 계속해서 건강함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일어나 걷고 뛰며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어나 빛을 바라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감사함으로 아버지여 기도하며 깨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명령하느니 어둠 명들은 일곱길로 떠나갈지어다 질병도 일곱길로 떠나갈지어다 아픔 슬픔 고통 마음의 쓴뿌리도 일곱길로 떠나갈지어다 영적 늘림도 일곱길로 떠나가고 가난도 일곱길로 떠나가고 생각과 마음의 질병도 일곱길로 떠나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공급과 보호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지존자이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내주 역사 교통하여 주옵소서 몸은 계속해서 건강해질지어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질지어다 말씀으로 충만해질지어다 깨어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모든 예배자들이 더욱더 아버지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하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몸 내 마음 내 생각 모든 것 다 건강하고 강건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축복이 말지어다 건강이 말지어다 강건해질지어다 성령의 충만함이 이 말지어다 주의 뜻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 말지어다 병만은 떠나가고 영적 늘림도 떠나가고 가난도 떠나가고 우리를 형통케 하지 못한 모든 영적 요소도 사라지고 소멸되어지고 몸은 계속해서 건강해지고 강건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날마다 주 뜻 가운데에서 성장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수 있도록 인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기적이 나타낼지어다 치유와 회복이 이 말지어다 믿음의 돌파가 이 말지어다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돌파가 이 말지어다 공급이 이 말지어다 회복이 이 말지어다 자유함과 해방이 이 말지어다 하나님의 나라가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이 말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기름 부어질지어다 특별히 하나님 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하사 포기하지 않으냐고 작정하며 계획한 이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 감사함으로 자면서 선포하며 들으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기적이 기도하며 포기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작정하며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와 자비와 공급과 치유와 회복으로 나타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치유가 이 말지어다 회복이 이 말지어다 자유함이 이 말지어다 깨끗해질 지어다 정결해질 지어다 모든 기도에 문제가 돌파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간섭과 통치가 이 말지어다 어둠의 역사는 계속해서 떠나가고 질병과 병만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 완전히 묶임받고 일곱결 떠나가게 하시고 몸은 계속해서 건강해지고 강건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해질되고 강건해지는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명령하노니 주의 보혈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덮어지를 지어다 주님의 그 거룩한 보혈이 작정하며 기적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기적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소망하는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그 거룩한 보혈이 덮어지를 지어다 자면서도 덮어지게 하시고 삶에서 모든 것에 주의 보혈이 계속해서 덮어지게 하시고 그 보혈에 힘입어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기적, 치유,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현장 가운데 내주하여 주시고 하나님 통치하여 주옵소서 주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통치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이 시간 아버지 작정하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하사 아버지여 소망한 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고 이 어둠의 역사와 질병과 가난과 영적 고통과 마음의 씀뿌리와 상처와 아버지 염려, 근신, 걱정, 불안 모든 것 가운데서 벗어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작정하며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기적이 나타날 주여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작정하며 들으며 자면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초자연적인 놀라우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공급과 하나님의 도움이 임할 주여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으로 말비암아 질병과 가난과 어둠의 영적 고통과 마음의 슬픔과 염려와 근신과 걱정에서 완벽하게 자의 궤들을 지어다 오 성령 하나님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더 담대함을 주시고 이 시간 아버지 들으면서 아버지 손보하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궁일과 자비를 구하며 포기하지 않고 작정하며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자로나 우르나 치유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주시하사 반드시 기도가 돌파되어지고 반드시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소망하는 모든 것이 주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 뜻대로 풀어지고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평강이 임할 주여다 평안이 임할 주여다 치유와 회복이 임할 주여다 공급이 임할 주여다 주님의 보호가 임할 주여다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도움이 임할 주여다 특별히 질병을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자들 있습니까 아버지 다시 한번 불쌍히 궁일이 여겨주시하사 완벽하게 자육해되게 하시고 통증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의 역사 가운데서 완벽하게 자육해되어지는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영적 고통도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영적 눌림에서 소멸될 주여다 영적 눌림은 일곱길로 떠나가고 자유와 해방이 말주여다 고통과 방해와 해방 없이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 소멸되어주고 영적인 자유함과 이제 모든 죄에서 우리는 완벽하게 자유함을 얻었음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볼열에 힘입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치유와 회복으로 주님 이 시간 기적과 같은 아버지 치유와 회복으로 하나님께 영광도 일 수 있도록 인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공급도 임할 주여다 가난을 일으키는 어둠형들을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주고 또한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모든 불면증의 요소들까지도 공황장애와 슬픈 마음들까지도 졸염병 강박증까지 우울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되어지고 마음은 치료되어지고 담대한 믿음으로 변화될 주여다 오 성령님 계속 역사하여 주옵소서 계속 임하여 주옵소서 주의의 보현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 뿌리고 바르고 선포합니다 잠을 자는 자들에게 작정하며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그 거룩하고 완벽하고 정결한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그 보혈이 선포되는 모든 현장 가운데서 어둠은 사라지고 질병은 완벽하게 떠나가고 가난도 떠나가고 영적 눌림도 소멸되어지고 우리가 상상도 못한 더 크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높고 넓고 깊은 은혜가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기적이 임할지어다 기적이 임할지어다 능력이 임할지어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덮어질 주여다 주의 완벽한 보혈이 덮어지고 성령의 놀라우신 권능으로 기름 부어질 주여다 오 성령 하나님 더 도와주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더 내주 역사 교통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더 아버지 담대함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하사 반드시 돌파되어지고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은 완벽하게 소멸되어지고 몸은 건강해질 주여다 머리의 눌림 완벽하게 소멸될 주여다 가슴 배의 눌림들 영적 눌림도 사라지고 소멸되어지고 자유함과 기뻐함으로 변화될 주여다 몸은 계속해서 건강해지고 강건해지고 완벽하게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은혜의 역사까지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우울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소멸될 주여다 공황장애는 이 시간 담대함으로 변화될 주여다 조염병 떠나가고 주의 놀라우신 도심과 주의 놀라우신 음성만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감동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마음을 불안케 하는 강박증도 떠나갈 주여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자유함과 기뻐함으로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염려 근심 걱정 불안은 사라지고 기쁨 감사 찬송이 이 시간 놀라우신 하나님의 통치가 계속해서 기름 부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의의 벌렐로 덮어주시고 담대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승리했음을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감사함으로 작정한 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놀라우신 기적과 치유와 회복이 말지어다 감사와 찬송이 말지어다 어둠의 역사는 그 즉시 사라지고 소멸되어지고 질병 가난 저주는 계속해서 떠나가 소멸되어지고 치유와 회복과 능력으로 변화될 지어다 성령님 성령과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영종 늘림은 일곱 길로 떠나가게 하시고 자유케 되게 하시고 해방케 하여 주시하사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을 충만함으로 아버지의 모든 상황 가운데 돌파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은 고쳐질지어다 모든 어둠의 영종 늘림은 떠나가 소멸될지어다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 불안은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변화될지어다 우울증 공황장애 강박증 조염병 마음의 상처 쓴 뿌리들까지도 내가 원치 않는 모든 희귀의 질병들까지도 머리에서 발끝까지의 모든 질병들까지도 이 시간 완벽하게 떠나가고 고쳐지고 계속해서 건강함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일어나 걷고 뛰며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감사함으로 아버지여 기도하며 깨어 하나님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명령하노니 어둠의 영들은 일곱길로 떠나갈지어다 질병도 일곱길로 떠나갈지어다 아픔 슬픔 고통 마음의 쓴뿌리도 일곱길로 떠나갈지어다 영적 늘림도 일곱길로 떠나가고 가난도 일곱길로 떠나가고 생각과 마음의 질병도 일곱길로 떠나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공급과 보호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지존자이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내주 역사 교통하여 주옵소서 몸은 계속해서 건강해질지어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질지어다 말씀으로 충만해질지어다 깨어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모든 예배자들이 더욱더 아버지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하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몸 내 마음 내 생각 모든 것 다 건강하고 강건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축복이 말지어다 건강이 이말지어다 강건해질지어다 성령의 충만함이 이말지어다 주의 뜻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말지어다 병만은 떠나가고 영적 눌림도 떠나가고 가난도 떠나가고 우리를 형통케 하지 못한 모든 영적 요소도 사라지고 소멸되어지고 몸은 계속해서 건강해지고 강건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날마다 주 뜻 가운데에서 성장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기적이 나타낼 지어다 지효와 회복이 이말지어다 믿음의 돌파가 이말지어다 기도가 응답되어주고 돌파가 이말지어다 공급이 이말지어다 회복이 이말지어다 자유함과 해방이 이말지어다 하나님의 나라가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이말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기름 부어질 지어다 특별히 하나님 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하사 포기하지 않으냐고 작정하며 계획한 이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 감사함으로 자면서 선포하며 들으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기적이 기도하며 포기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작정하며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와 자비와 공급과 치유와 회복으로 나타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치유가 이말지어다 회복이 이말지어다 자유함이 이말지어다 깨끗해질지어다 정결해질지어다 모든 기도에 문제가 돌파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간섭과 통치가 이말지어다 어둠의 역사는 계속해서 떠나가고 질병과 병만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 완전히 묶임받고 일곱길 떠나가게 하시고 몸은 계속해서 건강해지고 강건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해질 때고 강건해지는 은혜의 역사 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덮어지를 쥐어다 주님의 그 거룩한 보혈이 작정하며 기적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기적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소망하는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그 거룩한 보혈이 덮어지를 쥐어다 자면서도 덮어지게 하시고 삶에서 모든 것에 주의 보혈이 계속해서 덮어지게 하시고 그 보혈에 힘입어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기적, 치유,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성령 하나님 임마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현장 가운데 내주하여 주시고 하나님 통치하여 주옵소서 주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마여 주옵소서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통치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이 시간 아버지 작정하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하사 아버지여 소망한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고 이 어둠의 역사와 질병과 가난과 영적 고통과 마음의 쓴뿌리와 상처와 아버지 염려, 근신, 걱정, 불안 모든 것 가운데서 벗어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작정하며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기적이 나타날 주여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작정하며 들으며 자면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초자연적인 놀라우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공급과 하나님의 도움이 임할 주여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으로 말비암아 질병과 가난과 어둠의 영적 고통과 마음의 슬픔과 염려와 근신과 걱정에서 완벽하게 자익해될 주여다 오 성령 하나님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더 담대함을 주시고 이 시간 아버지 들으면서 아버지 손보하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궁일과 자비를 구하며 포기하지 않고 작정하며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자로나 우로나 치유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주시하사 반드시 기도가 돌파되어지고 반드시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소망하는 모든 것이 주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 뜻대로 풀어지고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평강이 말지어다 평안이 말지어다 치유와 회복이 말지어다 공급이 말지어다 주님의 보호가 임할지어다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도움이 말지어다 특별히 질병을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다시 한번 불쌍히 궁일이 여겨주시하사 완벽하게 자유케되게 하시고 통증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의 역사 가운데서 완벽하게 자유케되어지는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영적 고통도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영적 눌림에서 소멸될지어다 영적 눌림은 일곱길로 떠나가고 자유와 해방이 말지어다 고통과 방해와 해방 없이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 소멸되어지고 영적인 자유함과 이제 모든 죄에서 우리는 완벽하게 자유함을 얻었음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벌렬에 힘입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치유와 회복으로 주님 이 시간 기적과 같은 아버지 치유와 회복으로 하나님께 영광도 일 수 있도록 인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공급도 임할지어다 가난을 일으키는 어둠형들을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주고 또한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모든 불면증의 요소들까지도 공황장애와 슬픈 마음들까지도 졸염병 강박증까지 우울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되어지고 마음은 치료되어지고 담대한 믿음으로 변화될지어다 오 성령님 계속 역사하여 주옵소서 계속 임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 뿌리고 바르고 선포합니다 잠을 자는 자들에게 작정하며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그 거룩하고 완벽하고 정결한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그 보혈이 선포되는 모든 현장 가운데서 어둠은 사라지고 질병은 완벽하게 떠나가고 가난도 떠나가고 영적 눌림도 소멸되어지고 우리가 상상도 못한 더 크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높고 넓고 깊은 은혜가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이 말지어다 기적이 이 말지어다 기적이 이 말지어다 능력이 이 말지어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덮어질 주여다 주의 완벽한 보혈이 덮어지고 성령의 놀라우신 권능으로 기름 부어질 지어다 오 성령 하나님 더 도와주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더 내주 역사 교통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더 아버지 담대함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하사 반드시 돌파되어지고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은 완벽하게 소멸되어지고 몸은 건강해질 지어다 머리의 눌림 완벽하게 소멸될 지어다 가슴 배의 눌림들 영종 눌림도 사라지고 소멸되어지고 자유함과 기뻐함으로 변화될 지어다 몸은 계속해서 건강해지고 강건해지고 완벽하게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은혜의 역사까지 충만하게 예 이마여 주옵소서 우울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소멸될 지어다 공황장애는 이 시간 담대함으로 변화될 지어다 조염병 떠나가고 주의 놀라우신 도심과 주의 놀라우신 음성만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감동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마음을 불안케 하는 강박증도 떠나갈 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자유함과 기뻐함으로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염려 근심 걱정 불안은 사라지고 기쁨 감사 찬송이 이 시간 놀라우신 하나님의 통치가 계속해서 기름 부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 더 충만하게 이마여 주옵소서 주의 벌렐로 덮어주시고 담대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승리했음을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감사함으로 작정한 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놀라우신 기적과 치유와 회복이 말지어다 감사와 찬송이 말지어다 어둠의 역사는 그 즉시 사라지고 소멸되어지고 질병 가난 저주는 계속해서 떠나가 소멸되어지고 치유와 회복과 능력으로 변화될 지어다 성령님 성령과 능력으로 이마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영종 눌림은 일곱길로 떠나가게 하시고 자유케 되게 하시고 해방케 하여 주시하사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을 충만함으로 아버지의 모든 상황 가운데 돌파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은 고쳐질지어다 모든 어둠의 영종 눌림은 떠나가 소멸될지어다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 불안은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변화될지어다 우울증 공황장애 강박증 조염병 마음의 상처 쓴 뿌리들까지도 내가 원치 않는 모든 희귀의 질병들까지도 머리에서 발끝까지의 모든 질병들까지도 이 시간 완벽하게 떠나가고 고쳐지고 계속해서 건강함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일어나 걷고 뛰며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감사함으로 아버지여 기도하며 깨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명령하노니 어둠의 영들은 일곱길로 떠나갈지어다 질병도 일곱길로 떠나갈지어다 아픔 슬픔 고통 마음의 쓴뿌리도 일곱길로 떠나갈지어다 영적 늘림도 일곱길로 떠나가고 가난도 일곱길로 떠나가고 생각과 마음의 질병도 일곱길로 떠나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공급과 보호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지존자이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내주 역사 교통하여 주옵소서 몸은 계속해서 건강해질지어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질지어다 말씀으로 충만해질지어다 깨어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모든 예배자들이 더욱더 아버지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하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몸 내 마음 내 생각 모든 것 다 건강하고 강건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축복이 이 말지어다 건강이 이 말지어다 강건해질지어다 성령의 충만함이 이 말지어다 주의 뜻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 말지어다 병만은 떠나가고 영적 눌림도 떠나가고 가난도 떠나가고 우리를 형통케 하지 못한 모든 영적 요소도 사라지고 소멸되어지고 몸은 계속해서 건강해지고 강건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날마다 주 뜻 가운데에서 성장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수 있도록 인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기적이 나타낼 지어다 치유와 회복이 이 말지어다 믿음의 돌파가 이 말지어다 기도가 응답되어주고 돌파가 이 말지어다 공급이 이 말지어다 회복이 이 말지어다 자유함과 해방이 이 말지어다 하나님의 나라가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이 말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기름 부어질 지어다 특별히 하나님 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하사 포기하지 않냐고 작정하며 계획한 이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 감사함으로 자면서 선포하며 들으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기적이 기도하며 포기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작정하며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와 자비와 공급과 치유와 회복으로 나타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치유가 이 말지어다 회복이 이 말지어다 자유함이 이 말지어다 깨끗해질 지어다 정결해질 지어다 모든 기도에 문제가 돌파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간섭과 통치가 이 말지어다 어둠의 역사는 계속해서 떠나가고 질병과 병만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 완전히 묶임받고 일곱길 떠나가게 하시고 몸은 계속해서 건강해지고 강건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해질 되고 강건해지는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덮어질 지어다 주님의 그 거룩한 보혈이 작정하며 기적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기적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소망하는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그 거룩한 보혈이 덮어질 지어다 자면서도 덮어지게 하시고 삶에서 모든 것에 주의 보혈이 계속해서 덮어지게 하시고 그 벌렬에 힘입어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기적, 치유,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현장 가운데 내주하여 주시고 하나님 통치하여 주옵소서 주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통치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이 시간 아버지 작정하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하사 아버지여 소망한 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고 이 어둠의 역사와 질병과 가난과 영적 고통과 마음의 쓴뿌리와 상처와 아버지 염려, 근신, 걱정, 불안 모든 것 가운데서 벗어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작정하며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기적이 나타날 주여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작정하며 들으며 자면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초자연적인 놀라우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공급과 하나님의 도움이 임할 주여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질병과 가난과 어둠의 영적 고통과 마음의 슬픔과 염려와 근신과 걱정에서 완벽하게 자유케 될 지여다 오 성령 하나님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더 담대함을 주시고 이 시간 아버지 들으면서 아버지 손보하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궁일과 자비를 구하며 포기하지 않고 작정하며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자로나 우로나 치유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주시하사 반드시 기도가 돌파되어지고 반드시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소망하는 모든 것이 주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 뜻대로 풀어지고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님 평강이 말지여다 평안이 말지여다 치유와 회복이 말지여다 공급이 말지여다 주님의 보호가 임할지여다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도움이 말지여다 특별히 질병을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다시 한번 불쌍히 궁일이 여겨주시하사 완벽하게 자익해되게 하시고 통증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의 역사 가운데서 완벽하게 자익해되어지는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영적 고통도 사라지고 소멸될지여다 영적 눌림에서 소멸될지여다 영적 눌림은 일곱길로 떠나가고 자유와 해방이 말지여다 고통과 방해와 해방 없이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 소멸되어주고 영적인 자유함과 이제 모든 죄에서 우리는 완벽하게 자유함을 얻었음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힘입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치유와 회복으로 주님 이 시간 기적과 같은 아버지 치유와 회복으로 하나님께 영광도 올릴 수 있도록 인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공급도 임할지여다 가난을 일으키는 어둠형들을 사라지고 소멸될지여다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주고 또한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모든 불면증의 요소들까지도 공황장애와 슬픈 마음들까지도 조현병 강박증까지 우울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되어지고 마음은 치료되어지고 담대한 믿음으로 변화될지여다 오 성령님 계속 역사하여 주옵소서 계속 임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 뿌리고 바르고 선포합니다 잠을 자는 자들에게 작정하며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그 거룩하고 완벽하고 정결한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그 보혈이 선포되는 모든 현장 가운데서 어둠은 사라지고 질병은 완벽하게 떠나가고 가난도 떠나가고 영적 눌림도 소멸되어지고 우리가 상상도 못한 더 크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높고 넓고 깊은 은혜가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할 주여다 기적이 임할 주여다 기적이 임할 주여다 능력이 임할 주여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덮어질 주여다 주의 완벽한 보혈이 덮어지고 성령의 놀라우신 권능으로 기름 부어질 주여다 오 성령 하나님 더 도와주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더 내주 역사 교통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더 아버지 담대함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하사 반드시 돌파되어지고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은 완벽하게 소멸되어지고 몸은 건강해질 주여다 머리의 눌림 완벽하게 소멸될 주여다 가슴 배의 눌림들 영종 눌림도 사라지고 소멸되어지고 자유함과 기뻐함으로 변화될 주여다 몸은 계속해서 건강해지고 강건해지고 완벽하게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은혜의 역사까지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우울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소멸될 주여다 공황장애는 이 시간 담대함으로 변화될 주여다 조연병 떠나가고 주의 놀라우신 도심과 주의 놀라우신 음성만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감동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마음을 불안케 하는 강박증도 떠나갈 주여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자유함과 기뻐함으로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염려 근심 걱정 불안은 사라지고 기쁨 감사 찬송이 이 시간 놀라우신 하나님의 통치가 계속해서 기름 부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의 벌렬로 덮어주시고 담대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승리했음을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감사함으로 작정한 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놀라우신 기적과 치유와 회복이 말지어다 감사와 찬송이 말지어다 어둠의 역사는 그 즉시 사라지고 소멸되어지고 질병 가난 저주는 계속해서 떠나가 소멸되어지고 치유와 회복과 능력으로 변화될 주여다 성령님 성령과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영적 능림은 일곱길로 떠나가게 하시고 자유케되게 하시고 해방케 하여 주시하사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을 충만함으로 아버지의 모든 상황 가운데 돌파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은 고쳐질지어다 모든 어둠의 영적 능림은 떠나가 소멸될지어다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 불안은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변화될지어다 우울증 공황장애 강박증 조현병 마음의 상처 쓴 뿌리들까지도 내가 원치 않는 모든 희귀의 질병들까지도 머리에서 발끝까지의 모든 질병들까지도 이 시간 완벽하게 떠나가고 고쳐지고 계속해서 건강함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인말지어다 일어나 걷고 뛰며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감사함으로 아버지여 기도하며 깨어 하나님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명령하느니 어둠의 영들은 일곱길로 떠나갈지어다 질병도 일곱길로 떠나갈지어다 아픔 슬픔 고통 마음의 쓴뿌리도 일곱길로 떠나갈지어다 영적 늘림도 일곱길로 떠나가고 가난도 일곱길로 떠나가고 생각과 마음의 질병도 일곱길로 떠나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공급과 보호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지존자이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내주 역사 교통하여 주옵소서 몸은 계속해서 건강해질지어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질지어다 말씀으로 충만해질지어다 깨어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모든 예배자들이 더욱더 아버지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하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몸 내 마음 내 생각 모든 것 다 건강하고 강건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축복이 말지어다 건강이 말지어다 강건해질지어다 성령의 충만함이 이 말지어다 주의 뜻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 말지어다 병만은 떠나가고 영적 눌림도 떠나가고 가난도 떠나가고 우리를 형통케 하지 못한 모든 영적 요소도 사라지고 소멸되어지고 몸은 계속해서 건강해지고 강건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날마다 주 뜻 가운데에서 성장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기적이 나타낼 지어다 지효와 회복이 이 말지어다 믿음의 돌파가 이 말지어다 기도가 응답되어주고 돌파가 이 말지어다 공급이 이 말지어다 회복이 이 말지어다 자유함과 해방이 이 말지어다 하나님의 나라가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이 말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기름 부어질 주여다 특별히 하나님 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하사 포기하지 않냐고 작정하며 계획한 이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 감사함으로 자면서 선포하며 들으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기적이 기도하며 포기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작정하며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와 자비와 공급과 치유와 회복으로 나타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치유가 이 말지어다 회복이 이 말지어다 자유함이 이 말지어다 깨끗해질 지어다 정결해질 지어다 모든 기도에 문제가 돌파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간섭과 통치가 이 말지어다 어둠의 역사는 계속해서 떠나가고 질병과 병만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 완전히 묶임받고 일곱결 떠나가게 하시고 몸은 계속해서 건강해지고 강건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해져되고 강건해지는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덮어지를 지어다 주님의 그 거룩한 보혈이 작정하며 기적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기적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소망하는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그 거룩한 보혈이 덮어지를 지어다 자면서도 덮어지게 하시고 삶에서 모든 것에 주의 보혈이 계속해서 덮어지게 하시고 그 보혈에 힘입어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기적, 치유,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현장 가운데 내주하여 주시고 하나님 통치하여 주옵소서 주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통치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이 시간 아버지 작정하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하사 아버지여 소망한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고 이 어둠의 역사와 질병과 가난과 영적 고통과 마음의 씀뿌리와 상처와 아버지 염려 근신 걱정 불안 모든 것 가운데서 벗어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작정하며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기적이 나타날 주여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작정하며 들으며 자면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초자연적인 놀라우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공급과 하나님의 도움이 임할 주여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질병과 가난과 어둠의 영적 고통과 마음의 슬픔과 염려와 근신과 걱정에서 완벽하게 자의 궤대를 지어다 오 성령 하나님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더 담대함을 주시고 이 시간 아버지 들으면서 아버지 손보하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궁율과 자비를 구하며 포기하지 않고 작정하며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주시하사 반드시 기도가 돌파되어지고 반드시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소망하는 모든 것이 주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 뜻대로 풀어지고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평강이 말지어다 평안이 말지어다 치유와 회복이 말지어다 공급이 말지어다 주님의 보호가 임할지어다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도움이 말지어다 특별히 질병을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다시 한번 불쌍히 궁일이 여겨주시하사 완벽하게 자의 궤되게 하시고 통증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의 역사 가운데서 완벽하게 자유케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영적 고통도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영적 눌림에서 소멸될지어다 영적 눌림은 일곱 길로 떠나가고 자유와 해방이 말지어다 고통과 방해와 해방 없이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 소멸되어지고 영적인 자유함과 이제 모든 죄에서 우리는 완벽하게 자유함을 얻었음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힘입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치유와 회복으로 주님 이 시간 기적과 같은 아버지 치유와 회복으로 하나님께 영광도 일 수 있도록 인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공급도 임할지어다 가난을 일으키는 어둠형들을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주고 또한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모든 불면증의 요소들까지도 공황장애와 슬픈 마음들까지도 졸염병 강박증까지 우울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되어지고 마음은 치료되어지고 담대한 믿음으로 변화될지어다 오 성령님 계속 역사하여 주옵소서 계속 임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 뿌리고 바르고 선포합니다 잠을 자는 자들에게 작정하며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그 거룩하고 완벽하고 정결한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그 보혈이 선포되는 모든 현장 가운데서 어둠은 사라지고 질병은 완벽하게 떠나가고 가난도 떠나가고 영적 눌림도 소멸되어지고 우리가 상상도 못한 더 크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높고 넓고 깊은 은혜가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할 주여다 기적이 임할 주여다 기적이 임할 주여다 능력이 임할 주여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덮어질 주여다 주의 완벽한 보혈이 덮어지고 성령의 놀라우신 권능으로 기름 부어질 주여다 오 성령 하나님 더 도와주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더 내주 역사 교통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더 아버지 담대함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하사 반드시 돌파되어지고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은 완벽하게 소멸되어지고 몸은 건강해질 주여다 머리의 눌림 완벽하게 소멸될 주여다 가슴 배의 눌림들 영종 눌림도 사라지고 소멸되어지고 자유함과 기뻐함으로 변화될 주여다 몸은 계속해서 건강해지고 강건해지고 완벽하게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은혜의 역사까지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우울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소멸될 주여다 공황장애는 이 시간 담대함으로 변화될 주여다 조염병 떠나가고 주의 놀라우신 도심과 주의 놀라우신 음성만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감동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마음을 불안케 하는 강박증도 떠나갈 주여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자유함과 기뻐함으로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염려 근심 걱정 불안은 사라지고 기쁨 감사 찬송이 이 시간 놀라우신 하나님의 통치가 계속해서 기름 부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의 벌렬로 덮어주시고 담대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승리했음을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감사함으로 작정한 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놀라우신 기적과 치유와 회복이 이 말지어다 감사와 찬송이 이 말지어다 어둠의 역사는 그 즉시 사라지고 소멸되어지고 질병 가난 저주는 계속해서 떠나가 소멸되어지고 치유와 회복과 능력으로 변화될 지어다 성령님 성령과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영적 늘림은 일곱 길로 떠나가게 하시고 자유케 되게 하시고 해방케 하여 주시하사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을 충만함으로 아버지의 모든 상황 가운데 돌파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은 고쳐질지어다 모든 어둠의 영적 늘림은 떠나가 소멸될지어다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 불안은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변화될지어다 우울증 공황장애 강박증 조현병 마음의 상처 쓴 뿌리들까지도 내가 원치 않는 모든 희귀의 질병들까지도 머리에서 발끝까지의 모든 질병들까지도 이 시간 완벽하게 떠나가고 고쳐지고 계속해서 건강함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이 말지어다 일어나 걷고 뛰며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어나 빛을 바라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감사함으로 아버지여 기도하며 깨어 하나님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명령하느니 어둠의 영들은 일곱길로 떠나갈지어다 질병도 일곱길로 떠나갈지어다 아픔 슬픔 고통 마음의 쓴뿌리도 일곱길로 떠나갈지어다 영적 늘림도 일곱길로 떠나가고 가난도 일곱길로 떠나가고 생각과 마음의 질병도 일곱길로 떠나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공급과 보호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지존자이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내주 역사 교통하여 주옵소서 몸은 계속해서 건강해질지어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질지어다 말씀으로 충만해질지어다 깨어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모든 예배자들이 더욱더 아버지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하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몸 내 마음 내 생각 모든 것 다 건강하고 강건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축복이 말지어다 건강이 말지어다 강건해질지어다 성령의 충만함이 이 말지어다 주의 뜻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 말지어다 병만은 떠나가고 영적 늘림도 떠나가고 가난도 떠나가고 우리를 형통케 하지 못한 모든 영적 요소도 사라지고 소멸되어지고 몸은 계속해서 건강해지고 강건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날마다 주 뜻 가운데에서 성장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기적이 나타낼지어다 치유와 회복이 이 말지어다 믿음의 돌파가 이 말지어다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돌파가 이 말지어다 공급이 이 말지어다 회복이 이 말지어다 자유함과 해방이 이 말지어다 하나님의 나라가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이 말지어다